껍질은 시커멓게 탔지만 안쪽은 타지 않았고 오히려 알맞게 잘 구워져 있었다 그는 장검을 휘둘러 껍질과 내장 등을 모두 떼어내고 골고루 맛을 보다가 문득 탄성을 지르며 혼자말로 중얼거렸다 역시 좋군 좋아 나는 차라리 검법보다는 요리 쪽에 더 재능이 있는지도 몰라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면 차라리 주루나 차려서 돈을 벌어볼까 음 이제야 정신이 나는군 역시 먹지 않으면 정신이 없어지게 되는 거야 옆에 아무도 없었는데 그는 마치 걸신들린 사람처럼 고기를 뜯어 먹기 시작했다 그때 문득 앞쪽에서 1단의 사람들이 거의 기척을 내지 않고 나타났다 바로 철룡무가의 사람들과 홍계남 남궁신 남궁선환 등이었다 비단 지금 앞쪽뿐만 아니라 은근히 많은 사람들이 주위를 포위하고 있다는 것을 화검상은 알고 있었다 화검상은 별로 놀라지도 않은 기색이었다 그는 여전히 고기를 뜯어 먹으면서 그들을 향해 말했다 또 만나게 되는군 모두 어디로 가시오 아직 식사 전이라면 이리 와서 모두들 드시오 사사리 이 멧돼지 고기는 흔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외다 그들 중에는 남궁선환도 있었지만 화검상은 일부러 그녀를 못 본 척했다 자칭 상심공자라고 말하던 그 백발 청년이 다소 우울한 듯한 표정으로 말했다 우리는 지금 고기를 먹으러 온 것이 아니오 밥은 이미 충분히 먹었소 또한 다른 어느 곳으로 가려고 하는 것도 아니오 우리는 지금 당신의 재산날을 정해주기 위해 온 것이오 화검상은 한참 고기를 뜯어 먹고 있다가 고개를 들며 의아한 듯이 말했다 재산날 아니 누가 죽기라도 했단 말이오 당신들은 좀 웃기는군 뭔가 잘못 생각한 것이 아니오 나는 아직 죽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신들이 애써 그런 수고를 해줄 필요는 없소 패왕도 팽인호가 1순 4호장의 거리를 단숨에 다가들며 발로 멧돼지 고기를 차버리며 소리쳤다 잘못 생각한 것은 바로 내놈이다 내놈은 반드시 지금 죽게 될 것이다 화검상은 1순 자신이 아끼던 음식이 날아가버리자 다소 어리둥절한 표정을 보였다 그러다가 그는 한숨을 내쉬며 무거운 어조로 말했다 이건 참 어이가 없는 일이로군 아까도 약간 이상하게 생각을 했었지만 내가 비록 지체가 높아 보이는 당신들을 다소 귀찮게 하기는 했어도 그것 자체가 죽을 죄라고는 생각하지 않소 하물며 이제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것은 정말 너무한 일이 아니오 팽인호는 무공이 가장 낮은 편이었지만 한 번 체면을 세워보려고 무리를 해서 나온 것이었다 그런데 의외로 화검상이 순순히 나오는 것을 보자 배짱이 두둑해졌다 그는 즉시 재빨리 우수를 내밀어 화검상의 멱살을 잡아 거칠게 들어올리며 소리쳤다 이런 개같은 후레자식 너무한 일이라고 당장에 돼지고 싶으냐 체구도 몹시 우람한 데다가 부릅뜬 두 눈으로 노려보며 호통치는 그 모습은 상대방의 길을 질리게 하기에 좋겠다 화검상은 눈살을 찌푸렸다 정말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군 내가 그렇게도 우습게 보인다는 말인가 충분히 예의를 갖추어서 대해주었거늘 나를 화나게 하지 마시오 솔직히 내가 당신들을 두려워하는 줄 아시오 이건 마지막 경고요 말고 함께 화검상은 팽인호의 손을 가볍게 치더니 멱살 잡힌 손에서 풀려나와 박살이 나서 흩어진 고기들을 주우러 갔다 그것은 마치 너무도 간단히 보이기도 했지만 절정 고수인 팽인호의 그 소뚜껑만한 소나기를 그렇게 쉽게 벗어났다는 것은 기이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다 화검상이 그저 가볍게 손을 치는 순간 팽인호가 스스로 멱살을 풀어준 것 같았는데 정작 그 본인도 어찌된 셈인지 모르는 듯 어리둥절하고 놀란 표정이었다 화검상은 주변의 풀숲에서 그래도 가장 큰 살코기를 발견하고 막 집어들려고 했다 한데 순간 갑자기 그의 등 뒤에서 옥색옥색의 검강검이 날벼락처럼 덮쳐들어 단숨에 머리와 등골 그리고 허리 부분을 요절내려고 했다 화검상은 뒤늦게 그러한 사실을 발견하고 어쩔 수가 없어서 그대로 앞으로 나뒹굴며 그 살검 살검을 피했다 그의 그러한 동작은 약간 허를 찌르는 부분이 있어서 다행히 부상은 입지 않았지만 새로 마련한 의복에 곳곳이 찢어지거나 구멍이 나게 되었다 방금 전에 그를 공격한 사람은 언제 다가왔는지 그 백발소년이었다 백발소년은 상대방이 아주 기이한 동작으로 아슬아슬하게 자신의 공격을 피해내자 다소 뜻밖이란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는 재차 공격을 해왔다 옥색의 검강이 강렬한 빛을 뿌리며 화검상의 치명요해를 파고드는 가운데 그 부근을 뒤덮어버렸다 화검상은 아직 일어나지 못한 상황이라 위치가 다소 불리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는 이제 상대를 마주보고 있었다 일견하기게 유멍한 그의 동작은 두뇌 보여서 백발소년의 공격에 적중된 것 같은데도 어느새 그의 몸은 옆으로 비켜나 있었고 순식간에 그러한 동작을 십여 차례나 반복했다 그것은 마치 백발소년이 일부러 허치고 있는 듯한 기묘한 광경이었다 이러 다시 백발소년의 장검이 그의 가슴으로 파고들었는데 또다시 방향이 미끄러지는 듯함으로 백발소년은 얼른 초식을 변화시켰다 하지만 화검상의 몸은 움직이는 듯하면서도 움직이지 않았고 움직이지 않는 듯하면서도 이미 움직였다 백발소년이 재차 본래의 흐름으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어느새 화검상은 좌측으로 선자나 비켜서 있었고 흡사 재주를 넘듯 빠르게 몸을 회전시키며 상대의 공격권을 벗어나고 있었다 백발소년은 이미 무리하게 두 번이나 변초 변초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것이 매끄럽지 않아서 다소 주춤했다 화검상은 그 사이에 몸을 바로 세우며 서서 소리치고 있었다 이 이런 게 같은 하지만 나는 한 번 더 당신들에게 기회를 주겠소 목숨이 아깝다면 지금 즉시 모두들 엎드려 사죄하고 물러가도록 하시오 의복이 여기저기가 찢어지고 먼지가 묻어서 낭패한 목걸이였지만 화검상의 안색은 오히려 당당해 보였다 백발소년은 상대가 흡사 미꾸라지와도 같이 자신의 공격을 피해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한술 더 떠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보고 급격히 화가 치밀어 다시 공격하려고 했다 한대 그때 백발랑자가 갑자기 소리치며 그를 제지했다 잠깐만 이봐요 당신은 아직 자신의 이름마저 밝히지 않았는데 우선 통성명부터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마침 화검상은 공교롭게도 남궁설원의 앞에 서 있었는데 그녀는 그렇지 않아도 그에게 감정이 좋지 않은 데다가 그 좋은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다 화검상이 뭐라 대꾸하려고 머뭇거리는 순간 그녀는 물시록이라 즉각 그의 등을 향해 남궁세가 남궁세가의 동문절기 동문절기인 천풍장력 천풍장력을 날렸다 화검상은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다가 느닷없이 쾅하고 등판에 장력을 얻어맞아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졌다 아니 그는 마아코를 땅바닥에 처박으려는 순간 장력을 일으켜 오뚜기처럼 도로 일어났으며 뒤를 돌아보고는 몸씨 화가 치밀어 안색이 시뻘개졌다 이 이 계집이 남궁설원은 이미 자신의 실수를 직감했다 자신보다 훨씬 무공이 뛰어난 백발소년도 그를 어쩌지 못했는데 아무리 기습을 한다고 해도 그녀로선 도저히 무리가 아닐 수 없었다 그녀로선 그저 얌전히 가만히 있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 하지만 이미 기왕에 시작한 일이니 이제는 그만둘 수도 없고 하여 그녀는 황급히 무한보 무한보로 몸을 피하는 한편 장검을 뽑으려고 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어왔다 그녀는 분멍히 무한보로 몸을 피했는데도 기이하게도 오히려 그의 앞으로 더 다가서 있었던 것이다 화검상은 크게 격분하여 그녀의 혈도를 지풍지풍으로 제압하는 한편 따귀를 후려치며 소리쳤다 이 더러운 년 감히 지아비를 무산하려고 하다니 아니 아니지 나는 이제 그녀와는 상관이 없지 남궁서로한 그녀의 본래 아주 갸름하고도 완벽히 섬세하며 깨끗한 미모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바람에 대뜸 양뺨이 퉁퉁 부어올랐다 소신용 소신용 남궁신 남궁신은 바로 그 옆에 있었는데 자신의 누이가 화검상에게 제압된 것을 보고 즉시 장검을 뽑아들고 공격해왔다 마침 화검상은 남궁선완에게 소리치며 고개를 갸우뚱거리던 참이라 무심코 한 발을 들어 그것에 상대했다 하지만 이 남궁신의 과거 후기지수들 중에 최고라고 불리던 사람이다 공격도 이미사 갑자 반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검법의 정교함이나 예리함이 범상치 않다 화검상은 발길질로 그의 장검을 튕겨내려고 했으나 섬전 13검내 섬전 13검내가 펼쳐지자 그 뇌검강 뇌검에 의해 벌써 바지까랑이가 찢겨져 나갔다 화검상은 이에 당황하여 황급히 발길을 빠르게 수십차례나 변화시켰으나 어느새 남궁신의 장검도 무수한 변화를 일으키며 그림자처럼 따라붙어 그의 바지까랑이를 걸레쪽처럼 갈갈이 찢어놓고 있었다 어이쿠 이런 2비 컨티뉴 무리미아그 무리미아그 출력일 98104 제목 화산문화 2 부한권 제45장 1 풍검진과 풍검신 역시 그 부근에 있었는데 이에 편승하여 각자 장검을 뽑아 들고 좌우에서 공격해 들어왔다 그런데 이건 이상한 일이었다 화검상의 움직임이 다소 멈칫한 듯해서 남궁신이 그의 한쪽 다리를 요절내려고 마악 공력을 집중시키려는 순간 느닷없이 화검상의 다리가 길쭉하게 늘어났다 사람의 다리가 그렇게 갑자기 정말로 늘어날 수는 없는 일이다 화검상의 다리는 멈칫하는 듯했으나 기실은 오치려 전진하여 남궁신의 예상을 벗어나고 있었던 것이다 갑자기 펑하는 소리와 함께 남궁신은 발에 가슴이 채어서 뒤로 일장이나 날려갔으며 입으로 붉은 핏물을 토해냈고 그대로 제압되어 움직이지 못했다 그것을 시작으로 화검상의 몸은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풍검진과 풍검심은 자신들의 장검이 너무나 어이없는 실수를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너무나도 심하게 빗나갔기에 그들은 도중에 변초 변초를 하기도 곤란해졌는데 그들은 도무지 이와 같은 실수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미처 그들은 그런 놀라움을 감상해 볼 시간도 없이 양뺨을 서너 차례씩 얻어맞고 정신이 아득해지는 가운데 제압당하고 말았다 그러한 상황의 변화는 그야말로 한순간에 날벼락처럼 벌어져서 백발랑자 등은 제지할 수도 없었다 화검상은 너덜너덜해진 옷차림으로 몹시 우울하고 분노한 표정으로 이윽고 백발랑자 쪽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아무런 죄도 없었는데 이와 같이 한꺼번에 내게 독수독수를 전개하다니 게다가 내가 이미 몇 차례나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 기분이 매우 좋지 않아 나는 막 죽고 싶던 참이었는데 너희들은 나를 이렇게 건드렸군 좋아 어디 한번 해보기로 하지 모두 한꺼번에 덤벼라 순진하고 죄없는 사람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지 흐흐흐 조금 전에 화검상의 그러한 손속들은 다소 어수룩한 듯하면서도 몹시 기이하여 도무지 믿기지 않으면서도 흡사 장난 같기도 했다 백발 청년 등은 자신도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하고 생각해보면서 절로 안색이 변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백발랑자는 안색을 다시 바로하며 말했다 우리가 지금 아무런 이유도 없이 당신을 찾아온 것은 아니에요 당신은 그날 태행산에서 백혈단의 잔당들을 도와 탈출시켰죠 설마 아니라고 발뺌을 할 건가요 화검상은 크게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노려보았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요 나는 그 백혈단이라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태행산의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 아니 태행산에는 가보기는 했지 낭자는 지금 간악스럽기도 나에게 더러운 누명을 씌우려고 하고 있군 으흐흐 하긴 상관이 없겠지 나는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여 어서 다들 덤비라는데 무슨 잔말이 그리 많소 백발소년은 그렇지 않아도 공격을 하다가 만 상황이었는데 화검상의 그런 말을 듣자 몹시 분노하여 소리쳤다 누나 말할 필요도 없어요 어서 저 시골 촌뜨기 같은 놈을 죽여버리자고요 백발랑자는 손을 저어 백발소년을 제지한 다음에 정색을 하고 다시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잘못 오해를 한 것이로군요 아직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지만 증거도 없으니 일단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어요 이미 말했듯이 우리는 먼저 서로를 아는 것이 좋겠어요 이어 그녀는 자신들의 일행을 소개하기 시작했다 홍개남과 남궁신 등에 대해서는 화검상도 익히 알고 있다 몰랐던 것은 그 천륜무가의 사람들인데 먼저 나이가 27 정도로 가장 많아 보이는 좌측 뺨에 긴 검상이 있는 날카로운 인상의 백발 청년은 천륜무가의 둘째로서 석이공자 석이공자라고 불리며 이름은 석한천 석한천이었다 자칭 상심공자라고 하고 용모가 여성적으로 수려하게 생긴 백발 청년은 그 아래인 셋째였는데 나이가 화검상보다는 한 살 정도 어려 보이고 석상공자 석상공자 석한상 석한상이라고 했다 지금 화검상에게 자신의 일행을 소개해주고 있는 백발랑자는 그 아래인 넷째였는데 나이는 21 정도 되어 보이고 이름은 석소군주 석소군주 석한절 석한절이라고 했다 화검상은 음양절맥의 여자는 보기는 했어도 정작 이름에 절절 자를 쓰고 있는 여자는 처음 보는 것 같았다 마지막으로 그 백발소년은 나이가 17세 정도 되어 보였는데 다섯째로 석사공자 석사공자 석한맥 석한맥이라고 했다 화검상은 그들의 이름이 하나같이 괴이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문득 한 가지 사실을 간파하고 어이없는 일이라고 느꼈다 그들의 이름을 연결해보면 무슨 천상절맥 천상절맥을 하나는 한다고 하는 말이 되는 것이다 세상에 이렇게 이름을 짓는 사람들도 드물 것이다 어쩐지 너희들의 성이 석석이라더니 모두들 돌대가리들이었군 화검상은 이어 문득 가장 나이 많은 석한천이 둘째라는 데에 생각이 미치고 과연 마지는 어떤 사람이며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을까 하고 혼자 염두를 굴려보았다 그들의 소개가 모두 끝나자 화검상은 매우 못마땅하지만 어쩔 수가 없다는 표정으로 이윽고 자기 자신을 소개했다 음란은 몽몽천하 몽천하라고 하오 우리 몽시가문은 대대로 훌륭한 전통을 이어왔지만 내대에 이르러 그만 끊어지게 되었지 고향은 고향은 음 묻지 마시오 생각할수록 마음만 되로워지니까 하북성 하북성의 황화강변인데 워낙 어려서 그 일을 당해 지금은 그 기억도 희미하지만 아직 우리 몽시가문의 절악들인 몽몽신공 몽몽신공과 몽시건법 몽시건법 등은 남아있지 나는 그간 절치부심하고 산속에서 그러한 절악들을 연마해왔었는데 최근에 대성을 하고 고향에 돌아가보니 원수는 이미 죽어버리고 없더군 흐흐흐 자 그럼 이제 싸움을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화검상은 한번 화천몽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기는 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막하기 쉽게 드러날지도 몰라 이번엔 아예 그 글자를 뒤집어서 성시까지 바꿔버린 것이다 화검상의 자왕한 자기소개를 유심히 다 듣고 난 그 백발랑자 석한절은 문득 가볍게 미소한 뒤 정색하고 말했다 시작하다니 대체 뭘 시작하죠 우리는 이미 사과를 하지 않았나요 화검상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더니 대뜸 오만상을 찌푸리며 소리쳤다 뭐라고 그래 사람을 죽여놓고 사과만 하면 된단 말인가 흐흐흐 그래 좋아 우리 몽시가문의 사람들은 대대로 너그러웠으니 이번에도 내가 양보하기로 하지 대신 당신들은 반드시 내 앞에 엎드려 세 번 저라고 잘못을 빌어야 하오 문득 다른 한 사람이 앞으로 나섰다 그는 가장 나이가 많은 서기공자 석한천이었다 자네는 흐흐 권하는 술을 마시지 않고 굳이 벌주를 마시려고 하는군 감히 천하 천하를 상대로 싸움을 벌이려고 한단 말인가 지금 그들 가운데 이 석한천의 무공이 가장 높다 화검상도 그가 나서자 다소 긴장하며 조심하는 눈치였다 천하 천하라고 천륙무가가 감히 천하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대단하단 말인가 하지만 우리 몽몽시가문의 사람들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소 흐흐흐 어차피 나는 죽고 싶은 심정이오 석한천은 음산하게 웃으며 말했다 좋다 내가 정말로 그렇게 죽고 싶은 심정이라면 그 부탁을 못 들어줄 것도 없지 말과 함께 그는 장검을 뽑아 들고 앞으로 쇄도에 들었다 그 모습은 마치 별로 움직이지도 않는 것 같은데도 그의 몸과 장검이 앞으로 길쭉하게 늘어나며 칼날 같은 살기살기가 화검상의 전신을 파고드는 것과도 같았다 화검상은 마치 광란하는 듯한 살기 속에 이순 애와 쌓여버린 듯한 느낌이 들었다 이건 바로 잔인무쌍하며 방어를 별로 염두에 두지 않는 공격을 위한 공격적인 거법이다 비록 같은 천륙무가의 무구곡황검 무구곡황검이라고 해도 그 시전자의 의도에 따라 그 성질은 이렇게 달라진다 흡사살기 살기를 연상시키는 이러한 검법을 대하게 되면 상대는 우선기가 질리게 되는 것은 물몰이오 약간 당황하게 된다 설령 마주 격돌하여 상대의 목을 베어버린다고 해도 역시 이쪽도 그의 버금가는 피해를 입기가 십상이기 때문이다 이건 또한 결사적인 공격과도 그 의미가 달라진다 흔히 이런 공격을 만나면 상대는 두 가지의 선택을 하게 되는데 하나는 방어적인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공격적인 것이다 하지만 실상 그 두 가지 모두 이쪽에서 노리는 바이다 화검상은 일단은 몸을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했다 설사 이런 검법이 무서운 듯해도 그만큼 커다란 단점이 있으며 정도의 검법이란 공연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데 바로 그 순간 화검상은 귀쪽에서 서늘한 느낌을 받았다 백발소년 석한맥이 어느새 그의 지척으로 다가들어 소리없는 공격을 가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소리없는 공격은 고도의 정신집중과 공력이 소모되며 결코 간단하지 않은 무공이다 아직 검이 이르지 않았는데도 화검상은 흡사 뼛속까지 서늘해지는 것만 같았다 앞쪽에 석한천의 공격만 해도 무시무시한데 뒤에 석한맥의 기습까지 감당해야 하니 이는 곤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다 다급히 몸을 움직여 피하는 가운데 퍽퍽퍽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옷자락이 마구 찢겨져나가 주위에 흩어졌다 이 이건 정말 장난이 아니군 일 화검상은 그만 다급해져서 열심히 몸을 사방으로 움직여 피하는 가운데 뒤쪽에 석한맥이 뒤로 돌아가고자 했다 부욱하는 소리와 함께 석한천의 장검이 아슬아슬하게 그의 옷만 찢고 옆구리 쪽으로 스쳐 지나갔다 석한맥의 검은 그 순간 다시 그의 허리를 노리고 파고들고 있었다 그런데 석한맥은 분명히 화검상의 허리를 관통한 줄로 알았는데 느닷없이 손끝이 허전한 감각을 맛보았다 화검상의 신형이 갑자기 환상처럼 쓰러지며 그의 두에 가 있었던 것이다 휴 이제야 됐군 화검상은 이 나이 어린 석한맥을 이용하고자 한 것이다 신버부 아무래도 그가 더 빠르며 석한맥을 적절히 이용할 경우 석한천은 제대로 그 살벌한 공격을 감행할 수가 없다 그로 인해 빈틈이 생기는 것은 그와 같은 무공의 단점 중에 하나였다 그런데 화검상은 마악 석한맥을 제압하려는 순간 다시 양쪽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어느새 상심공자 석한상과 백발랑자 석한절이 장검을 뽑아들고 좌우에서 그를 협공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들의 무공은 이미 초절정의 경지여서 석한맥과 또 다르고 석한천과도 그리 차이가 나지 않는다 화검상은 그만 다소 안이하게 대처하는 바람에 손발이 어지러워지고 말았다 석한상의 검법은 몹시 섬세하고 예리하며 석한절의 검법은 아주 냉정하고 침착하다 우선 허리를 끊어놓을 듯이 깊이 파고드는 석한상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그쪽으로 다급히 신형을 움직이는 순간 어느새 다가선 석한절의 장검에 의해 그의 한쪽 다리가 길게 찢겨져나갔다 비록 약간 빗나갔고 호신강익에 의해 튕겨져 상처가 깊지 않은 것이라고는 해도 피가 튀자 화검상은 그만 다호항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황망히 신형을 십여차례 움직여 뒤로 피하면서 그는 장검을 뽑아 아무렇게나 휘저으며 소리쳤사 멈 멈추시오 이런 식으로 비열하게 나온다면 나의 치명살초를 원망하지 마시오 아주 짧은 순간에 긴박하게 벌어지는 싸움이기 때문에 도중에 말을 할 기회가 생긴다는 것은 거짓말이었다 그가 겨우 몇 마디를 꺼내기도 전에 다시 석한상과 석한절은 어느새 다가들어 그의 좌우를 엄습해들었는데 그러나 이상한 일이었다 2비 컨티뉴 무림야그 무림야그 출력일 98104 제목 화산문화 2 부한권 제45장 2 화검상에 그 아무렇게나 휘두르는 듯한 검법이 이상했다 전혀 황당하여 허공을 허치는 듯한 그의 검은 은근히 두 사람의 초식을 제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반격까지 엿보고 있는 것이다 두 사람은 따라서 순간적으로 십여차례의 초식을 변화시켰지만 놀랍게도 혼란스러운 그 검법에 이끌려 조금도 승기를 잡지 못했다 석한상은 보기와는 달리 무학에 대한 이해가 깊어서 이것은 혹시 자신들의 착각이 아닐까 하고 생각했어 그는 이번에는 공격 도중 결정적인 순간에 상대방 초식의 위협을 무시하고 그대로 화검상의 허리와 목을 동시에 노리며 쇄도에 들었다 과연 화검상의 초식은 우연히 그런 흐름을 타는 것이지 정말로 상대방 초식의 허를 찌를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석한상은 검이 막 그의 허리를 베는 순간 화검상은 그만 당황하여 장검으로 그것을 막았고 쨍하는 소리와 함께 검의 중간이 부러지며 날아갔다 석한상은 이미 그런 변화에 대해 익숙하기에 이번에는 화검상의 앞뒤에 허점을 훔치면서 교묘하게 목을 베려고 했다 하지만 갑자기 화검상에 부러진 장검의 파편이 자신의 오른팔에 깊숙이 박혀든 것을 보고 어리둥절해졌다 무공이란 갑자기 흐름이 중단되게 되면 어려워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 마침 그 파편은 교묘하게도 그 요혈 요혈을 제압하고 있어서 그는 즉시 그 파편을 뽑아내지 않는 한 검법 시전이 곤란해지게 되었다 이 검의 파편을 날리는 방법도 일종의 검법의 하나에 들어가가도 하지만 조금 전에 그 수법은 그것과는 달랐고 오히려 너무나도 공교롭고 정확하여 마치 우연인 것 같았다 갑자기 그 허점을 놓치지 않고 발길질이 날아들어 석한상의 몸을 일장 밖으로 날려버렸다 화검상은 갑자기 장검이 부러지게 되자 검법도 흐트러지게 되고 당황하여 석한상에게만 일순 집착하여 발길질로 그를 날려버렸다 하지만 이것은 그의 중대한 실수였다 석한상을 날려버린 순간 석한절의 공격을 의식하게 되었고 마악 거기에 대응하려고 하는데 어느새 목 아래가 서늘한 것이 아닌가 석한절의 장검은 어느새 관체를 밝히며 그의 목을 베어오고 있었다 이런 순간을 실로 생각할 여우가 있는 것이 아니다 화검상은 그만 안색이 시꺼멓게 변하여 뒤로 몸을 젖혔다 돌발적인 순간에 그렇게 갑자기 몸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도 기이한 일이지만 석한절의 검끝은 한 번 잡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계속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화검상의 몸이 바닥을 뒹굴면서 사력을 다해 눈부시게 움직이며 그것을 벗어나려고 했지만 그녀의 장검은 계속 변화를 일으키며 화검상을 노리는 것이 마치 옥색의 화려한 건망검이 그의 몸을 완전히 뒤덮은 것 같았다 아이고 이거 죽겠군 적은 그녀 하나만이 아니기 때문에 화검상은 비상수단을 쓰는 수밖에 없었다 너무나도 심하게 몰려있어서 방어도 어려운 상황이라 그는 피하기에 급급해하다가 느닷없이 오히려 그녀의 앞으로 파고들었다 달아나는 적을 계속 추격하다가 갑자기 상대가 자신의 앞으로 달려들었다고 해도 그리 달라질 것은 없었다 그녀는 여전히 태연하게 옥색의 건강을 일으키며 화검상의 목을 베어갔다 화검상이 바닥에 들어놓은 상태로 순식간에 수십 번이나 몸을 이리저리 움직이며 검을 피하는 이러한 동작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는 대여섯 번을 피하다가 느닷없이 좌수를 위로 내밀었다 지금의 상황은 그가 오른손의 장검을 움직여 방어할 여유도 거의 없는 상황이었다 미처 그가 방어하기도 전에 허점이 먼저 드러나 목이 잘려나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물며 목이 잘려나가는 것을 감수하고서 왼손을 움직일 수가 있겠는가 석한절이 그런 것을 미처 예상 못한 것은 바로 그런 이유였고 그러나 화검상은 어이없게도 좌수를 움직였다 실상은 화검상의 왼손이 미처 닿기도 전에 그녀의 장검이 그의 목을 베어버렸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그가 왼손으로 노리고 있는 부위는 바로 그녀의 아랫돌이 가장 수치스러운 부분이었다 만일 이 상황에서 그녀가 더욱 냉정할 수만 있었다면 당장 화검상의 목은 잘려나갔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상대방의 의도를 안순간 문득 그녀의 안색은 붉어졌고 검끝이 멈칫하며 변화가 흐려졌다 이런 고수들의 격돌이라는 것은 순간적인 움직임이며 그 빠르기가 거의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이기에 그 짧은 순간의 지체는 상황을 완전히 바꿔버렸다 화검상은 오직 이 다급한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이 방법을 택한 것이고 정말로 그런 짓을 하려는 생각은 없었다 그는 자신이 그렇게 하면 혹시 상대가 몸을 피할 경우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결과는 반쯤 그의 희망대로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녀가 몸을 피한 것이 아니라 그녀는 거의 가만히 있었다 그것은 너무도 뜻밖이고 당혹스러웠기 때문이다 검법 등의 무공을 펼치는 경우 대개 사람들은 신경이 극도로 예민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심리의 허점이 찔릴 경우 더 당황해질 수도 있는 것이다 화검상은 문득 손끝에 뭉클하는 감촉을 느끼고 그만 어리둥절해지며 안색이 벌깨졌다 그는 이 순간에 빨리 달아나야 하는데 오히려 당황하여 정신이 멍청해져 있었다 정신을 먼저 차린 사람은 오히려 그녀였으며 그가 얼른 정신을 차리고 몸을 피하려고 하는데 그녀의 검이 날아들며 몸 밑에 후끈한 감촉이 일었다 비록 가볍기는 하지만 건강이 작용하여 그의 몸 밑에 상흔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화검상은 내심 어이코하고 비명을 질렀지만 그 순간에 건강과 호신감기가 부딪히며 오히려 그녀의 검법에 장애를 주었고 그로 하여금 피할 여유를 주게 되었다 비록 그것이 미세하기는 하지만 분명히 상황에 영향을 미쳤다 그는 비로소 숨을 돌릴 수가 있었고 부러진 장검으로 대응할 수가 있었으며 우선 뒤로 서너 번 몸을 구르면서 일어섰다 화검상은 이제 겨우 그 다급한 위기에서 벗어난 것이다 그러나 아직 정말로 안전해진 것은 아니어서 어느새 다른 세 명이 좌우와 등 뒤에서 살벌하게 공격해 들어오고 있었다 To be continue 무림야그 무림야그 출력일 98104 제목 화산문화 2 부한권 제46장 사랑과 증오 제46장 사랑과 증오 이거 정말 정신없이 당하는군 이제는 사면에서 협공을 당하게 된 것이니 화검상은 그만 울상을 짓지 않을 수가 없었다 석한절의 공력은 말할 것도 없고 석한맥은 이제는 무모할 정도로 저돌적인 공격을 해오고 있었으며 석한천의 공격은 정말로 무섭고 등 뒤에 석한상의 공격도 그에 못지 않았다 실로 이런 상황에서 무사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화검상은 일면 부러진 검으로 방어하면서 그야말로 눈부시게 그들의 공격은 피했지만 벌써 온몸에 대여섯 군데의 상처를 입고 있었다 비록 그 상처들이 모두 가벼운 것들이기는 해도 이제 등 뒤에 석한상이 본격적으로 공격해 들어온다면 문제는 달라질 것이다 화검상은 이 등 뒤에 석한상에 대해 몹시 꺼림칙한 마음이 들지 않을 수가 없었다 아까와는 달리 그는 이번에는 지나칠 정도로 신중했고 조심스러워 보였다 다른 사람들이 열 번의 변초 변초를 일으키는 동안 그는 아직 한 번도 뚜렷한 공격을 해오지 않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그야말로 치명적인 공격을 위해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화검상은 지금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오히려 그 등 뒤에 석한상을 제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으며 즉시 뒤로 움직였다 그것은 비록 등의 어느 부위를 심하게 당한다고 해도 치명요에만은 피하여 상황을 반전시키자는 생각이었으며 다소 위험한 착상이기도 했다 그가 등을 바싹 들이대자 과연 그 석한상은 약간 주춤하며 공격할 태세를 보였다 순간 화검상은 전면과 좌우의 공격을 상대하면서 다급히 몸을 날아올려 석한상의 몸을 넘어갔다 그러나 기실 그건 그의 생각이었을 뿐 그는 아직 상대의 몸을 넘어가지 못했다 뜻밖에도 석한상은 갑자기 키도 몹시 커졌을 뿐만 아니라 검이 아닌 크고 무거운 도 돌을 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석한상의 키가 갑자기 두 자가 커졌기 때문에 화검상은 계산을 잘못하여 그만 넘어가지 못하고 걸리게 된 것이다 하지만 무리민이 병기를 갑자기 바꾸는 문제는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키가 갑자기 커질 수가 있을까 당황해 하면서도 공중에 뜬 상태로 내려다보니 뜻밖에도 그의 생각은 빗나갔다 알고 보니 상대는 석한상이 아니라 패왕도 팽인호가 아닌가 팽인호는 그동안 자신의 무공이 약하다는 것을 느끼고 조심하고 있다가 화검상이 위기에 몰리자 그의 배후를 치려고 하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그는 화검상이 자신을 목표로 하고 그렇게 갑자기 위로 떠오를 줄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 화검상은 그렇지 않아도 불리하던 상황에 이제 다시 공중에 떠오르게 되어 운신이 불편해지자 더욱 어렵게 되었다 천륙무가의 이 젊은이들은 결코 이런 기회를 놓칠 만큼 우둔하지 않았다 팽인호도 화검상이 바로 자신의 머리 위에 떠올라 있으므로 마치 자신의 목을 짓누르는 것만 같아 황급히 도 도를 위로 휘두르며 공격했는데 그의 공격보다 다른 세 사람의 공격이 더욱 빨리 당도하는 것 같았다 이런 상황이라면 비록 최선을 다해 방어한다고 해도 한두 사람의 치명적인 공격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았다 화검상은 그들 세 사람이 마치 절초의 기회를 만난 듯 몸을 날려 산면에서 덮쳐드는 것을 보고 당황한 나머지 공격에 들어오는 팽인호의 칼날을 잡고 거꾸로 재주를 부렸다 팽인호의 무공이 약한데다가 이렇게 상대의 공격을 역이용하는 방법을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어서 화검상의 몸은 그 탄력에 의해 급격히 아래로 내려갔고 반대로 팽인호의 몸이 공중으로 떠올라 화검상의 자리에 있게 되었다 이러한 수단은 매우 신기해 보이고 실행하기가 어렵기는 하지만 이치가 그리 난해한 것은 아니다 마침 석한천 등의 공격은 바로 지척에서 덮쳐들고 있는 상황이었다 팽인호는 갑자기 변한 자신의 위치에 대해 놀라 어리둥절해 하다가 그 무시무시한 공격들을 보고 그만 놀라 소리쳤다 나나요 제발 살려주시오 팽인호가 그들의 공격을 당해낼 수 없다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는 일이다 가장 먼저 도달한 사람은 석한천이었는데 그는 물론 가장 먼저 그런 변화를 알아차렸지만 살기가 강한 그의 검법의 흐름상 그렇게 갑자기 검세를 완전히 되돌린다는 것은 무리였다 하지만 그는 동료를 죽일 수는 없었으므로 무리임에도 불구하고 검세를 돌릴 수밖에 없었다 석한절의 검법은 그래도 가장 안정되어 있어서 도중에 검세를 돌리는데 가장 무리가 적은 편이었다 정작 문제가 심한 것은 석한맥이었는데 그는 정말로 무리를 해서 기필코 화검상을 죽일 작정이었기 때문에 전력을 다한 12성 12성의 공격을 퍼부은 것이고 막상 그렇게 상황이 급격히 변하자 도저히 무리를 한다고 해도 검세를 돌릴 수가 없었다 그는 그야말로 온갖 기력을 다해 검세를 비틀었지만 이미 손에 익은 검초 검초는 예정된 길을 가며 팽이노의 가슴을 꿰뚫어버렸다 그나마 석한맥이 나중에 검세를 비틀어서 치명요에는 피한 것이지 하마터면 팽이노는 그 자리에서 즉사할 뻔했다 물론 이 모든 변화가 그들이 허공에 떠 있는 바람에 운신이 불편해져서 상황이 악화된 것이기도 하다 석한절은 비록 가장 적기는 해도 일단 무리를 한 이상 내기 내기가 혼란스러워져서 그것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했고 허공에서 다소 주춤하는 사이에 어느새 다가든 화검상에게 제압당했고 또한 석한천도 이미 제압된 것을 알게 되었다 아무리 상황이 그렇다고 해도 그녀는 일순 석한천이 그렇게 간단히 제압당한 것이 믿을 수 없는 듯한 기분이 되었다 석한맥은 너무나도 무리한 탓에 약간의 내상 내상마저 입게 되었으므로 입가에 약간의 피가 흘러나왔다 그 역시 간단히 제압할 수 있었으므로 화검상은 이윽고 부러진 장검을 높이 쳐들고 소리쳤다 으흐 하하하 드디어 모든 사악한 자들을 물리치고 광명천지를 이루었구나 장하다 몽시 가문의 후예여 음마하니 이건 돌아가신 부모님이 해야 할 말이지 기실 석한상은 아까 화검상의 발길에 차여 내상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교묘히 제압되어 꼼짝도 못하고 있었다 팽인호는 마치 바위덩이처럼 떨어져 내렸는데 아직 정신은 멀쩡해서 그가 건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비 빌어먹을 이 일언 하지만 그는 이내 그 말을 다 끝냈지 못하고 혼절하고 말았다 화검상은 그의 몸에서 쏟아지는 피를 지혈시켜 간단히 응급조치하고 역시 제압해버렸다 조금 전까지 혼란스럽고 정신이 하나도 없던 장래는 이렇게 갑자기 조용해지고 말았다 화검상의 저멸수법은 곡선적이라 물론 제압된 그 누구도 마혈 마혈을 풀 생각은 버려야 했다 석한절은 잠시 저멸된 부위를 검토해보다가 입을 열어 말했다 대체 우리를 어떻게 할 셈이죠? 흥 어떻게 할 거냐고 나는 이미 너희들이 무자비하게 백혈단의 사람들을 다 죽이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화검상은 약간 표정이 무거워지며 대답했다 어떻게 하다니? 조금 있다가 음 자정이 되려면 아직 멀었군 어쨌든 깨끗이 너희들을 모두 죽여버리고 나도 나도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수밖에 없지 화검상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다 본래는 그래도 고향에라도 돌아가 장사를 해볼까 했는데 이제는 그것도 틀려버렸어 흐를 이렇게 된 바에는 솔직히 너희들을 모두 죽이고 나도 깨끗이 끝낼 작정이야 이건 너희들이 자초한 일이고 게다가 내게도 이득은 없으니 너희들에게도 손해는 없을 거야 말을 끝내자 화검상은 고개를 돌리며 같이 보이요 실은 아까 내가 낭자에 으흐흐 그만둡시다 석한절은 그 말에 은근히 안색이 붉어졌으나 지금은 어두워져 그런 미세한 변화는 다른 사람들에게 잘 드러나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말했다 좋아요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말해두죠 하지만 본래 당신이 이렇게 좌절하게 된 것은 한 여인의 사랑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요 화검상은 슬쩍 고개를 돌려 남궁설완의 얼굴을 돌아보고는 무거운 표정을 대꾸했다 그래서 어쨌단 말이오 나는 이미 그녀와는 남남이니 지금에 와서 그녀를 특별히 생각해주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소 석한절은 다시 말했다 당신은 너무 생각이 단순하군요 사람은 상황에 따라 생각이 변할 수도 있는 일이에요 지금 그녀의 생각이 달라졌을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뭐 뭐라고 화검상은 일순 큰 충격을 받은 듯 멍한 표정으로 다시 남궁설완을 돌아보았다 그 그게 정말이오 하지만 그녀가 무엇 때문에 갑자기 생각이 바뀌겠소 그녀는 나를 마치 더러운 벌레 보듯이 했는데 석한절은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그건 바로 당신이 아직 여자의 심리를 모르기 때문이죠 여자들은 생각이 복잡한 듯 해도 오히려 단순해요 현실에 아주 민감한 현이죠 아까 그녀는 당신의 능력을 몰랐지만 이제는 당신이 대단한 무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거에요 여태 천륜 무가를 이긴 사람은 없었는데 당신은 놀랍게도 조금 전에 그 일을 해낸 것이죠 화검상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당신의 생각도 바로 그렇다는 말이오 석한절은 가볍게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에요 만일 당신이 내게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나는 오히려 그런 소영웅 소영웅에게 당장 반해버렸을 거예요 소 소영웅이라 화검상은 문득 혼자 말로 중얼거리다가 크게 드기해진 듯 어깨를 펴고 앙천대소를 터뜨렸다 와 핫핫하 과연 그렇소 나는 사실 우리 몽시 가문에서도 보기 드문 인재인재라는 소리를 들었었지 실로 나는 천하의 여인들이 모두 탐내는 그런 영웅 호걸일지도 모르오 나는 사실 누구에게나 정을 주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이오 흐흐흐 말과 함께 그는 걸어서 남궁설완의 앞에 이르렀다 음랑 낭작 오랜만이군 남궁설완은 이 순간 왠지 몹시 붕괴한 듯 안색이 시퍼렇게 변해 있었다 그녀는 처음에는 화검상을 쳐다보지도 않다가 이내 차갑게 말했다 To be continue 무리미아그 다면 무리미아그 출력일 98104 제목 화산문화 2 부한권 제46장 1 만일 할 수만 있다면 내놈의 골수를 갈아마시고 쳐죽여서 시체가 썩어 문드러지게 하겠다 화검상은 그 말에 그만 놀라고 가슴이 진동되어 더 이상 할 말을 읽고 말았다 남궁시는 그녀의 옆에 있었는데 그것을 보고 가볍게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완내 그렇다고 그를 자극하는 심한 말을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화검상은 그 말을 듣고 정신을 차린 듯 고개를 크게 내져우며 몸을 돌렸다 그래 그래 내 시체는 언젠가 썩어 문드러져 개나 지나가는 날짐승들의 밥이 되겠지 좋아 이젠 모두 끝났어 다시는 내 그녀를 귀찮게 하지 않을 테니까 모두 함께 이 자리에서 죽는 거야 아니 우선 내가 너희들을 모두 죽이는 거지 그때 문득 풍검심이 입을 열어 말했다 이봐요 세상의 여자는 그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도 솔직히 그녀보다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나에게 한 번만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어때요 화검상은 걸음을 옮기다 말고 그녀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러나 말고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건 안 돼 노름지기 여자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야만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지 첫째는 우선 몸이 순결해야 하는 것이고 둘째는 마음이 순결해야 하는 것이지 그리고 마지막은 그 두 가지보다 더 중요한데 바로 진실해야 한다는 거지 사실 그 세 번째 조건을 갖춘 여자를 찾기란 이 세상에서 그리 쉽지 않아 풍검심은 싸늘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럼 내가 그 세 가지 조건에서 미달된다는 말인가요? 화검상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몸이 순결하다는 것은 전혀 남자와의 접촉이 없어야 한다는 말은 아니야 오히려 그런 여자라도 몸이 불순할 수도 있지 사실 그건 마음의 순결과도 연관되는 말이지 음 하지만 만일 그대가 몸의 순결을 입증하기 위해 이 자리에서 옷을 모두 벗는다면 그대만은 성의를 생각해서 살려줄 수도 있소 풍검심은 안면이 크게 일그러져서 화검상을 노려보았다 뭐 뭐라고 이 더러운 자식이 풍검진은 가볍게 탄식하며 말했다 심매 그렇게까지 애쓸 것은 없는 거야 세상의 운이 우리 화산파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것도 그만인 게지 흐흐 몽몽가야 우리를 그냥 죽이도록 해라 화검상은 잠시 그들을 바라보다가 대소를 터뜨리며 다시 걸음을 옮겼다 으하타타 한 자루 장검장검에 의지하여 갈 길을 가노라 그 끝 따은 곳은 어디냐 갈감하게는 춤추고 동구 밖에는 개 짖는 소리가 들리는 도다 그대들은 이제부터 모두 속으로 열을 세도록 하시오 나는 이제부터 몽시 검법의 최절초를 웅기웅기하여 그대들을 단숨에 죽이도록 하겠소 하나도 안 아플 거요 이어 화검상은 그들과 약간 떨어진 자리에 가부자를 틀고 앉아서 부러진 장검을 치켜올린 채 엄숙히 웅기조식에 들어갔다 하지만 그는 이내 얼마 가지 않아 고개를 갸웃거리며 몸을 일으켰다 이상한데 어째서 사람의 숫자가 하나가 부족한 거지 석한맥이 이를 갈아붙이며 욕설을 퍼부었다 미친놈아 그건 내놈의 숫자를 잘못 세웠기 때문이 아니냐 화검상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요 나는 아까 분명히 숫자를 세웠었는데 지금보다는 확실히 하나가 더 많았소 음 이건 이건 좀 문제가 있는데 석한상이 말했다 당신은 죽고 싶다면서 다른 사람들이 올까봐 그러시오 화검상은 고개를 저었다 그런 게 아니오 당신들은 오는 똑같이 나를 찾아왔는데 유독 그만 살아남는다면 이건 이건 불공평한 일이 아니겠소 내가 나중에 그를 찾아 죽인다고 해도 시간상의 차이가 있고 이건 약간 고민되는 일이오 석한천이 입을 열어 말했다 그렇다면 자네는 우리 모두를 살려주면 되는 일이 아닌가 마침 우리도 오해라는 것을 알았으니 앞으로 우리는 모두 자네를 생명의 은인으로 생각할 것일세 화검상은 그를 바라보더니 웃으며 말했다 당신은 제법 훌륭한 안건을 제시하는군 하긴 나도 방금 전에는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던 참이오 나도 산속에서 무공만 배운 것이 아니라 훌륭한 옛 성현들의 서책들을 독파할 수가 있었던 것이오 음 하지만 지금은 왠지 그럴 수가 없소 이건 솔직히 한 여자 때문만은 아닌 것이오 석한절은 미소하며 말했다 내가 전음 전음을 쓸 수 있도록 혈도를 조금만 풀어줘요 남궁 낭자에게 할 말이 있어요 화검상은 그녀가 다시 나서자 안색이 절로 밝아졌다 음 이건 이건 간단한 일이오 솔직히 대화란 아주 중요한 것이오 낭자는 어서 그녀에게 말을 하도록 하시오 화검상의 정혈수법은 아주 기이했다 그가 지풍을 날리자 석한절은 몸은 움직일 수 없지만 전음은 펼칠 수 있게 되었다 석한절은 이에 잠시 화검상을 바라보다가 이윽고 남궁설환 등에게 전음을 펼치기 시작했다 화검상은 그동안 재빠르게 움직이며 일일이 그들의 부상을 돌봐주고 응급조치를 취해주는 척했다 문득 남궁설환이 차가운 음성으로 말했다 좋아요 당신들의 뜻이 정령 그렇다면 내가 협조하기로 하죠 순간 화검상은 얼굴이 환해지고 입이 크게 벌어졌다 저 정말이오 하하하 내 그럴 줄 알았소 여러분 여러분 정말 정말 고맙소 내 이 은혜는 잊지 않겠소 나중에 우리 아들이 생기면 아니 딸도 좋겠지 여러분의 축하를 한번 고려해보도록 하겠소 하하하 모두 춥지는 않소 사실 이곳은 별로 좋지 않으니 일단 자리를 옮깁시다 말과 함께 그의 신형이 이쪽 저쪽으로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사람들의 혈도를 반쯤 풀어주었는데 그것으로 그들은 대부분 무공을 펼칠 수는 없어도 일어나서 걷는 것은 가능해졌고 또한 약간의 전음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석한맥은 절로 어리둥절해져서 혼자 말로 중얼거렸다 저자는 혹시 정말로 미친 것이 날일까 이어 화검상은 문득 한쪽을 바라보며 말하고서 신형을 날렸다 이봐 당신도 그렇게 숨어있지만 말고 어서 와서 도우시오 하하 좋은 게 좋지 않겠소 화검상이 느닷없이 십여 장 정도 숲속으로 들어갔다 나오면서 데려온 사람은 바로 다름 아닌 사라졌던 그 문제의 인물인 홍개남이었다 홍개남은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자 우선 자리를 피했었는데 뜻밖에도 느닷없이 손도 써보지 못하고 제 앞당에 들려나오자 어리둥절해졌으며 안색이 시뻘개졌다 석한맥은 어이가 없어서 중얼거렸다 저 녀석은 본래 알고 있었으면서도 모른 척했군 그런 녀석은 처음부터 수작을 꾸미고 있었단 말인가 화검상은 이어 홍개남에게 말했다 저 사람들은 별로 쓸모가 없소 그러니 다들 물러가게 하는 게 어떻겠소 본래 그 주위에는 어느새 수백 명이나 되는 개방의 제자들이 포위망을 형상하고 대기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홍개남이 제압당하자 황급히 포위망을 좁히며 다가왔는데 화검상의 말을 듣자 모두 멈칫했다 이 홍개남은 비단 개방에서 귀한 신분일 뿐만 아니라 무공도 높았고 두뇌도 영악스러웠다 그는 이내 판단을 굴린 뒤에 개방 제자들에게 손을 내져었다 나는 아무 일도 없을 테니 모두 물러가도록 하시오 개방 제자들은 그 뜻을 충분히 알고도 남음이 있었기에 즉시 뒤로 움직여 물러나는 척했다 주위가 일단 그렇게 조용해지자 화검상은 짐짐 모두에게 환하게 웃으며 지시했다 자 저쪽으로 조금 돌아가면 비어있는 집이 하나 있으니 모두 그쪽으로 가도록 합시다 석한맥이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누가 내놈의 뜻대로 해줄 것 같으냐 내놈 혼자서 가는 게 좋을 것이다 화검상은 손을 내져우며 말했다 그렇지 않소 나는 지금 실로 여러분을 애틋이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소 일단 그곳에 가면 내가 여러분의 고질병이 될지도 모르는 그 혈도를 모두 풀어줄 것이고 또 하나 이 혈도를 풀지 않으면 당신들은 무공이 영원히 폐지될 수도 있기에 나는 다리 하나를 자르더라도 데려갈 수밖에 없소 석한절이 말했다 소맥 소맥 무슨 일은 없을 테니 일단 따라가자 석한맥은 그대로 다리가 잘려나가는 것은 싫었는지 오만상을 지푸리면서도 더 이상 항변하지 않았다 현재 걸음을 옮길 수 없는 사람은 팽인호 정도였다 화검상은 홍개남에게 그를 부축하게 한 다음 서둘러 그들을 빈집 쪽으로 데려가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아주 협조적이었다고 해도 시간은 걸렸을 것이다 모두가 그 빈집에 도착한 것은 거의 자정 무렵이었는데 그 집은 살던 사람들이 떠나간 지 얼마 되지 않는 듯 비교적 깨끗했고 방문 등도 거의 그대로였다 화검상은 바깥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그 마당에 사람들을 낫게 한 뒤에 가운데에 불을 피우게 했다 이 집은 제법 잘 지어진 기화집이어서 아직 잠시 쉬어가기에는 훌륭한 편이었다 일단 움직일 수 있게 되자 사람들은 심한 부상을 입은 사람들을 가지고 있던 약으로 치료하기 시작했다 화검상은 남궁설완에게 이윽고 다가가 말했다 당신은 이제 마음의 준비가 되었소 사실 이런 이런 곳에서 첫날밤을 보낸다는 것은 좀 우습지만 그러나 세상의 일은 늘 좋게만 되는 것은 아니오 남궁설완은 그만 너무나도 어이가 없어 말했다 당신은 혹시 미친 것이 아닌가요? 나는 다만 당신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겠다는 것이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호호호호 정말 미쳤군요 화검상은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To be continue 무리미아그 용향 무리미아그 출력일 98104 제목 화산문화 2 부한권 제46장 2 그렇소 나는 미쳤소 나는 사랑에 미치고 인생에 미친 것이오 흐흐 나도 본래는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미 여유를 부리기에는 늦어버렸소 그렇소 나는 비록 미쳤지만 아직 바보는 아니오 내가 만약 그대를 대강 풀어준다면 나는 아마도 사흘도 못되어 죽음을 당하고 말 것이오 나도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도 좋지는 않소 아아 나의 사랑은 아직 부족하여 죽음도 불사하는 사랑은 하고 싶지가 않소 만일 그대가 나와 잠을 잔다면 즉시 모든 사람을 풀어주도록 하겠소 남궁설화은 어이가 없어서 화검상을 노려보며 한 맺힌 어조로 말했다 호호 당신이 설령 나와 잠을 잔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질 것 같은가요 화검상은 두 손을 내져었다 그 그렇지 않소 만일 그렇게만 된다면 당신은 내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소 내가 무슨 여한이 있겠소 남궁설화은 문득 미친 듯이 날카로운 웃음을 터뜨리더니 그를 노려보며 말했다 나는 이미 말했지만 당신 같은 사람을 증오해요 그러니 모두들 죽이든 말든 마음대로 해요 화검상은 이에 그만 안색이 무겁게 가라앉더니 몹시 붕괴하며 말했다 좋소 좋소 당신들은 결국 나를 기만한 것이로구먼 흐흐흐 내가 그렇게도 어수룩하게 보였던가 좋아 마침 이 자리는 조용하니 일단 모두의 다리를 하나씩 자르고 나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지 화검상이 다시 화가 나서 광란하는 듯하자 석한천이 음산하게 웃으며 입을 열었다 이봐 애송이 만일 그녀가 그렇게도 탐이 난다면 차라리 마음대로 해보지 그래 솔직히 지금 내놈이 하고 있는 행동도 그것과 다름이 없지 않은가 화검상은 손을 내져었다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마시오 나는 그녀의 사랑을 원하고 있는 것이지 결코 그런 것을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니오 조금 심심하더라도 참도록 하시오 아직 그대의 다리를 자른 것은 아니니 석한천과 석한맥이 다시 발작하려고 했으나 석한절이 전음으로 말리는 바람에 그들은 분노한 시선만 보낸 뿐 다시 입을 열지 않았다 화검상은 다시 남궁선완에게 말했다 나는 우선 그대의 오라비의 무공은 폐지하고 두 다리를 자를 작정이오 그래도 생각은 변함없소 남궁설홄는 두 눈에서 도끼 도끼를 가득 바라며 소리쳤다 내 반드시 내놈의 뼈를 갈아마시고 내장을 지식여버릴 것이다 화검상은 석한절에게 다가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다 이젠 어떻게 하면 되겠소 석한절은 그만 가볍게 실수하며 말했다 당신의 그 방법은 전혀 틀렸어요 여자의 마음은 그런 식으로는 돌아서지 않아요 그러니 그만 모두 풀어주고 그녀에게도 사과하는 것이 좋을 것 같군요 화검상은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말했다 하지만 이건 이건 너무나도 괴로운 일이로군 그래도 나도 마침 그것을 생각하고 있던 중이오 말과 함께 그는 즉시 신형을 움직여 지풍으로 모든 사람들의 혈도를 풀어주며 말했다 하하하 우리가 잠시 재미있는 놀이를 했다고 칩시다 혈도가 풀렸다고 나는 공격하지 마시오 그러면 나도 살수를 쓰게 될지도 모르니까 나는 사실 여러분에게 별로 유감이 없는 사람이오 사람들은 느닷없이 다시 자유로운 몸이 되자 하나같이 어리둥절해졌다 남궁신과 홍개남 등은 감히 화검상에게 다시 덤벼들 생각을 하지 못했지만 석한맥과 석한상은 은근히 석한천의 눈치를 살폈다 그러나 석한천은 그저 가볍게 냉소할 뿐 별로 싸우려는 기색이 아니었다 그는 시간이 갈수록 자신이 화검상의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체면상 그는 화검상을 노려보며 한마디를 했을 뿐이다 오늘의 이 빚은 앞으로 언제고 갚을 날이 있을 것이다 내놈은 감히 잠자는 사자를 건드렸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화검상은 약간 어색한 듯이 웃으며 말했다 아 미안하오 내 나중에 다시 만나면 술 한잔 사겠소 우리 앞으로 잘 지내보도록 합시다 그들은 모두 다시 그를 상대하지 않고 밖을 향해 신형을 날렸다 천륭무가의 사람들이 먼저 사라지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소 뒤에 처지게 되었는데 화검상은 은근히 다시 남궁설환의 옆으로 다가갔다 아직도 나를 그렇게도 증오하오 남궁설환은 차갑게 그를 노려보더니 말했다 내놈이 계속 나를 따라온다면 나는 내놈과 사생결단을 하고 말 것이다 화검상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다 그것 참 알 수가 없군 그럼 다음에 다시 봅시다 그들을 모두 그렇게 보내고 나서 화검상은 잠시 그 부근을 거닐다가 평평한 바위 하나를 발견하고 그 바위 위에서 운기조식 겸 명상을 하며 밤을 지새웠다 모든 일이 혼란스러운 듯하지만 거의 그의 의도대로 된 셈이다 아침이 되자 그는 근처에 계곡물에 세수를 하고 갈증을 해소한 다음 도로 노산현성으로 들어갔다 그것은 의복과 장검 등을 새로 갖추기 위함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정무맹 정무맹의 총단으로 들어가기 전에 본격적인 일을 추진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아직은 여러 모로보나 그때가 아니라고 보고 있었다 기실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것에 대한 결정은 비단 앞으로의 일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그 판단을 내리기도 어렵다 비단의 복을 새로 여벌까지 넉넉히 구입하여 있고 장검까지 새로 사서 착용하고 나서 노산현성을 벗어나려고 할 때 문득 구석진 자리에서 웅크리고 앉아있던 늙은 거지 하나가 이쪽으로 다가오며 말했다 유복하신 날이 한 푼만 보태줍시오 이런 거지에게 적선하면 죽어서도 무간지옥 무간지옥만은 면할 수가 있답니다 이 거지의 하는 말이 다소 이상했다 대개는 부기장수를 추권하겠다는 말 등을 하곤 하는데 이 거지는 지금 흡사 저주의 말이라도 퍼붓고 있는 듯하지 않는가 그러고 보니 그 늙은 거지의 기세기세는 예사롭지 않았고 게다가 두 눈에서는 음엄한 살광살광 이 번뜩이고 있었다 끌끌 이런 거지에게 적선을 해보기는 처음이군 화검상은 내심 고소를 지으며 품속에서 한 동가량의 는 조각을 꺼내 그 거지의 밥그릇에 던져주었다 화검상이 는 조각을 던진 수법은 그저 무공도 아니었고는 조각은 밥그릇에 떨어지면 가벼운 소음만 일으켰을 뿐이었다 그런데 문득 이상하게도 그 밥그릇은 조각이 떨어진 이후 가운데가 쪄 갈라지더니 평 소리와 함께 터져버렸다 밥그릇은 사리로 된 것이었기 때문에 그 파편이 날아 하마터면 화검상의 새로 사 입은 의복에 구멍이라도 날 뻔했다 늙은 거지는 그 받은 은 조각을 잡아 두 손가락으로 지그시 눌러부수며 음엄한 표정을 말했다 으흐흐 당신은 늙은 거지의 밥그릇을 깨뜨렸으니 죽어서 반드시 무관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오 지금 늙은 거지가 간단하게 두 손가락으로는 조각을 부숴버리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이 완력이 아닌 대단한 무공 무공이오 그보다는 화검상의 감정을 자극하려는 태도 같았다 화검상은 다시 그 늙은 거지를 주시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 늙은 거지에도 눈에는 간혹 심 바늘과도 같은 기운이 번뜩이고 나이는 거의 90에 가까운 고령인데 머리카락은 전체가 모두 검은 빛이었다 혈색도 몸씨 좋은 편이었고 피부에는 어딘가 눈부신 기운이 일고 있는 것 같았다 비록 전신이 때에 절어 있기는 해도 이런 거지를 만나 한번 유심히 살펴보면 평범한 거지가 아니라는 것은 이내 알 수 있을 것이다 화검상은 그러나 굳이 이런 거지와 상대하며 시간을 소비하고 싶지는 않았다 남의 일에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다니 고마운 일이로군 말과 함께 화검상이 몸을 돌리자 문득 그 늙은 거지는 번쩍 신형을 움직여 다시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런 신법신법은 이미 눈에 많이 익은 것이다 마치 신법신법은 이미 눈에 많이 익은 것이다 마치 늙은 거지의 몸이 길쭉하게 늘어나 반원을 그리면서 그의 앞을 가로막은 것 같았는데 그런 환상적인 신법을 구사할 수 있는 경지는 바로 초상승 초상승의 경지이다 사람을 죽였으면 목숨으로 배상을 해야 하고 상처를 입혔으며 다리 하나를 잘라야 한다 내놈은 본방 본방의 사람들을 농락하고서 어디로 달아나려고 하느냐 그 늙은 거지의 그 주문같이 음산한 말이 끝나자 어느새 몰려들었는지 사방에서 거지들이 우르르 다가와 그의 몸을 살벌하게 애워싸버렸다 화검상은 절로 기분이 나빠지기도 하고 화도 나면서도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 나이에 이미 무공이 대홍락의 초입초 입에 이르렀다니 정말로 개방에는 인재들이 있는 모양이군 그러나 이거 너무 분수를 모르는 거지가 아닐까 To be continue 무림야그 관찬 무림야그 출력일 98104 제목 화산문화 2 부한권 제47장 보물찾기 제47장 보물찾기 화검상은 늙은 거지를 마주보며 말했다 그 규율은 엄하기도 하군 하지만 나는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일단 당신이 누구인지 밝혀야 하는 게 아니오 주위에 몰려든 거지들 가운데에서 하나가 소리쳤다 분방의 신개님을 몰라보다니 내놈은 과연 멍청하기 짝이 없는 음적이로구나 다른 거지가 말을 받았다 놈에겐 그런 말을 해줄 필요도 없다 어서 가자 만일 내놈이 순순히 따라 나선다면 목숨만은 보존하게 해줄 수도 있다 신개 그럼 이 늙은 거지가 바로 개방 방주 천왕계 천왕 홍두자 홍두자의 친아들인 신개신 홍천구 홍천구란 말인가 당금의 개방은 홍씨 홍씨 일족이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방주인 홍두자와 그 아들인 홍천구의 이름이 널리 퍼져 있는데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화검상은 오늘 제법 강호해서 명망있는 굵직한 늙은이를 만난 셈이다 이 홍천구의 막내 손자가 바로 홍계남이라는 말도 있다 홍천구라는 늙은 거지는 전신의 공력을 끌어올리고 화검상을 상대할 폐쇄를 갖추고 있었다 화검상이 막 다시 입을 열려고 하는데 문득 그의 귀 속에 다소 귀에 익은 듯한 음성이 전음으로 들여왔다 그들은 지금 당신을 상대하기 위해 많은 인원을 투입하여 마을 밖에 진세진세를 펼치고 있으니 가지 않는 것이 좋을 거예요 거지들이 몰려나온 골목의 반대쪽 건물 뒤에 지금 한 명의 두건을 깊이 눌러 쓴 서생서생이 은신한 채 이쪽을 보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언젠가 본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했고 낯선 것 같기도 했다 용모도 평범해 보이고 옷차림도 초라하지만 피부는 은은한 맑은 광채가 어리고 있는 것 같았다 화검상은 이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내고 가볍게 웃은 뒤에 이어 늙은 거지에게 말했다 신계라고 후후 요사이는 남을 사칭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군 나는 얼마 전에 한 사람을 사귀게 되었는데 바로 개방방주의 직계 증손자인 소천계 소천 홍개남 홍개남이요 그의 말에 의하면 광명정대하고 훌륭한 조부가 한 명 있다고 했는데 마침 나도 만나고 싶던 참이요 그런데 당신 같은 무례한 자가 바로 가 신계라니 흐흐 과연 내가 믿을 수 있을 것 같소 거지 하나가 환한 음성으로 소리쳤다 내놈은 과연 강호의 견식이 듣던 대로 천박하구나 우리가 개방의 사람들이라는 것도 모른다는 말이냐 화검상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마음만 먹으면 설사 사마외도 사마외도라도 그렇게 꾸미기는 쉬운 일이지 내가 당신들의 말을 믿을 것 같소 개방은 천하제일방 천하제일방 2호 상하의 질서가 뚜렷하여 결코 우서른의 일에는 아랫사람들이 나서지 않는다고 들었소 그러고 보면 오히려 당신들은 함부로 나대는 것이 사마외도에 가깝지 개방과는 멀지 않소 내놈이 바로 사마외도다 방금 말한 자가 화가 나서 파구봉으로 화검상을 뒤에서 공격하려고 했다 그 홍천군은 손을 들어 그것을 제재한 다음 음험하고 살기 띈 표정으로 말했다 내놈은 과연 교활하고 간학스럽구나 만일 용기가 있다면 지금 즉시 나를 따라가는 것이 어떠냐 화검상은 고개를 저으며 앞으로 한걸음 내디뎠다 나는 비록 용기가 있더라도 당신 같은 가짜와 상대할 만큼 시간이 넉넉하지 못하오 게다가 저쪽에 있는 자는 당신들이 밖에 매복조를 숨겨두었다고 말하는데 나는 어느 것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구려 주위의 거지들은 그 말에 하나같이 놀라 급히 그가 가리키는 쪽을 일제히 주시했다 그러나 그들이 바라보았을 때는 이미 그 서생은 얼른 자취를 감춘 뒤였다 홍천군은 화검상이 다가들었기 때문에 미처 그쪽을 보지 못하고 마주 그와 격돌했다 처음에 홍천구의 타구봉이 화검상의 가슴 언저리에 파고들었을 때는 화검상의 장력은 미처 그의 몸에 이르지도 못하고 있었다 홍천구의 타구봉은 마치 길쭉하게 늘어나서 화검상의 가슴을 단숨에 꿰뚫어가는 듯했다 그 폭발적인 빠르기라는 것은 실로 세인들의 상상력을 초월한다 이때의 타구봉은 그저 곰봉이나 지팡이가 아니라 그 어떤 보건보다도 더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어서 설령 두터운 철판이라고 해도 박살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는 물론 쾌쾌와 붕붕의 위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묘한 변화가 깃들여 있었다 분명히 화검상의 가슴이 꽤 뚫린 것 같았는데 문득 화검상의 모습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허친 것이다 그러나 타구봉은 마치 그런 것을 알고 있었기라도 한 듯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그 기세를 몰아 절묘한 변화 변화를 이루며 화검상의 뒤를 추격했다 타구봉의 재질이 잘 휘어지기는 하지만 마치 뱀이 움직이는 듯할 수는 없음에도 지금은 그렇게 보이고 있었다 화검상은 어느새 좌측으로 돌아가서 반격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 타구봉이 추격하자 약간 당혹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여러 거지들 속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움직임이 다소 둔화된 것 같았다 타구봉과 이미 하나의 흐름으로 되어버린 홍천군은 지체 없이 화검상의 치명요예를 노리며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했다 그때 문득 그 화검상의 모습이 기이하게 변하며 말했다 아 왜 그러십니까 홍천군은 이미 그 전에 몸이 뻣뻣하게 굳어지며 경악한 표정을 지었다 기실 화검상은 그의 전면이 아니라 뒤에 있었으며 어느새 그의 미열을 제압하고 사라져버렸던 것이다 거지들이 다시 시선을 돌려 홍천구를 바라보았을 때는 홍천구의 몸은 앞으로 기우뚱거리며 넘어가고 있었다 물론 그들은 화검상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알지 못했다 마을을 완전히 벗어나서 소톡길로 접어들자 화검상은 신법을 중지하고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혼자 말로 중얼거렸다 그 홍천구라고 한 자의 무공은 제법이었고 그런대로 개방의 타구봉법을 시전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정말로 그가 개방의 신계였을까 신계 후후 내가 보기에는 그 말이 전혀 어울리지 않았는데 말이야 이어 화검상은 좀 더 걷다가 문득 걸음을 멈추고 전면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바로 조금 전에 건물의 뒤쪽에서 전음을 보내오던 그 서생이 서있었다 서생은 화검상을 바라보더니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말했다 당신은 묘한 악취미를 가지고 있군요 도와주려는 사람을 그렇게 공경에 빠뜨리는 법이 어디 있죠 그건 그대가 알면 안 되는 비밀이 있기 때문이지 화검상은 그의 앞으로 다가가며 쓴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낭자는 대체 내가 이쪽으로 오리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냈소 이 서생 그는 기실 변장한 천륙무가의 백발랑자 석한절 석한절이었던 것이다 그녀는 어째서 갑자기 일행과 떨어져서 변장을 하고 화검상의 앞에 나타난 것일까 석한절은 기이하게 웃으며 대꾸했다 나는 당신에 대해서 거의 짐작하고 있어요 당신은 남궁랑자를 몹시 사랑하는 듯이 행동해도 그 목적은 다른 데에 있죠 따라서 당신이 기왕에 이곳에 왔다면 반드시 정무맹 정무맹의 총단으로 가리라는 것을 생각했어요 화검상은 변장한 그녀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가 말했다 이렇게 굳이 나를 찾아왔다면 반드시 용건이 있을 테니 우선 그 용건부터 들어봅시다 석한절은 쓴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마치 신문을 당하는 것 같군요 우리 천륙무가의 사람들은 대대로 거의 이런 대접을 받아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임자를 만난 것 같군요 좋아요 용건을 말하죠 당신은 실로 대담하기 짝이 없고 또한 능력도 대단해요 아주 사려깊어서 모두에게 과소평가받길 바라고 있죠 조금 전의 일도 바로 그 때문이 아닌가요 나는 당신에게 반했어요 화검상은 어이없어 하며 말했다 이거 정말 웃기는 세상이로군 어떤 여자는 한사코 나를 벌레 취급하는데 또 어떤 여자는 이렇게 제 발로 내게 오다니 말이요 석한절은 웃으며 말했다 당신은 내 말을 믿지 않는군요 하긴 나도 당신 말을 믿지 않죠 지금 당신은 종무맹을 도와주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해치러 가는 길일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화검상은 웃으며 대꾸했다 그렇게 알고 있다니 이젠 하는 수 없고 일단 낭자를 내 인질로 사용하는 수밖에 석한절은 두 손으로 박수를 치며 말했다 참 잘 생각했어요 여기에서 조금 더 가면 길목을 지키는 정무맹의 수비대가 있죠 그 무당파 무당파의 말코 도사들은 상대하기가 그리 간단하지 않아요 만일 나를 인질로 삼아준다면 나는 그대로를 위해 어떤 일이라도 해드리겠어요 화검상은 한숨을 내쉬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정말 이 여자는 나보다 한술 더 뜨는군 우리는 좀 더 심각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청춘남 여드린인 자칫하면 분위기가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게 될지도 모르오 석한절은 약간 실망한 표정을 지었다 애석하게도 당신은 좀 고리타분하군요 아니면 나는 좀 더 당신과 가까워지고 싶었는데 당신은 그래 그 남궁 낭자만이 인질로서 가치가 있단 말인가요 이 여자가 혹시 내 잘생긴 본 모습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거 분위기가 갑자기 위험해져서 정신이 혼동되는군 화검상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설레설레 내져었다 당신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니 내 그런 말하겠소 낭자는 솔직히 자격 미달이요 석한절은 그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다가 웃으며 말했다 당신은 갈수록 내 마음에 드는군요 나는 이미 너무나도 가슴이 울렁거려서 걸음을 옮길 수조차 없어요 하지만 무려 20여 년이나 기다림 끝에 한 남자를 만났으니 할 일은 해야겠죠 위 위험하다 이 여자는 지금 미인계 미인계를 쓰고 있는 모양인데 자고로 영웅은 미인에 약하다고 하지 않았는가 화검상은 속으로 그런 염두를 굴리며 웃으며 말했다 낭자는 지금 여기서 내게 청원이라도 하려는 거요 하지만 솔직히 나는 보기보다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므로 아무나의 청원을 받아주는 사람은 아니오 석한절은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나는 청원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보물을 찾아주려는 것이니 걱정 말아요 보물이라고 낭자가 언제 이곳에 보물을 숨겨놓았소 글쎄요 하지만 나는 저 숲속에 근사한 보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것은 내가 당신에게 선물로 주는 것이니 용기가 있다면 어서 따라와봐요 말과 함께 그녀는 번쩍 신형을 날려 그 숲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화검상은 그 자리에 서서 잠시 고민하여 고개를 갸웃거렸다 근사한 보물이라 혹시 신병이기 신병이기가 아닐까 음 그런 것을 적인 내게 줄리는 없는 것이고 혹시 신비로운 영약이나 비급일까 그것들도 가능성이 없고 실수다 처음부터 좀 더 신중하게 대화를 나누는 건데 이런 대화는 일종의 비무비무와도 같은데 웬일인지 내가 벌써 어리둥절해지고 있지 않은가 음 용기가 있으면 따라와 보라고 혹시 그곳에 어떤 함정이라도 있는 것이 아닐까 즉시 공력을 일으켜 그쪽을 주시해도 나무들이 워낙 빽빽히 들어차 있어서 잘 보이지도 않고 그저 부스럭거리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실수한 거야 여자와 말장난을 시작한 것은 이런 식으로 장난을 하다가 만일 심하게 당하기라도 하면 앞으로의 일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 아닌가 한데 저 여자는 생각보다 훨씬 장난이 심한 편이로군 그때 그곳에서 석한절의 전음이 들려왔다 나는 이미 보물을 찾아냈어요 한데 당신은 그곳에서 아직 뭘 하고 있는 거죠 혹시 이라도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아니면 한 쌍의 자라를 키우고 있을지도 모르죠 화검상은 라면이 크게 일그러졌다 흙나더러 후레자식이라고 정말 고단수로 나오는군 화검상은 하는 수 없이 즉각 그쪽으로 신형을 날렸다 그곳은 빽빽하게 들어찬 나무숲의 가운데에 위치한 작은 공지였다 비록 은밀하기는 하지만 무슨 보물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았다 원가 함정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화검상은 조심스럽게 그 안쪽으로 들어갔다 석한절은 그 공지의 안쪽에 몸을 웅크리고 돌아앉아 있었다 자 이제 왔으니 보물을 보여줘야 할 게 아니오 그러나 화검상의 예측은 과연 그대로 들어맞았다 흥 당신은 속았어요 석한절은 소리침과 동시에 번쩍 신형을 날리며 무슨 비단폭과 같은 것들을 무수히 그에게 내던지는 것이 아닌가 그 비단폭과 같은 것들은 비단 부드러울 뿐만 아니라 칼날 같은 강기 강기들을 함유하고 있어서 한꺼번에 던져지자 매우 위험스러운 암기였다 아이쿠 이 이런 화검상은 다급히 신형을 움직여 그것들의 예봉을 피하는 한편 두 손을 부지런히 움직여 그것들을 하나씩 받아들었다 뒤이어 그녀가 다가들며 무수한 장력장력을 날벼락처럼 퍼부었다 그 장력들은 철륭무가의 옥황장 옥황장이었기 때문에 하나같이 무시무시할 뿐만 아니라 단숨에 화검상의 전신을 뒤덮어버리는 것 같았다 화검상은 간신히 그 장력들을 피해 옆으로 달아나며 말했다 뭐 멈추시오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하겠소 석한절은 이 순간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알몸이었던 것이다 석한절은 계속 공격해도 화검상이 피하기만 하자 이윽고 신형을 멈추며 눈살을 다소 찌푸렸다 흥 달아나기만 할 건가요 그녀의 나시는 눈부셨다 요염하고 절묘하며 신비신비로울 뿐만 아니라 자극적이어서 화검상은 급히 시선을 돌리며 말했다 이 이렇게까지 할 것 없지 않소 어젯밤에 내가 한번 실수로 만졌다고 그러는 모양인데 그 그건 그저 실수였은 뿐 이런다고 내가 낭자를 책임지진 않소 석한절은 이가의 기이한 미소를 떠올리며 말했다 당신은 의외로 순진하고 단순하군요 나는 지금 당신과 비무비무를 하려는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어요 우리 가문에서 내려오는 여자들의 특수한 무공은 이렇게 옷을 벗어야만 비로소 그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일부러 당신을 1위로 불러들였던 거예요 화검상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다 그 그렇다면 좋소 이게 비무라니 할 수 없는 일이지 하지만 이건 약삼 불공평한 것 같기는 하오 이어 화검상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한데 나는 어째서 그런 무공에 대한 얘기를 미처 듣지 못한 것일까 하긴 연공연공할 때 순음순음의 공력을 연마하려면 여인들은 옷을 벗어야 한다는 말도 있긴 했지 석한절은 이어 다시 번쩍 신형을 날리며 공격해왔다 그럼 어서 시작해요 화검상도 이에 얼른 받아들었던 의복들을 모두 한쪽에 내려놓고 그녀의 공격에 맞받을 준비를 했다 석한절은 이번에는 장력을 날리지 않고 장법 장법을 구사했기 때문에 접근전이 이루어졌다 무공이란 근본적으로 상대의 강함에 나의 약함이 부딪히지 않고 상대의 약함에 나의 강함 또한 부딪히지 않으며 오직 상대의 강함에 나의 강함으로 부딪히는 것이다 그런 논리에 기초하여 초식이라는 것도 생겨나고 상대의 약점을 찾아 공격해가기 때문에 고스프레 대결에서는 검과 검 장력과 장력이 서로 부딪히는 경우는 별로 없고 서로 현란한 변화와 움직임 속에서 빠르게 얽혀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상대의 무공을 서로가 잘 알고 비슷한 실력일 경우 더욱 그러하다 지금도 석한절에 따라 화검상도 마주 장법을 펼쳤기 때문에 두 사람의 신형신형은 가득 찬 장법의 변안변환과 함께 뒤섞여서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그러나 소음은 거의 읽지 않고 있었다 화검상은 처음에는 그녀가 말하는 이 특수한 무공의 정체는 무엇일까 하고 잠옷 궁금해하며 신중을 기했다 두 사람의 초식의 변안은 화검상이 다소 빨라서 그녀의 변안을 누르며 점차로 압박해 들어가고 이어 결정적인 기회가 도래했다 그녀는 이제까지 수세에 몰리면서도 다른 변안으로 그것을 상쇄시켰지만 이제는 그럴 여유마저 없어진 것이다 그러나 문득 화검상은 마아 결정적인 장력을 퍼부으려다가 갑자기 멈칫하며 뒤로 한걸음 물러섰다 허점이 드러난 곳은 바로 그녀의 절묘하게 융기한 적가슴 부위였는데 그것은 비단 생생하게 살아 움직일 듯할 뿐만 아니라 자극적이어서 도저히 장력을 날릴 수가 없었던 것이다 화검상은 이어 황급히 생각을 굴렸다 그렇다 그녀의 특수한 무공이란 바로 이런 것에 요점이 있을지도 모른다 사실 생사 생사의 갈림길에서 혹시 어떤 여자가 이런 방법을 쓸 수도 있는 일이 아닌가 만일 하나의 허점을 게이치 않고 다른 부분에 주력할 수 있다면 그만큼 강해지게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화검상이 그런 염두를 굴리고 있는 사이에 그녀가 다시 공격해 들어왔으므로 재차 격돌이 벌어졌다 화검상은 조금 전에 의외의 일을 당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문제를 해결하느라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가능하면 부끄럽지 않은 곳으로 공격 부위를 전화시켜야 한다 음 등비를 가격하면 되겠군 한데 이 공격 부위를 전환하는 일이 쉽지 않겠군 화검상은 이번에는 약간의 시간을 소모하고 나서 드디어 공격 부위를 그녀의 등비로 옮기는 데 성공을 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의외의 일이 벌어졌다 그녀의 신형이 막 허점이 노출되려는 순간 갑자기 훌쩍 위로 떠올랐던 것이다 싸움 도중 허공으로 떠오르는 것은 거의 금기처럼 되어버린 일이기 때문에 미처 예상치 못했고 아주 뜻밖이었다 비록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하더라도 화검상은 그만 허를 찔린 듯이 놀라 위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그는 그만 석한절에 가장 은밀한 부위를 고스란히 다 보게 되었고 갑자기 멍청해지고 말았다 비록 그리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그 짧은 순간에도 상황의 역전은 충분히 가능했다 화검상이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는 어느새 그녀가 지상으로 내려와 그의 몸을 안고 있었고 양손으로 그의 등 뒤의 요혈들을 감싸고 있었다 화검상은 그만 혼이 구천 구천을 떠도는 것처럼 심하게 놀라 다급히 생각을 굴렸다 이 수법을 그야말로 최강의 승부수로구나 나는 그만 당하고 말았다 하지만 내가 지금 호신감기 호신기를 증폭시키면 그녀를 떼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기를 벗어나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석한절은 잠시의 시간이 흘러도 그의 요혈들을 공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태도가 다소 이상해 보였다 알고 보니 그녀는 그 자세로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화검상은 그만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그녀는 왜 또 갑자기 운다지 대체 이건 또 어떤 무공일까 석한절은 이윽고 눈물을 닦아내더니 뒤로 물러서서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오늘은 내가 졌어요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아요 그런 다음에 또 봐요 이어 그녀는 한쪽의 노인 의복들을 빠르게 주어 있던이 이내 신형을 날려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저 졌다고 이건 또 무슨 수법일까 음고도의 심리전 심리전 이군 한데 나는 왜 미처 예상하지 못했을까 화검상은 더욱 머리가 혼란스러워져서 그만 그 자리에 주저앉아 가부자를 틀고 그 원인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기 시작했다 무공이 높아질수록 그는 심리적인 공격이 가장 무섭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아마도 그 의문이 해결되기 전에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가 이미 타격을 받은 것은 확실한지 그는 그만 얼마 참지 못하고 몸을 일으키고 말았다 그는 멍청한 표정이 되어 혼자 말로 중얼거렸다 확실히 여자는 무섭다 남자들은 어째서 여자들이 무섭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일까 남서쪽으로 수십 리를 더 내려가니 험준한 고개가 앞을 막는다 석한절은 이 부근에 무당파 무당파 사람들이 지키는 요새가 있다고 했으나 화검상은 그 말을 곧이 듣지 않았다 그는 그냥 계속 비교적 빠른 신법신법을 펼쳐 그 부근을 지나가려고 했다 이거 그녀와 싸운 이후 영정신이 하나도 없군 그런데 불과 얼마 더 가지 않아서 기척과 함께 십여 명의 검검을 든 도사들이 그의 앞을 가로막으며 나타났다 화검상은 여전히 술취한 듯 몽롱한 눈빛이었다 To be continue 무리미아그 다면 무리미아그 출력일 98104 제목 화산문화 2 부한권 제47장 2 아니 이거 도사들이 갑자기 농림도적이 됐나 아니면 농림도적들이 갑자기 그가 혼자말로 중얼거리는데 그 나타난 도사들 가운데 하나가 그를 주시하더니 말했다 지금 오시는 분은 바로 몽시가문의 몽공자 몽공자가 아니시오 화검상은 그 말에 눈을 크게 떴다 몽몽공자 아니 당신들이 나를 어떻게 아시오 그 초로의 도사도사는 짐짓 엄숙한 표정으로 도호를 외우며 말했다 무량수불 빈도는 바로 무당파의 제자 이외다 마침 몽공자가 이곳을 지나간다는 것을 아시고 저희 대사백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중입니다 무당파는 바로 해내팔세 해내팔세의 하나이며 현재의 배부는 현불고커화죽 현불고커화죽 등으로 나간다 화검상은 놀라며 말했다 아니 당신들의 그 대사백은 무슨 신통력 신통력이라도 있단 말이오 어떻게 내가 이곳으로 올 줄밀 알았소 그 초로의 도사는 슬쩍 멍청해 보이는 그의 두 눈을 바라보고는 천연더스럽게 대꾸했다 무량수불 아무래도 열심히 도도를 닦다 보면 그런 신통력도 생기는 법이외다 화검상은 이때 엉뚱하게도 다시 석한절에 그 벗은 모습이 뇌리에 떠올랐다 그는 눈빛을 더욱 멍청하게 뜨며 말했다 당신은 지금 몇 살이오 그 초로의 도사는 어리둥절하여 그를 바라보다가 대꾸했다 빈도는 이제 경우 일흔을 넘었을 뿐이외다 빈도에게는 아직 그런 신통력이 없으니 안심하시오 화검상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럼 아니군 이어 화검상은 그 주위의 다른 도사들을 바라보며 다시 말했다 당신들은 이 여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들은 대단히 무섭소 아니면 하나도 무섭지 않소 그 초로의 도사가 다시 의아해하다가 대표로 말했다 으험 여자란 이를테면 요물 요물이지요 우리들은 항상 맑은 정신으로 수도 수도하고 성연의 가르침을 따르기 때문에 도저히 사마사마가 범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간혹 여자와 만나기는 합니다만 그저 또 하나의 치마 걸친 나무토막을 보는구나 한답니다 화검상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나무토막이 아니오 당신들의 그 대사백을 지금 어디에 있소 그 초로의 도사는 일순 얼굴이 환해지며 말했다 지금 저 안에 계십니다 어서 빈도를 따라오시지요 화검상은 그러나 지금 그 자를 따라갈 만큼 마음이 넉넉하지 않았다 그는 즉시 절벽 위에 있는 요새를 향해 신형을 날렸다 그의 신형이 절벽 위를 디디며 위쪽으로 날아올라가자 그 초로의 도사 등은 일순 어리둥절하여 쫓아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였다 그 요새의 위에는 제법 무당파의 도사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불과 한 달쯤 전만 해도 이 정무맹의 총단 부근은 이렇게 경비가 삼엄하지 않았다 갑자기 이렇게 된 것은 그 사이에 무림의 정세가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화검상은 마음이 급해서 도저히 그 사람들을 일일이 만나볼 생각이 들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가 갑자기 나타난 것을 발견했으나 도저히 그를 막을 수가 없었다 화검상은 빠르게 사람들의 사이를 이리저리 돌아서 안쪽에 견고하게 지어진 건물 속으로 들어갔다 복도에는 두 명의 초로의 도사가 지키고 있다가 놀라며 소리쳤다 웬 놈이냐 그들이 각기 장검을 뽑아들며 앞을 가로막았기 때문에 화검상은 그저 귀찮은 생각에 가볍게 두 번의 지품을 날리며 말했다 당신들은 상관할 일이 아니니 가만히 있으시오 그들은 마악 공력을 일으키던 도중에 각기 마혈이 제압되어 그 자리에 뻣뻣이 굳어졌다 화검상은 그들의 머리 위를 타고 넘어서 안쪽으로 들어갔다 횡으로 가로지른 복도 맞은편의 문을 열고 들어가자 제법 널찍한 대청이 나타났는데 거기에는 한 명의 늙은 도사가 앉아있다가 얼른 몸을 일으키며 소리쳤다 누구냐 화검상은 그의 앞에 이르러 태연하게 마주보며 말했다 당신이 바로 그 대사배기요 노도사는 눈썹을 지푸리며 말했다 노도는 사형 사형 이하 아니오 그런데 대사형을 찾는 그대는 어디에서 온 누구요 화검상은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말했다 나는 그대의 대사형이 기다리는 몽식 가문의 몽천화란 사람이오 그런데 그대는 혹시 여자 화검상이 몽천화라는 말을 꺼내자마자 그 노도사의 안색을 급히 달라졌다 그는 화검상이 미처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안쪽으로 신형을 날리며 말했다 여기에서 잠시 기다리시오 내 즉시 가서 대사형을 모셔올 테니 혼자 남게 되자 화검상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혼자 말로 중얼거렸다 알고 보니 그들도 여자를 두려워하고 있었군 하지만 그 신통력이 있다는 대사백이란 자는 좀 다르지 않을까 이내 밖으로부터 소란이 일더니 수십 명의 무당도사들이 안으로 지쳐 들어와 그를 겹겹이 포위해버렸다 그들은 하나같이 앞면에 노기가 충천하고 장검에는 살기살기가 번뜩이고 있었다 내 놈은 누구냐 화검상은 그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나는 바로 여러분의 대사백이 기다린다는 몽시가문에 몽쳐나요 여러분은 지금 전쟁놀이라도 하고 있는 거요 한데 우선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대체 이 여자라는 존재는 어째서 남자를 유혹하여 넘어가게 만드는 것일까 그가 이름을 대자 사람들의 살기는 오히려 더욱 강해졌지만 태도는 달라졌다 어떤 도사가 조소하며 말했다 내 놈은 그래 아직도 그녀를 못 잇는 모양이지 흐흐 여자란 아주 죽여주는 요물이라고 할 수 있지 그 맛이란 으흐흐흐흐 다른 도사가 말했다 무량수불 우리들은 본래 여자를 멀리하고 있소 여자란 그저 불쌍한 속인의 하나일 뿐이오 우리는 아무리 아름다운 여자가 있다고 해도 그저 못생긴 여자와 똑같이 생각하오 다른 나이 많은 도사가 사람들을 진정시키며 말했다 그대는 여기에 잠시 서 계시오 우리는 즉시 대사백계 그대가 왔다는 것을 알리겠소 그러나 그 도사가 미처 사람을 보내기도 전에 아까의 그 노도사가 다른 한 명의 체결 좋은 노도사 노도사를 데리고 나타났다 그 노도사가 나타나자 다른 도사들은 일제히 길을 터주었으며 또한 뒤로 멀찍이 물러나서 관망하는 자세를 취했다 화검상은 마침 마음이 조급하던 참이라 그 노도사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먼저 말했다 당신이 바로 그 신통력이 있다는 대사백이오 그 체격 좋은 노도사는 무슨 신통력 운운하자 어리둥절해졌으나 이내 점잖게 웃으며 말했다 무량수불 노도가 바로 본파 본파의 대제자인 불광불광이오 신통력이라면 무량수불 우리는 항상 자제하며 드러내지 않지만 간혹 실수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도 한다오 그대가 바로 몽공자요 화검상은 그 말에 안색이 환하게 밝아졌다 잘됐소 잘됐소 그런 우리 지금 어서 얘기를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그 여자 불광도장은 얼른 그의 말을 자르며 말했다 그 여자에 대해서는 노도가 이미 알고 있소이다 무량수불하지만 여기서는 얘기가 곤란하니 자리를 옮겨야 하겠소 화검상은 그만 입이 쩍 벌어지며 좋아서 소리를 질렀다 뭐 알고 있다고 하하하 다행이오 정말 다행이오 하긴 흐흐흐 여기서는 말하기가 다소 곤란하겠지 화검상은 한 차례 사람들을 흐뭇한 표정으로 둘러본 뒤에 불광도장의 뒤를 따라 걸어갔다 불광도장이 안내한 곳은 복도를 여러 차례 돌고 돌아서 어느 절벽과 인접한 밀실과도 같은 곳이었다 그곳은 사방의 벽이 몹시 견고하게 지어져 있고 그 흔한 의자도 하나 없이 썰렁한 분위기였다 사라들은 두 사람의 뒤를 따라왔는데 이윽고 그 방안에 둘이 들어가자 더 이상 따라오지 않았다 그들은 다만 밀실의 밖에서 물끄러미 방안을 바라보기만 했다 일단 방안에 들어서자 화검상은 털썩 바닥에 주저앉으며 말했다 이곳이 그리 나쁘지는 않군 어서 얘기를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2B 컨티뉴 무림야그 무림야그 출력일 98104 제목 화산문화 2 부한권 제48장 분노 제48장 분노 불광도장은 자리에 앉지도 않고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굳이 말을 할 필요가 뭐 있겠소 노도는 몽공자의 심정을 충분히 헤아리고도 남음이 있으니 곧장 가서 그녀를 이곳으로 데려오도록 하겠소 다만 중요한 것은 몽공자는 절대 이것을 한걸음도 벗어나서는 안된다는 것이오 그래야만 그녀가 좋아할 것이오 이어 불광도장은 빠르게 걸어서 밀실 밖으로 나섰고 이내 기관장치를 작동시켜 쿵 하고 철문을 내리 닫았다 흐흐흐 마침 특별히 준비해놓은 이 밀실을 잘 쓰게 되는군 놈은 비록 우둔해도 무공만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고 했으니 이 방법이 가장 좋지 놈의 무공이 아무리 대단해도 아마 견딜 수가 없을 것이고 남궁세가에서도 나중에 들으면 좋아할 것이다 흐흐 사제 어서 시작하지 않고 뭐 타나 그 노도사는 몫이 뜨악한 표정을 짓고 있다가 불광도장의 뒤를 가리키며 전음으로 말했다 사형놈은 지금 바로 뒤에 있소 뭐 뭐라고 불광도장은 자신도 모르게 소리치며 고개를 돌렸다가 그만 놀라고 어리둥절해지고 말았다 화검상은 아직 그 밀실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새 그의 뒤를 따라 나와 멀뚱멀뚱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다 대체 무슨 쓸데없는 짓을 하려는 거요 그런 것들은 다 필요 없으니 우선 나와 얘기부터 합시다 불광도장은 그만 당황했으나 화검상의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다소 안심이 되어 그래서 얼른 철문을 열고 그를 다시 데리고 밀실 안으로 들어가며 말했다 아이고 이 이런 서로 간에 오해가 생기고 말았구먼 하지만 쓸데없는 얘기라니 화검상이 다시 바닥에 안기를 기다려 그는 약간 엄숙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었다 그럼 몽공자의 뜻대로 얘기부터 하기로 하겠소 사실 이런 얘기는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었는데 몽공자가 그토록 원하니 화검상은 아직도 이 안을 물끄러미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들을 한 차례 주시한 후 말을 자르며 말했다 나는 지금 여자에 대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오 그들은 대부분 남자들을 유혹하고 남자들이 그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만들고 있소 어떤 사람은 그런 여자로 인해 자신은 물론 가뭄과 다른 모든 사람들까지 망치는 그런 경우가 있소 나는 그런 점에 있어서 당신에게 묻고 있는 것이오 불광도장은 상대방이 자신의 말을 자르자 절로 답답해져서 말했다 좋소 좋아 그래서 내가 그 해결책을 마련해주는 것이 아니오 지금 이곳에는 그 남궁낭자가 와 있소 물론 나의 주선에 의한 것이지 알아듣겠소 화검상은 약간 어리둥절해 하며 말했다 알아듣겠소 불광도장은 그만 화가 나서 발로 바닥을 한 번 굴렀다 바로 그 여자를 내가 지금 해결해주려는 것이 아니오 알아듣겠소 화검상은 그의 얼굴을 바라볼 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이런 빌어먹을 불광도장은 그만 화도 나고 크게 답답해져서 자신도 모르게 바닥에 마주 앉으며 다시 말했다 몽공자는 남궁낭자를 사랑하고 있다 그 남궁낭자는 지금 이곳에 와 있다 나는 몽공자의 문제를 해결해주려고 한다 이 말들의 이해가 있소 화검상은 더욱 멍청한 표정이 되어 잠시 생각해보는 듯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 없소 불광도장은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그럼 여기에 꼼짝 말고 가만히 있으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녀가 그냥 가버리는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무슨 말이지 알겠소 화검상은 그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다 모르겠소 내 말은 여자가 불광도장은 즉시 그의 말을 자르며 고함을 질렀다 아이고 이런 빌어먹을 그러니까 내가 그 여자를 찾아주겠다는 말이 아니오 당신은 어떨지 모르지만 나는 지금 매우 바쁘오 내 말을 알아듣겠소 화검상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은 지금 그렇게 보이오 불광도장은 발을 다시 한번 세게 굴렀다 그러니까 다시는 나를 따라오거나 잡지 마시오 만일 다시 한번 그렇다면 내가 화를 내고 말 것이오 알아듣겠소 화검상은 그저 멀뚱히 그를 바라보기만 했다 불광도장은 그만 우라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밖에 그 노도사에게 전음으로 말했다 이 녀석이 너무 멍청해서 안되겠네 자네는 지금 즉시 불을 당기게 노도사는 근심스런 표정으로 마주 전음을 보냈다 하지만 그러면 사형도 다칠 수 있지 않소 불광도장은 버럭 화를 냈다 자네는 내가 그렇게도 미련해 보이나 지금 불을 당겨도 피할 시간은 있으니 걱정할 것 없고 내가 문 앞에 도달하여 신호를 보내면 바로 철문을 내리도록 노력하게 노도사는 자신의 사형이 화가 나 있기 때문에 다소 주저했으나 이내 다른 사람에게 전음으로 지시를 내렸다 사형이 불을 당기라고 하네 불광도장은 일단 그렇게 지시를 내리자 화가 다소 누그러져서 천천히 문을 향해 뒷걸음질을 쳤다 화검상은 그 자리에 앉은 채로 멀뚱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저 의아해할 뿐 다른 것을 눈치챈 것 같지는 않았다 불광도장은 이에 시간을 고려하여 약간 빨리 신형을 움직였고 이내 문 앞에 이르자 소리치며 밖으로 뛰쳐나갔다 어서 문을 닫아라 쾅 하고 철문이 닫히고 이어 불광도장은 급히 노도사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가 미처 불을 붙였는지 확인하기도 전 꽉꽉꽉 괭음과 함께 복도와 천장 등이 다함께 뒤흔들리며 밀실 안에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다 그 폭발은 어찌나 대단했는지 입구를 막고 있던 그 육중한 철문마저 심하게 우그러들고 구멍이 날 정도였다 불광도장은 얼른 그 구멍으로 내부를 살폈다 지독하게 매쾌한 화약 냄새와 연기가 눈과 코를 찔러 고통스러웠지만 그는 화검상이 앉아있던 자리에 여러가지의 잔해가 난무하고 화검상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을 보고 그만 너무 좋아서 소리쳤다 제기랄 이제 됐군 놈이 어찌나 끈질기던지 아직도 정신이 하나도 없군 그는 한숨을 내쉬고 구멍에서 눈을 떼며 소매로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았다 그런데 고개를 돌려보니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여전히 뜨악한 것이 아닌가 그가 왜 그러냐고 질문을 하려는 순간 누가 등 뒤에서 가볍게 글을 쳤다 고개를 돌려보니 바로 화검상이었다 아무래도 당신이 무슨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따라왔소 불광도장은 그를 다시 보게 되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고 우라가 폭발하여 그야말로 미칠 것 같았다 그는 그만 마음에 평정이 중요하다는 무하게 금기를 깨고 미친 듯이 부르짖으며 화검상을 향해 쌍장 쌍장을 휘두르며 공격해 들어갔다 이 이놈이 죽어라 무공이 최대한 펼쳐진 상태에서도 그는 화검상을 당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화검상은 다소 의아해 하면서도 불광도장의 진산장 진산장이 덮쳐오는 것을 보고 가볍게 그와 맞부딪히는 듯 했는데 어느새 그 허를 교묘히 찌르며 혈도 혈도를 제압하고 말았다 불광도장은 그저 헉하는 소리와 함께 눈을 부릅뜨며 신형이 굳어졌지만 그를 제압한 화검상은 오히려 풀이 죽은 모습이었다 이자는 별로 신통력도 없었군 그래 불광도장이 그렇게 단숨에 제압당하자 일순 화검상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없어졌다 그럼 그 해결법을 아는 사람이 없단 말인가 그렇다면 하는 수 없이 그 여자에게나 한번 물어보는 수밖에 없겠군 한숨을 내쉬며 막 떠나려다가 그는 문득 생각난 듯 한 젊은 도사에게 말했다 참 이곳에 남궁랑자가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녀는 지금 어디 있소 그 젊은 도사는 뒤로 슬금슬금 피하며 대꾸했다 그 그건 나도 모르는 일리요 하지만 그녀는 남궁세가에 있겠지 이곳에는 왜 와 있겠소 하긴 나도 그럴 줄 알았다 화검상은 그들을 한 차례 주시한 다음 훌쩍 신형을 날렸다 그 요새를 지나 화검상이 정무맹의 총단에 도착한 것은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는 오후 무렵이었다 이때는 하늘에 온통 구름이 가득하여 저녁 노을을 제대로 구경할 수 없을 것 같았다 화검상은 이제 다시 이곳에 이르자 그야말로 감악과 뭉클 치솟는 것을 어쩔 수가 없었다 그래도 이때만은 그는 그 눈앞에서 아른거리던 나신의 기억을 지워버릴 수가 없었다 아무래도 그는 즉시 화산파가 머물고 있는 곳으로 가보고 싶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을 알기에 자연 그가 먼저 향하는 곳은 예의 그 주루였다 많은 주루들이 늘어서 있지만 역시 그는 예전에 가보았던 그곳으로 들어섰다 얼핏 보기에는 예전과 크게 달라진 곳이 없는 것 같았다 그러나 주루의 손님들이 그간 부쩍 줄어들었다 손님이 줄어든 탓의 점원들이 제하는 태도가 좀 더 좋아지긴 했지만 그런 사소한 일에서도 그의 감정은 자극되었고 고통과 번민 이어 엄습했다 이곳의 사람들 가운데 그의 용모를 알고 있거나 특별히 주시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가 특별히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도 거의 없었다 마치 그는 이 호랑이 굴로 들어와서 갑자기 한가해진 듯한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는 정말로 그렇게 한가하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 2B 컨티뉴 무림야그 무당 무림야그 출력일 98104 제목 화산문화 2 부한권 제 48장 1 점원에게 술과 음식들을 시키고 기다리다 보니 주문한 것들이 나중에는 먹는 일보다 마시는 일이 잦아졌으며 점차로 그의 탁자 위에는 술병들이 늘어가기 시작했다 이곳의 술은 제법 나쁘지 않아서 마시면 기분 좋은 취기를 느끼게 한다 하지만 그는 이상하게도 점점 더 그 취기 느낄 수가 없었으며 나중에는 정신은 맑은데 술병들이 그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사실에 스스로 놀라 쓴 웃음을 지었다 이곳에서 그가 어떻게 취할 수가 있겠는가 벌써 해가 지고 어두워지기 시작했는데 점원들이 밝혀놓은 등불들이 은은한 빛을 밝히고 있었다 술은 물이 아님으로 취하지 않는다면 마침내는 실증이 나기 마련이다 그가 점차로 실증을 내고 일어날까 생각을 굴리고 있는데 문득 한 사람이 주루의 안으로 들어오더니 바로 그의 앞에 마주 앉았다 화검상의 기분은 침체에 늪을 헤매고 있었는데 그 사람을 보자 갑자기 그럴 수가 없었다 그의 안색은 벌개지고 두 눈은 멍청해졌으며 안절부절못했다 바로 석한절 그녀가 나타난 것이다 그녀는 용모나 의복 모두 본래의 아름다운 면모를 회복하고 있었으며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듯했다 당신은 배짱도 정말 두둑하군요 이런 곳에 들어와서도 한가하게 술이나 마시고 있단 말인가요? 그녀가 지금 이 시각에 이런 곳에 올 수 있다는 것은 조금 더 이상할 것은 없으나 아까 그렇게 하고서도 금방 이렇게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에 화검상은 다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건 대범함일까 아니면 뻔뻔스러움일까 어쨌든 화검상은 그녀를 보게 되자 다시 얘의 그 아찔한 광경이 내리에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었다 화검상은 얼른 한 모금의 술을 들이켰다 그럼 내가 분주히 돌아다니기라도 했어야 한다는 말이오 석한절은 그의 얼굴을 바라보더니 비어있는 술잔을 빼앗아 손수 술을 따르고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지금 모두들 보이지 않는 가운데 당신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죠 비록 아직 표면적인 움직임을 취하지는 않았지만 지금의 당신은 아주 위험한 상태예요 화검상은 그녀가 마시다 만 술잔을 도로 빼앗아 마시며 시큰둥하게 대꾸했다 그야 이미 자신들의 손안에 들어 있으니 좀 더 느긋해진 것이겠지 흐흐흐 대체 사람들은 어째서 굳이 나를 적으로 삼으려는 것일까 나는 이해할 수 없어 나는 오직 한 여자에게만 관심이 있는데 말이오 석한절은 그를 바라보다가 문득 미소를 지었다 당신도 눈물을 흘리는군요 난 당신이 우는 것을 처음 볼 뿐만 아니라 전혀 상상도 해보지 못했어요 화검상은 얼른 자신의 눈 주위를 만져보고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흥 뭐라고 눈물도 없는데 울긴 누가 운단 말인가 나는 차라리 빨리 그들에게 잡히게 되기를 바라고 있소 이렇게 술만 마시는 것도 지겹고 우선 오늘 밤 마땅히 잠잘 곳도 없단 말이오 석한절은 나직하게 냉소하며 말했다 당신은 아무래도 그 난공세가에 잡히기를 더 바라겠군요 내가 도와드릴까요 만일 내가 도와준다면 담내로 어떻게 해줄 거죠 화검상은 그녀를 바라보며 코웃음을 치다가 그저 묵묵히 술병을 기울였다 석한절은 문득 눈빛이 표독하게 변했다 왜 나를 그렇게 비웃는 거죠 화검상은 심드렁한 어조로 대꾸했다 나 자신을 비웃고 있는 거요 낭자가 내게 지금도 접근해 있지만 나는 지금 낭자의 의도나 진심 그리고 현 위치 등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고 있소 그러니 한심하지 않겠소 게다가 낭자는 지금 남들의 시선이 주목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나를 만나고 있으니 그 속셈이 뭔지 좀 밝혀주는 것이 좋지 않겠소 석한절은 가볍게 실소하며 그의 술잔을 빼앗으려다가 그가 놓지 않자 그대로 술병을 들고 마시며 말했다 그건 나도 모르겠어요 내가 대체 왜 그러는지 하지만 한 가지만은 분명해요 당신이 만일 좀 더 나를 경계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만큼 더 행복해지게 될 거에요 화검상은 술을 마시다 말고 잘못 넘어가서 심하게 재채기를 했다 세상에는 여자를 잘못 만나서 인생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도 덜어 있는 법이오 나는 최근에야 그 이치를 깨달았소 석한절은 마시던 술병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하지만 세상에는 그렇지 않은 여자들도 있는 법이오 다 그만둡시다 화검상은 몸을 벌떡 일으키며 탁자 위를 신경질적으로 쓸어버렸다 탁자 위에 술병들은 이내 요란한 소음을 내면 바닥으로 떨어져 박살났거나 굴러갔다 화검상의 그러한 행동은 주위의 이목을 모으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곧장 그에게 다가온 사람들은 점원들이 아니라 아주 눈에 익은 사람들이었다 석한절은 즉각 그에게 전음으로 말했다 당신이 데려갈 사람들이 나타났으니 이제 소원을 푼 세미로군요 지금 화검상에게 다가온 사람들은 뜻밖에도 홍계남과 남궁신 그리고 풍검진이었다 그들은 하나같이 겉보기에도 걸출해 보이는 인재들이었기 때문에 갑자기 주루안이 환해지는 것 같았다 지금 나에게 볼일이 있어 온 것이오 화검상의 말에 그들 세 명은 들은 척도 않고 먼저 석한절에게 폭권을 취해 보였으며 남궁신이 대표로 말했다 석소군주 석소군주 혹시 저자에게 지금 다른 볼일이라도 있습니까 석한절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나는 그저 우연히 합석하게 된 거예요 나는 상관없으니 당신들은 알아서 하도록 하세요 고맙소 석소군주 남궁신은 이어 화검상을 향해 말했다 솔직히 우리는 당신에게 볼일이 있어 온 것이오 마침 나의 조부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니 지금 곧 가도록 합시다 화검상은 그들을 두루 바라보다가 이내 선선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소 마침 나도 핑계가 없어 가지 못하던 참이었으니 말이오 석한절은 문득 다시 전음으로 화검상에게 말했다 나중에 다시 봐요 나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테니 나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테니 당신은 앞으로 지겹도록 나를 계속 보게 될 거예요 주루를 나서자 술에 취해서 오가는 사람들이 대로상에 덜어 보이고 주인은 여전히 한산한 편이었다 화검상은 잠시 걸음을 옮기는 동안에도 거의 말이 없었으나 이윽고 입을 열어 말했다 어쨌거나 내가 처음으로 찾아가는 길이니 무엇인가 선물이 필요하지 않겠소 그들 세 사람은 은근히 긴장되고 냉랭한 분위기였지만 그래도 남궁신은 가볍게 미소하며 말했다 그건 당신의 생각대로 하시오 화검상은 이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내가 가서 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무슨 선물이 필요하겠소 그냥 갑시다 홍개남이 문득 가볍게 냉소하며 말했다 그래도 선물은 때때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수도 있는 법이오 그저 꽃이라도 한 다발 사가지고 가지 그러시오 화검상은 그에게 시선을 돌리며 말했다 그렇지 않소 내가 듣기로 남궁세가의 가주 가주께서는 호방한 전형적인 무인 무인이라고 했소 혹시 꽃 대신 그대의 수급이라도 잘나가면 아마도 좋아하게 될지도 모으지 홍개남은 견눈질한 두 눈에서 무서운 살광 살광을 번뜩였으나 이내 다만 음침하게 웃었다 풍검진이 말했다 내 생각엔 그래도 뭔가 선물을 준비해 가는 것이 이로울 것 같소 화검상은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는 피차적이나 다름이 없는데 그래도 나를 생각해 주는 것이오 풍검진은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나도 옛날엔 적과 아군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는 줄로 알았소 하지만 최근에 와선 그것도 마음먹기 나름이라는 것을 알았소 지금 풍검진의 안색에는 그늘이 깔려 있고 그간 그가 풍상을 겼었다는 것을 알게 했다 대체 화산파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그들이 말하고 침묵하고 하는 사이에 벌써 남궁세가의 주둔지에 이르렀다 남궁세가의 주둔지는 개방의 주둔지와 인접해 있으며 정문정문과도 가깝다 이곳 건물들이 거의 다 그러그러하지만 남궁세가의 건물들은 숫자는 많지 않아도 제법 견고하게 잘 지어져 있었다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바깥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제법 널찍하게 조성된 연무장 연무장이 나오고 그 연무장을 가로지르자 대청으로 쓰이는 제법 큰 건물이 눈에 들어왔다 화검상은 약간 긴장했다 이 건물의 내부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것이다 남궁신과 홍계남 풍검진이 안으로 들어간 뒤에 잠시의 시간이 흐르자 이윽고 문을 지키던 사람이 퉁명스런 어조로 말했다 안에서 부르시니 어서 들어가 보시오 대청의 내부는 그리 호화롭지는 않더라도 잘 정돈되어 있었고 제법 아취를 풍기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이곳은 많은 사람들의 차가운 기세로 그 잘 정돈된 분위기마저 냉랭하게 얼어붙고 있었다 대강 세어봐도 그 숫자는 20명도 넘는 듯 했는데 그 개개인의 비중만 해도 이곳에 수백 명의 인원이 들어차 있는 것과도 같은 것이다 우선 중앙의 가장 상석에는 두 노인 노인 이 자리하고 있었는데 그 중 하나는 눈에 익은 백발 백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천륜무가 천륜무가의 사람일 것이다 기실 이 자리는 남궁신의 조부가 주재하고 있는 자리는 결코 아닌 것이며 단지 정가를 그렇게 했을 뿐이다 이 안에는 두 명의 여인들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그 중 하나가 남궁설환이라는 것을 화검상은 확인할 수 있었다 갑자기 그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흡사 칼날처럼 집중되어 서늘한 감각을 느끼게 했으나 화검상은 이내 태연이 두루 폭건하며 말했다 소생은 몽쳐나 몽쳐나라고 하오 불행히도 소생은 견식이 부족하여 여러 선배들을 다 알지 못하니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비 컨티뉴 무림야그 무림야그 출력일 98104 제목 화산문화 2 부한권 제48장 2 그 말에 장래의 사람들 중 덜어는 냉소를 짓기도 했고 또 덜어는 더욱 유심히 그를 살피기도 했다 문득 좌중에서 나이가 90에 가까운 노검객 하나가 몸을 일으키더니 말했다 내가 바로 신하 신하의 할앱이 되는 남궁원도 남궁원도 일세 자네의 얘기는 이미 들었지 내 손녀인 완화와 나에게 청혼까지 했다면서 화검상은 미소하며 대꾸했다 자세한 말씀은 잠시 후에 드리도록 하지요 그 전에 지금 이곳에 계신 분들을 소개받고 싶습니다만 수고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먼저 들어온 남궁신 홍개남 등은 비록 아직 이곳에 있기는 해도 한쪽 구석에 서 있었기 때문에 화검상으로서는 일단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화검상에 그 말이 나오자 일순 좌중에서는 가벼운 소요가 일어났다 정말 버릇없는 후레자식이로군 그래 어린 녀석이 감히 이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저런 엉뚱한 녀석이 있기 때문에 강호의 질서가 엉망이 되고 마는 게야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저런 녀석은 살려보내서는 아니되네 남궁원도 즉 남궁세가의 소가주 소가주인 창궁검신 창궁검신 남궁원도는 이에 다소 스무슴을 지으며 말했다 자네도 이제 알겠지만 우선 자네가 상황 설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 여러 어르신들을 소개하는 것은 그 다음에 생각해 보도록 하지 하하 역시 나는 방향을 잘못 잡았군 하지만 이렇게 한 번 해보는 것도 상관없지 않겠는가 화검상은 이곳에 와서 기분이 훨씬 더 나빠졌다 그는 가볍게 미소 띈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그럼 할 수 없는 일이죠 이어 그는 천천히 걸어서 남궁설원의 앞에 이르러 무릎을 꿇고 엎드리며 말했다 남궁설원은 그렇지 않아도 창백해진 안색이 되어 화검상을 노려보고 있었는데 그가 갑자기 자신에게 다가와 무릎을 끌자 안색이 더욱 냉랭해졌다 그러나 뒤를 이은 화검상은 정중한 말을 듣자 다소 그 냉기가 사라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이내 싸늘한 음성으로 말했다 대체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나요 나는 당신과 말도 하고 싶지 않고 혼인 문제는 더 더욱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다시는 내게 그런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그녀의 말들 중 2번이 가장 성의가 있어 보이는 것 같았다 화검상은 미소한 뒤 고개를 들며 말했다 조소 낭자의 그 말은 문득 나를 일깨워주는 구려 조소 약속하리다 앞으로 나는 낭자에게 다시 이와 같은 일을 하지 않을 것이며 부담을 주도록 행동하지도 않을 것이요 이 말은 지금 여기에 계신 선배님들이 증인이 될 것이요 그리고 이제까지 내가 낭자에게 해를 끼친 점이 있다면 모두 용서하고 모쪼록 앞으로 좋은 사람을 만나 잘 살기를 바라겠소 그 말에 문득 남궁설환의 두 눈에 보기 드문 이체가 떠오르는 것 같았다 그녀는 기이한 듯한 시선으로 화검상을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이 그렇게 해주겠다니 그럼 나도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어요 좋아요 당신이 앞으로 그렇게만 해준다면 나도 용서하는 것으로 하죠 그리고 당신이 굳이 나의 앞일에 개의할 필요는 없어요 그것은 실로 두 사람 사이에서 남궁원도는 이에 손을 들며 말했다 잠깐 아직 아니네 아무래도 자네는 일단 모든 설명을 해야 할 것 같네 화검상은 그를 바라보며 대꾸했다 선제께서는 착각을 하시는군요 소생은 이미 모든 일을 결말지였으므로 달리 해명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남녀간의 일이라는 것은 의뢰 그런 것이 아닙니까 남궁원도는 다소 안색이 붉어지며 말했다 자네는 아직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군 사실 오늘 자네를 이곳에 부른 것은 내가 아니네 화검상은 일승 싸늘한 냉소를 터뜨렸다 흐흐 그렇다면 결국 이 남녀간의 문제는 상관도 없었다는 말이 아닌가 그럼 진작에 그렇다고 말씀해 주셔야 했죠 남궁설환이 몸을 일으키며 소리쳐 말했다 당신은 감히 우리 할아버지께 함부로 대학인가요? 화검상은 차갑게 웃으며 그녀를 돌아보았다 낭자는 또 뭔가 착각하고 있군 우리 사이는 이미 깨끗이 정리가 되어서 아무런 상관도 없는 남남인데 내가 못할 말이 더가 있겠소 흐흐 낭자는 혹시 아직도 내가 그대에게 연연하고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니오 지금 화검상의 기분은 그야말로 가장 최악이라고 할 수 있었다 이 순간 그는 자제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울분이 치밀어 평소 계획하고 있던 일들마저 개의하지 않을 정도로 즉흥적으로 칼날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남궁설환은 그 말을 듣자 안색이 붉어지며 말했다 난 단지 당신이 나의 할아버지께 무례하게 구는 꼴을 두고 볼 수가 없었을 뿐이에요 만일 당신이 계속 무례하게 나온다면 우선 나와 일전일전을 치러야 할 거예요 화검상은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이내 가볍게 실소했다 그만둡시다 이어 그는 좌중을 둘러보며 차가운 시선으로 다시 말했다 나는 뒤에서 수장만 부리는 사람을 가장 격렬하오 여기에 나를 물은 사람이 있다면 지금 즉시 나서는 것이 어떻겠소 그때 상석 쪽에서 한 사람이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자네는 지금 이곳이 어딘지 알고도 그런 말을 하는 건가 그 사람은 백살도 훨씬 넘은 고령의 노인으로 용모는 청수 청수 한 편이었고 고집이 세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했다 화검상은 그 노인이 남궁원도 등과 용모가 비슷한 점이 있다고 느껴져 일단 예의를 갖추고 말했다 실례지만 노 선배의 함자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노인은 말했다 내가 바로 이 집의 주인일세 주인 그렇다면 남궁세가의 가주인 제왕검 노 제왕검 노 남궁조능 남궁조능 이란 말인가 화검상은 다시 한 번 실소한 뒤 폭건하며 말했다 그렇다면 제왕검 노 남궁 노 선배이시군요 소생에게 무슨 가르침이라도 있으십니까? 남궁세가의 가주 남궁조능 남궁조능은 싸늘하게 눈빛을 빛내며 말했다 자네는 윗사람을 공경할 줄 모르고 게다가 함부로 날뛰는군 만일 이곳에서 소란을 피울 작정이라면 일단 나와 한 수 겨루어야 할 것일세 윗사람을 공경할 줄 모른다고 흐흐흐 너희들은 사실상 내 가문의 원수들인데 어찌 공경해 줄 수가 있겠느냐 당장 죽이지 않는 것도 운이 좋은 줄 알아야 할 것이다 속으로는 그렇게 중얼거렸지만 그러나 화검상은 구태여 그와 싸우고 싶지 않았기에 미소를 띠며 말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곳을 나가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저의 뒤를 따라 나오라고 하십시오 이어 그가 마악 밖을 향해 걸음을 옮기기 시작하자 문득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 달려들며 소리쳤다 밖으로 나갈 것 없다 아예 이곳에서 끝장을 재주마 그 사람은 난공조능의 옆에 앉아있던 늙은 거지의 타구봉이 그의 등을 꿰뚫어갔다 평소라면 화검상은 이렇게까지 심하게 손을 쓰지 않는다 하지만 처음부터 찔러오는 그 타구봉에 무거운 살초 살초가 숨겨져 있는 것을 알자 그는 이내 충동적으로 움직였다 그의 몸은 여전히 밖을 향하고 있었는데 단지 오른손만 돌아가 타구봉의 끝을 움켜쥐었다 타구봉이 먼저 그의 지척에 도달했던 것을 생각하면 실로 믿을 수 없는 빠르기요 게다가 거기에 담긴 변화는 더욱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우지직하는 소리와 함께 타구봉이 갑자기 갈갈이 찢겨져 날아가며 그 늙은 거지는 벼랑간 뒤로 곤두박질을 치는 것은 그렇다고 해도 그 늙은 거지의 소나기는 이미 심하게 찢어져 피가 철철 흘렀고 입으로도 거푸 두 모금의 피를 토해냈다 강호에서 많은 싸움을 볼 수 있긴 해도 실로 조금 전과 같은 경우는 매우 드물 있다 자신의 강한 것으로 적의 강한 부위를 치는 것은 금기가 되어 있으며 어리석은 행위나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화검상과 그 낡은 거지의 실력이 워낙 차이가 있기에 오히려 그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사실 그것은 무모해 보이지만 능력이 있을 경우 상대의 길을 꺾어버릴 수도 있는 수법인 것이다 제 49장 천륭무가 천륭무가의 고수 고수 그 늙은 거지는 분노를 누를 길이 없어서 즉시 몸을 일으켜 달려들려고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화검상의 공력은 매우 특이하여 보기보다 훨씬 심각한 내상 내상을 그에게 입혔던 것이다 사람들은 도저히 지금과 같은 결과를 예상할 수 없었기에 하나같이 크게 놀라 두 눈을 부릅떠다 이것은 이제 나이가 겨우 25인 젊은이로서는 불가능한 능력이 펼쳐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기실 더욱 놀란 사람은 남궁신 등이었는데 그들은 비로소 화검상이 이전에는 진짜 실력을 전혀 발휘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왜냐하면 그 늙은 거지의 신분은 보통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경악과 불신의 회오리가 장례를 휘감는 가운데 그 늙은 거지는 몸을 움직일 수가 없자 입에서 피를 토하며 소리쳤다 내 내놈이 감히 나를 이 죽일 놈 그는 소리치는 가운데에서도 계속 안간힘을 다해 공격하려고 했으나 오히려 제대로 일어서지도 못하고 내상이 깊어가고 있었다 조금 전에 화검상의 한 수는 기실 일시적으로 그의 내공의 흐름마저 파괴해 버렸던 것이다 화검상은 느릿하게 몸을 돌리며 차가운 안색으로 말했다 그다지 대수롭지도 않은 무공을 가지고 있으면서 처음부터 후배에게 독수독수나 펼치는 것이 선배의 할 도리란 말인가 대체 내가 당신에게 무슨 죽을 죄를 지었기에 그런단 말인가 흐흐 생각이 있다면 한 번 더 덤벼보시오 당신의 그 소중한 목숨을 간단히 끊어드리겠소 그때 문득 화검상의 귀 속으로 다급한 전음이 들려왔다 말을 삼가요 그 거지가 누군 줄이나 알고 그러나요 바로 오만오만 개방의 방주 천왕계 천왕 홍두자 홍두자라고요 당신은 설마하니 개방의 오만방도와 싸울 생각은 아니겠죠 그것은 다름아닌 석한절의 전음이었다 그녀는 아까 주루에서 간단히 화검상을 보내는 듯했으나 기실은 이후 은밀히 따라와서 이 남궁세가의 지붕 위에 숨어서 엿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화검상은 내심 냉소랭소를 터뜨리고 있었다 흥 설령 천하에 백만대군이 몰려온다고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물며 개방의 오만이야 그들 또한 나의 원수들이 아니었던가 그때 장례에서 누군가가 소리치며 솟아올라 천장을 뚫고 지붕 위로 올라갔다 화검상은 그가 바로 가장 상석에 앉아 있었던 그 천륜 무가의 백발로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백발로인의 무공은 실로 무서운 것이어서 이미 석한절의 전음을 모두 엿듣고 쫓아올라간 것이다 석한절의 무공이 제 아무리 뛰어나도 그 백발로인의 손을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다 과연 아니나 다를까 어느새 이내 다시 자리로 돌아온 그 백발로인의 손에는 축 늘어져 혼절한 듯한 석한절이 들려져 있었다 화검상은 그것을 보자 문득 그녀의 아니가 걱정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물론 극단적인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그녀는 필시 이와 같은 사태를 예상하지 못하고 그에게 전음을 보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 늙은 거지 천왕계 홍두자는 이미 거듭되는 우라와 극심한 내상으로 인해 혼절하고 말았고 어느새 그의 곁에는 홍개남이 다가와 부축하고 있었다 홍개남은 홍두자의 몸을 안아 들더니 밖으로 걸음을 옮기면서 화검상에게 소리쳤다 언젠가는 내가 내놈을 죽지도 살지도 못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화검상은 그것을 보자 잠시 생각하는 듯하더니 이내 신형을 날려 그의 앞을 가로막으며 말했다 잠깐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내놈만은 오늘 죽여야 하겠다 내놈은 평소에도 그렇게 교활하고 음독잔인 음독잔인 하니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느냐 개방의 방주인 홍두자도 화검상의 상대가 되지 못했는데 이 홍개남이야 말할 나위도 없는 일이었다 우선 지풍지풍을 날려 화검상이 그의 마혈 마혈을 제압해 벌이자 홍개남의 얼굴에 언뜻 공포감이 떠올랐다 아무리 마음이 악독하다고 해도 공포심을 느끼지 않는 것은 아니다 아니 오히려 공포심을 덜 느끼는 쪽은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 이 없는 선량한 사람들 쪽일 것이다 뒤이어 화검상이 장력을 날려 홍개남의 머리를 부숴버리려고 할 때 문득한 사람이 급히 몸을 날려 그의 앞을 막아섰다 바로 남궁조능이었다 자네가 그 아이를 죽이려면 역시 나와 먼저 한 수 겨루어야 할 걸세 화검상이 보기에 이 남궁조능의 무공은 홍두자와 그리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그렇다면 이런 늙은이 하나 정도 더 해치우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노릇이겠지만 화검상은 사실 지금 그와 상대하고 싶은 기분은 아니었다 화검상은 잠시 주저하는 듯 했으나 이내 물러서고 말았다 흐흐흐 좋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양보하는 것은 이번 한 번뿐이라는 것을 알아두셔야만 할 것입니다 남궁조능은 이에 약간 어색한 듯이 웃으며 대꾸했다 허허 알겠네 내 그 말을 잘 기억해 두도록 하지 검상이 손을 거두자 남궁조능은 급히 서둘러 혼절한 홍두자의 몸을 저멸저멸하여 응급조치한 다음에 주위에 늘어서 있던 호 위들에게 홍두자와 홍개남을 안쪽으로 데려가도록 지시했다 이에 이윽고 화검상은 자리를 옮겨 예의 그 백발의 노인에게 다가가 폭권하며 입을 열었다 실례지만 노선배의 존성대명 존성대명을 말씀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 백발의 노인은 화검상을 어이없는 듯한 기색으로 주시하고 있다가 이내 음산한 표정으로 웃으며 싸늘하게 말했다 허허허 정말 하늘 높은 줄을 모르는 녀석이로군 나는 너와 같은 천둥벌거숭이에게 내 이름을 말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노인의 손에 들려져 있는 그 석한절은 지금 그저 혼절한 것일 뿐 그다지 상처를 입은 것 같지는 않았다 화검상은 그녀를 한 번 돌아본 다음에 내심의 우라가 다시 크게 폭발하여 일순 심하게 조소하며 말했다 그렇습니까 후후후 그렇다면 어디 나와 한 번 겨루어 보는 것은 어떻게 쏘일까 노인은 다시 한 차례 음산하게 웃었다 하지만 문득 그의 두 눈에서는 가느다란 살광이 번뜩이고 있었다 허허허 내놈이 감히 내게 도전하겠다는 말이냐 화검상은 역시 조소하는 표정으로 다시 짐짓폭권하며 말했다 그렇습니다만 그것 역시 피로를 느끼지 않는다고 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오 허허허 정말 분수를 모르는 녀석이로군 이에 노인은 다시 한 번 음산하게 웃더니 이윽고 남은 손을 위로 약간 들어올렸다 물론이다 나는 사실 내놈을 처리하러 이곳에 온 것이니까 이 무림의 최상급의 고수들 간의 실력이란 서로가 대개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을 법한 것이다 그러나 기실은 그렇게 무학에 대한 안목이 대단하다고 해도 현실에서는 정작 그렇지 않는 경우도 그러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백발로인으로서는 화검상의 이 기이한 무공의 수준을 파악하기는 커녕 이해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또한 화검상 본인으로서도 자신의 그러한 무공에 대한 믿음을 아직 확실하게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비무라는 것은 드문 일이지만 화검상은 지금 감정이 너무도 복잡하고 미칠 듯한 기분이 되어서 무모할 정도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화검상이 한눈에 보기에도 이 노인은 남궁조능이나 홍두자 등과는 전혀 다른 무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소위 대홍락의 심검심검의 거의 장점에 도달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었다 노인의 공력은 최소한 화검상의 공력보다 훨씬 우위에 있을 것 이곳 따라서 이런 사람은 놀랍게도 허공을 마음대로 걸어다니고 날아다닐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전혀 움직이지도 않고서 사람을 죽일 수가 있다 자연 지금 그가 한 손을 그렇게 들어올린 것은 마치 공격을 하 면은 동작으로 보여졌다 그러나 기실은 그런 것이 아니었고 그 순간 노인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데 느닷없이 좌우에 있던 사람들이 사방으로 날아오르며 화검상을 향해 날벼락처럼 덮쳐왔다 이것은 마치 사전에 잘 짜여진 계획 같기도 했고 게다가 실로 지금 그 화검상을 향해 덮쳐들고 있는 사람들 중에 강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평범한 고수는 하나도 없었다 하나같이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번개처럼 빨랐고 그 공격력은 무세라도 박살낼 정도여서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흡사 갑자기 폭풍이 휘몰아치고 살광이 회오리를 일으키는 것과 같은 무시무시한 느낌을 주었다 To be continue 무리미아그 무리미아그 출력일 98-11-11 제목 화산문화 2 부두권 제49장 1 아니 만일 무공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본다면 그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림자들만이 아른거린다고 생각될 것이다 화검상은 이미 그들의 포위망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 있었던 셈이니 결국 이런 남국을 자초한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었다 하지만 급박해졌다고 해도 일반인들에게는 믿어지지 않겠지만 화검상은 그 속에서도 상대방 한 사람 한 사람의 움직임을 분명히 볼 수가 있었고 설령 눈이 아니라 해도 마음으로 알 수가 잊었으며 이에 대처할 수가 있었다 그것은 이곳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지금 화검상을 향해 덮쳐드는 사람들의 무공 수준은 하나같이 높았지만 그 수법들이 각기 다양할 뿐만 아니라 그 수준에도 많은 차이가 있었다 즉 그 중에서도 단연 놀랍도록 퇴속하고도 무서운 공격을 펼쳐오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조금 전까지 백발로인의 옆자리에 앉아있던 황포노인이었다 이 황포노인은 머리카락이 검은색이었는데도 얼굴에 주름살이 얼마나 많은지 도저히 나이를 추정할 수가 없었으며 생각해보면 지위 또한 이곳에서 그 백발로인에 이은 두 번째 사람인 것 같았다 자신의 무공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였겠지만 노인은 정면에서 곧장 공격해왔는데 가장 늦게 움직인 편인데도 이미 남들보다 몇 배나 빨리 가장 먼저 지척에 이르러 쌍장을 펼쳐냈다 실상 나이가 가장 많아 보이는 이 황포노인의 지위는 백발로인에게 양보하고 있다고 해도 무공은 거의 그에 못지않는다는 것을 화검상은 느낄 수가 있었다 아마도 이런 노인은 자신이 스스로 이런 합공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귀찮게 생각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노인의 무공은 역시 아주 기이하여 가볍게 쌍장을 펼쳐낸 듯 했는데도 어느새 누런 노을빛의 감기가 마치 그물처럼 화검상의 몸을 덮어씌워 오고 있었다 이것은 초식이 아닌 실제의 변환이 그렇게 뒤덮어 오는 것이므로 몹시 신기하게 보이지만 환상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환상적인 무학은 초절정의 경지이지만 이것은 그것과는 상당히 내용이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눈의 착각이라기보다는 거의 실제의 변환이 그렇게 보이는 것이다 흔히들 알고 있는 것처럼 무공이 소위 백연탄의 경지에 오르면 감기류의 무학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만 그때의 감기는 지금과 같이 될 수는 없다 수십 혹은 수백 개의 변환이 그 초식에 들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변환들 속에는 움직이는 각기 보이지 않는 변환들이 또 숨어 있다 본래 감기라는 것은 그 위력이 강력한 반면에 운용이 쉽지 않은 것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그것으로써 지금 이러한 상상할 수 없는 변환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즉 이것은 바로 대홍락의 무학이며 또한 거기에서도 이미 깊이 접어든 단계인 것이다 이것은 언뜻 장공장공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기실은 금나수 금나수라고 할 수가 있었다 변환 속에 다시 변환들이 작용하여 상대방을 마치 그물망처럼 바르게 조여가며 상대방이 제 아무리 민첩하고 강하게 대응한다고 해도 이내 거의 모든 퇴로를 차단하여 엄청난 위력으로 파괴해버린다 화검상은 비록 강호의 견식은 그다지 많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런 종류의 특수한 무학들에 대한 이야기는 자연 들은 적이 있었다 아 이건 혹시 금삽수 금삽수 금삽수가 아닐까 금삽수라는 것은 바로 세외팔세의 하나인 성수곡 성수곡의 전리에이다 이 무학의 극도로 선명하고 날카로운 점은 천륙무가의 무학과도 어느 정도 비슷한 면모가 있고 게다가 그 무학의 빛깔과 특유한 성질은 그 근본의 흐름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런 무학도 기실은 그리 대단한 것은 아니었다 일반인들에게는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이겠지만 적어도 화검상 이보기에는 이러한 것도 역시 말할 나위 없이 직선적인 무학인 것이다 그 가치로 보자면 다른 여타의 무공들에 비해 별로 다르지 않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믿을 수가 있을까 물론 위력이야 있겠지만 이것은 마치 하나의 선이 아닌 무수한 선들을 모아놓은 것과도 같다 흔히 무수한 선이 겹쳐지거나 모이면 면이나 흐름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제 아무리 많은 변화의 선이 모인다고 해도 여전히 그 여지는 남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에 의한 방법으로는 그러한 것들이 얻어지지 않으며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불행이 생기는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러한 것들은 다른 방법으로 얻어지며 하지만 다르다고 말할 수가 없고 사실 그것은 이론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 바로 곡선적이라는 말이다 이미 말했지만 아무리 죽어있는 것을 많이 나열한다고 해도 그것이 살아있는 것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 흐름이라는 것은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며 살아있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살아있는 것은 거의 목적에 따르지만 죽어있는 것은 헛짚는다 그것은 계산에 의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어떤 것도 영원히 정확하게 잴 수가 없는 것이며 또한 그것은 누적이 되고 말할 것도 없이 무한하고도 깊은 변화를 도저히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곧잘 오히려 그 직선적 무예의 이치에 걸려들게 되는데 그것은 그 사람이 스스로 직선적으로 생각하여 시전자의 요구대로 움직여주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황포노인의 공력은 분명히 화검상의 공력보다 우위에 있어서 거의 두 배에 가까울 정도였지만 일단 부딪히자 화검상의 손속은 기이할 정도로 그 틈새로 파고들었고 마치 황포노인의 그 무서운 공세는 마치 헛되이 허공만 후려지는 것과도 같았다 화검상은 단지 옷자락만 두어 군대 찢어졌을 뿐이네 그 공세를 벗어났고 황포노인이 이에 대경실색하여 재차 정신을 차리고 화검상을 노리려고 했을 때 그는 이미 노인의 뒤쪽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대영락의 경지에서 곡선적 무예의 진면목이 드러난다고 하는 말은 이제야 비로소 그 깊은 변화에 접근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같은 공력에 비해서 곡선적 무공의 위력이 3배 이상인 것은 아마도 직선적 무공은 헛되이 공력을 낭비하는 편이고 곡선적인 무공은 그러한 낭비가 크게 줄어들기 때문일 것이다 게다가 사실은 이 곡선적 무공의 능력이라는 것 자체가 본래부터 분석이 되지 않는 것이다 오로지 아직 미숙하기 때문이겠지만 그러한 면에서 본다면 화검상이 지금 자신의 곡선적 무공의 위력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해가 간다고도 말할 수가 있을 것이다 화검상은 일단 그렇게 황포노인의 공세에서 벗어나자 이제는 역으로 노인의 허점을 반격할 위치가 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는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우선 그는 지금의 상황에서 그 황포노인에게만 신경을 쓸 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자신감이 없다면 수세와 공세가 각기 다른 능력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황포노인의 공세에서 벗어나자 비로소 다른 여러 고수들의 공세가 지척에서 물밀듯이 흉험하게 밀어닥쳤다 그들의 무공은 각기 그 수법이나 내용면에서 달랐지만 그러나 그것들 중 어느 하나도 무섭지 않고 칼날같이 예리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하지만 화검상의 신형은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마치 물결이 그 어떤 미세한 틈도 파고들듯이 유연하게 그 칼날같은 공세의 그물망을 빠져나갔다 눈으로 보기에는 마치 그의 몸이 그 흉험한 공세 속에서 갈갈이 찢겨져 날아가는 듯 했는데 어느새 거짓말처럼 그의 몸은 그 공세를 벗어나 전면으로 이동하였고 이어 한 사람의 목덜미를 손으로 잡아 올리고 있었다 비단 그 당한 사람도 놀랐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크게 놀라서 황급히 저마다 최대한의 공력을 끌어올려 다시 화검상을 향해 방향을 전환해 덮치기 시작했다 이것은 마치 무시무시한 감기들이 강력한 폭풍을 일으켜 돌개 바람으로 그 주위를 덮치는 것과도 같은 것으로 한 순간에 그 주위의 탁자나 의자 등은 그 가운데 휘말려 산산조각이 되어 날려갔다 사실 화검상은 이미 그 순간이라면 충분히 그 포위망을 벗어날 수가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손에 들어 올린 그 사람을 일순 백발노인을 향해 내던졌다 그러는 동안에 이미 그 노인의 공세가 가장 먼저 다시 그의 전신을 뒤덮었고 주위의 포위망이 더욱 강력하게 형성되었다 그저 다른 사람들의 공세뿐이라면 화검상에게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겠지만 그러나 그 황포노인의 공세는 그로서도 지금 무시할 수가 없었다 이번에 그는 다른 일로 지체하는 바람에 처음보다 더욱 급박한 사태에 놓이게 되었고 또한 황포노인의 공세도 더욱 강력했다 생각해보면 이러한 사태는 다시 화검상 스스로가 자초한 것처럼 보였다 그는 어째서 지금과 같이 급박하고도 위험한 상황에서 쓸데없이 사람을 집어들어 백발노인에게 던진 것일까 과연 이번에는 그들의 공세를 벗어나는 일이 여의치 않아서 이 웃고 간신히 황포노인의 소나기를 벗어났지만 그러나 그것에 너무나도 신경을 쓴 나머지 그만 전면에 한 사람과 부딪히게 되었다 그 부딪힌 사람은 검으로 화검상의 가슴과 머리 부분의 급소를 노렸지만 빗나가고 이내 서로의 호신감기들이 부딪히게 되었는 대순간 마치 돌풍에 휘말린 듯 신음을 바라며 날려갔지만 역시 화검상도 그 여파로 주춤하고 뒤로 밀려나는 수밖에 없었다 황포노인이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최소한 이런 상황을 바라고 있었는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격전이나 비무의 와중에서 무공 못지 않은 것이 바로 이 경험이라는 것이다 황포노인은 나이가 많은 만큼 아무래도 경험이 매우 풍부하여 아주 짧은 순간의 변화였지만 결코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약간 놀라면서도 황포노인은 이내 즉시 돌아오는 화검상을 향해 보다 강력한 공격을 퍼부었다 이번에 이 공격은 아까와는 달리 강력한 파괴력이 거뜨린 공격 위주이고 장법이나 금나수가 아닌 권공이라고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분명히 말할 수가 없는 것은 사실상 대옥락의 심검의 후반에 이르면 그 무학수법의 구분이 점차로 모호해지게 되기 때문이다 지금 화검상은 뒤로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까처럼 신속한 변화를 일으키기는 어려웠다 황포노인의 그 권공은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는 시기적절하고 아주 강력한 위력의 무공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것은 마치 두 개의 강력한 쇠뭉치가 번갈아 상대의 몸을 후려치는 것과도 같았는데 거기에는 아까보다도 훨씬 강력한 노을빛의 강기가 실려 있었다 또한 이 권공은 강력한 위력이라고 해서 변화가 적은 것도 아니다 아 이것은 쌍유금 쌍유금 그렇다면 역시 성수곡 성수곡의 사람이란 말인가 상대방의 강한 힘에 대해서 나의 강한 힘으로 부딪히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라고 할 수가 있다 무학의 이치상 그것은 역시 금기 금기의 하나이다 하지만 지금 화검상은 도저히 그것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설사 모험이 아니라고 해도 정면 충돌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도저히 피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 화검상은 간신히 황포 노인의 첫 번째 권공을 피해냈지만 두 번째의 공격은 피할 수가 없었다 기실 이 성수곡의 절악상 유금은 두 번째 이후의 공격이야말로 그 권공의 진정한 위력이라고 할 수가 있었다 기실은 그 찰나지간에 어려운 상황에서 화검상이 믿을 수 없는 변화를 일으키며 첫 번째의 공격을 피해낸 것만 해도 이미 놀라 운일이라고 해야 할 것이었다 마치 예정된 상황이 벌어지듯 거대한 쇳덩이 두 개가 격렬히 부딪히는 것과도 같은 꽝 하는 괭음이 울려 나오는 가운데 흡사 지붕이 통째로 무너져내릴 것만 같은 강력한 여파가 역시 일어나 주위를 휘감았고 한 사람이 뒤로 주춤주춤 두 걸음 물러나는 가운데 다른 사람은 그 반탄력에 의해 마치 화살처럼 앞쪽으로 날려갔다 앞쪽으로 날려간 사람은 바로 화검상이었고 뒤로 두 걸음 정도 물러난 사람은 그 황포노인이었다 사람들은 이 순간 크게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저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해석을 내리기에 바빴다 노인은 뒤로 두 걸음밖에 물러나지 않았지만 안색은 거뭇하게 변하고 자세가 흐트러져 있었으며 여전히 뒤로 밀려나려고 하고 있었다 황포노인은 명성이 대단한 사람이었고 그 명성만큼이나 자존심 또한 대단히 높은 사람이었다 사람들은 그 격돌한 내용을 분명히 파악할 수는 없었지만 지금 황포노인이 스스로의 자존심 때문에 무리하게 억지로 버티려고 하고 있는 것이며 내상이 가볍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실상 황포노인이 회심에 일격을 가한 것인데 대체 어째서 이런 결과가 벌어진 것이며 과연 그 화살처럼 날려간 상대 화검상의 상태는 어떻게 되었을까 사람들은 최소한 그가 치명상을 입은 것이 틀림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무시무시한 격돌의 여파로 인해 자연 포위망이 허술해지게 되고 사람들의 공세도 다소 주춤하게 되어버릴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그들은 화검상이 막 뒤로 밀려나던 상황에서 느닷없이 다시 앞쪽으로 쏜살같이 날려갔기 때문에 미처 그쪽으로 새로 방향을 잡을 수가 없었고 또한 날려가는 화검상을 누구도 제지하지 못했다 화검상이 날려간 곳은 공교롭게도 바로 그 백발노인의 앞쪽이었다 이 순간 백발노인은 양손에 각 사귀 하나씩의 사람을 들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자 절로 어리둥절해지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 하나는 석한절이었는데 다른 하나는 바로 조금 전에 화검상이 집어던졌던 그 사람이었다 백발노인은 그럼 어째서 지금 이 순간에 그 사람까지 손에 들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다름아닌 나중에 화검상이 던졌던 그 사람이 바로 백발노인에게는 더없이 중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 그 사람은 백발에 아주 잘생긴 청년이었는데 그러고 보니 그 세 사람 모두가 다 백발을 가지고 있다 그 백발 청년은 나이가 서른에 가깝고 준수한 용모에다 차갑지만 은연중 후덕해 보이는 위험을 갖추고 있어서 화검상으로서는 그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크게 주목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게다가 그는 화검상이 이전에 만났던 석한상 석한상 등의 용모와도 많이 닮아있었기에 화검상은 일부러 그 백발 청년의 혼혈을 제압하고 백발노인에게 내던졌던 것이다 화검상이 그렇게 내던진 수법은 평범한 듯해도 가만히 둘 경우 백발 청년에게는 위험해질 수가 있다 백발노인은 도저히 자신을 향해 날려오는 백발 청년을 받아들지 않을 수가 없었고 또한 화검상이 다시 날아오기까지 미처 손을 쓰지 못한 것이다 이것은 사실 한순간에 펼쳐진 아주 치밀한 계획이었지만 화검상으로서는 모험을 하는 것이고 실패할 경우에는 위험 부담도 많다고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 모험은 기대 이상으로 성공을 거두어 비록 약간의 내상이 느껴지기는 했지만 그러나 화검상의 몸은 대체로 멀쩡한 편이었고 얻기 어려운 기회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황포노인의 권공을 몸에 맞는 순간 그는 본신의 호신감기로써 그 대부분의 위력을 되돌렸고 나머지의 여력을 이용하여 백발로 인위 있는 쪽으로 날아간 것이다 즉 이것은 그가 날려간 것이 아니라 날아간 것이 되는데 소위 말하는 반탄력에 극칠하는 사량발 청근 사량발 청근이라는 것은 오묘한 것이며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님은 물론이다 지금 화검상의 의복은 그러는 와중에 이곳저곳이 많이 찢어지고 손상되었지만 그런 것은 이 순간 아무것도 아니다 이어 화검상은 우장우장을 백발로 인을 향해 가볍게 내밀었다 비록 지금의 그의 이 공력이 가벼운 듯이 보이고 심지어 겉으로 별로 위력이 나타나지 않아 장난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결코 간단한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바로 대홍락의 곡선적 무공이며 의형수형 의형수형 심즉살 심즉살에 가까운 것이었다 화검상은 오늘 그야말로 최강의 적들을 맞이한 셈이고 따라서 이제는 할 수 없이 자신의 최고의 무공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본래 이 의형수형이라는 것은 초식을 초월한다는 것으로써 즉 선적인 일반 무공의 이치에 의하면 광검의 경지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되어 있었다 하지만 화검상은 지금 곡선적 무공의 심검으로도 이미 그것을 거의 시전하고 있는 것이다 그 백발로인은 말할 것도 없이 당금 천하에서 보기 드문 고수의 하나이고 따라서 이런 최고의 무공을 알아보는 안목이 당연히 갖춰져 있는 사람이었다 곡선적 무공에 대한 것은 알 수가 없을지라도 직감적으로 그는 이 무공의 정체를 간파하고 그만 크게 안색이 변했다 이 의형수형의 무공은 그 자신도 어려운 일인데 하물며 이런 새파란 나이의 시골 청년과 같은 젊은이가 시전에 내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로 믿어지지 않는 일인 것이다 지금의 백발로인의 경지라면 능히 손을 쓰지 않고도 단지 무형지기만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가 있지만 그러나 기실 그것은 상대가 그보다 훨씬 약할 경우에 해당되는 일이다 현재로서는 그는 상대의 공격을 피할 수도 없게 되었으므로 손을 쓰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렇게 두 손에 각기 사람을 하나씩 들고는 손을 쓸 수가 없는 노릇이었다 이런 상황은 순간적으로 일어나고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여러 가지의 경우가 있다고 해도 생각할 여유가 있다는 것은 거짓말일 것이다 대개 다급한 상황에서 그 사람의 숨겨진 본성이 드러낸다고 하는데 이 백발로인은 자존심이 너무나도 강하여 사람을 던져서 그것으로 기선을 제압할 수는 없는 모양이었다 백발로인은 즉각 석한절을 바닥에 내려놓았고 이어 그 빈손으로 화검상을 향해 장력을 휘둘러 왔다 그것은 바로 화검상도 이미 본 적이 있는 철륙유가의 유명한 절기 옥황장 옥황장이었다 실로 같은 옥황장이라도 시전하는 사람에 따라 그 위력이나 모습이 거의 판이하게 달라지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치 유리처럼 투명한 옥색의 장인이 무수히 피어올라 꽃잎처럼 흩어지더니 이내 각기 급격히 확대되어 화검상의 전신으로 덮쳐들기 시작했다 그것은 보기에는 그저 아름답고 신비롭게만 보이지만 기실 그 하나하나의 꽃잎 같은 장인들은 설사 철판이라도 두부처럼 부숴버릴 수가 있는 가공할 파괴력이 있는 것들일 것이다 화검상의 몸이 순간적으로 그 투명한 장인들에 의해 박살이 나는 것 같은 강렬한 환각이 일어났다 그러나 갑자기 퍽 화는 그리 크지도 않은 음양과 함께 그곳에서 눈부신 광채가 찬란하게 일어나 주위로 확산되더니 이내 사라지고 장례도 갑자기 조용해졌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광채가 너무나도 눈부셨을 뿐만 아니라 아주 갑작스럽고 순간적으로 벌어진 일이라서 도무지 그 순간의 정황을 알아볼 수가 없었다 사람들이 얼른 다시 정신을 차리고 장례를 주시했을 때는 뜻밖 애도 사태는 이미 종결되어 있어서 저마다 크게 어리둥절한 표정들을 지었다 어느새 놀랍게도 화검상 아니 몽천하라는 청년은 온대간대업이 사라져버리고 게다가 석한절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던 것이 다 To be continue 무림야그 무림야그 출력일 98.11.11 제목 화산문화 2 부두권 제50장 천재는 불행하다는 제50장 천재는 불행하다는 백발로이는 여전히 백발 청년을 들고 그 자리에 서 있었지만 안색은 불구죽죽했고 어딘가 낭패한 기색이 역력해 보였다 장례는 갑자기 거세게 휘몰아치던 폭풍이 거짓말처럼 사라져서 조용해지기는 했지만 이어 그 가운데 숨막힐 듯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한 것 같았다 백발로이는 잠시 아무런 말도 없었고 또한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으며 다른 사람들도 그러했고 또한 일부의 사람들은 크게 얼빠진 듯한 표정들을 짓기도 했다 지금의 이 결과와 사태는 아무리 해도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일이기 때문이다 문득 장례의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가 서로 은밀하게 놀란 어조로 전음인미를 주고받기 시작했다 아 아니 그 뭔가 녀석이 달아나 버렸단 말인가 이럴 수가 한데 그 석속운주는 왜 안 보이지 나도 모르겠네 아무튼 그 뭔가 녀석은 이미 치명상을 입고 도주해 버린 것이 틀림없어 놈은 십중팔구 다시 영원히 재개할 수 없거나 패인이 되어 살아가게 될 걸세 지금 생각해도 화검상의 그러한 일련의 행동들은 비록 심하게 겪군하여 거칠기는 했어도 그대로 다소 절묘한 점이 없지 않았다고 생각되기도 했다 아무래도 무리를 한 탓에 위험의 요소가 많았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어느 정도의 소득은 있었다고 할 수 있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성취해온 곡선적 무공에 대한 확신이 늙게 되었다는 것이다 마지막 순간에 그는 정말로 그 백발로인을 향해 공격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다 목적은 다른 곳에 있었으므로 당연히 그의 공격은 상대의 반격을 유인하는 허초와도 같은 것이었고 그러는 가운데 상대의 그 옥황장과 부딪히는 순간 그는 문득 자신의 무공이 그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무공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 더 높은 무공을 습득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할 때가 종종 있다 그러한 확신이 부족하다면 실전에서도 거의 제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어보다 높은 경지로 올라가는 데에도 장애 요소로 작용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 마지막 순간에 화검상은 상대의 옥황장을 흡수한 다음 분산시켜 주위에 이목을 흐리게 하고 곧이어 석한절을 집어든 다음 빠르게 그 자리를 떠난 것이었다 그러한 일련의 행동들은 화검상이 거의 전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았다 이 소위 사량발천근이라는 것은 진기진기의 운용에 있어서 변화가 능수능란하고 신기에 가까워야 하기 때문에 강호에서는 그저 이론상의 법문 법문으로만 통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었다 약간의 차이라면 가능한 일이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커다란 차이의 공력을 가지고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실로 꿈 같은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황포노인 등의 무학은 대형락의 경지에 들어 있으면서도 그런 수법에 당했다는 것은 그런 현실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었다 비록 그 백발로인 등을 격렬한 감정의 변화에 대해 심히 마음에 들지 않았으며 게다가 그 취한 행동들에 대해서도 하나같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석한절을 데리고 가고 있는 자신의 행동만 해도 또한 그러하다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야 나는 왜 또다시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격분하여 이성을 잃고 날뛰고 있는 것일까 속으로 연신 그렇게 냇가리면서 그는 이미 정무맹 정무맹의 총단을 벗어나서 계속해서 내달리고 있었는데 아마도 그것은 자신의 그러한 빗나간 모든 과오에 대해서 벗어나고 싶은 본능적인 움직임일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얼마나 달렸을까 밤은 아직도 깊은데 어느 정도 마음이 가라앉자 정신없이 내달리던 그는 이윽고 길게 한숨을 내쉬고서 걸음을 멈추었다 이곳은 어떤 험준한 산의 정상인데 서늘한 계곡의 바람이 간헐적으로 불어올라오고 있었다 아마도 이곳은 정무맹의 총단총단에서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산뽕우리일 것이다 석한절을 한쪽에 내려놓고 잠시 조식을 취하다가 이윽고 그는 그녀의 제압된 혼혈 혼혈을 풀어주었다 백발로인이 그녀를 제압한 수법은 역시 천륭무가의 것으로 보였는데 아무래도 평범하지는 않지만 화검상은 간단히 해열해열할 수가 있었다 석한절은 의식이 깨어나자 처음에는 다소 어리둥절한 표정을 보였지만 그러나 이내 상황을 파악하고 모든 것을 짐작한 사람처럼 입가에 가벼운 고소를 지어 보였다 호호 당신이라는 사람은 정말로 대단하군요 이렇게 빨리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을 보면 그녀는 비단무공도 뛰어나지만 두뇌도 총명하고 통찰력도 예리한 모양이었다 이미 잠시의 조식으로 마음을 진정시킨 후라 화검상은 이제는 다소 차분한 태도로 그녀를 대할 수가 있었다 몸은 좀 어떻소 어디 이상이 생긴 곳은 없소 석한절은 다시 쓴 웃음을 지어 보였다 잘못된 곳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무사히 그곳을 빠져 나오게 될지는 몰랐죠 아무래도 나는 아직도 당신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녀는 이미 깨어나는 순간 진기를 일주천 일주천하여 자신의 몸을 점검해 본 모양이었다 화검상은 표정을 약간 굳히고 시선을 돌려 외면하며 말했다 내가 왜 하필 낭자를 그곳에서 데려왔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나도 잘 모르겠소 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해두고 넘어가야 할 일은 있는 것 같소 석한절은 쓸쓸한 표정이 되어 주위를 둘러보는 듯하며 말했다 당신의 무공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해도 나를 그곳에서 데려오기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나를 데려온 것인가요 화검상은 가볍게 한숨을 내쉬며 무겁게 말했다 이 일론왕자는 더욱 입장이 곤란해질 수도 있겠지만 차오를 위해서는 지금 모든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았기 때문이요 석한절은 문득 가벼운 웃음을 입가에 떠올리며 그를 주시했다 호호 결국 다시는 당신의 일에 나서지 말아달라는 것이로군요 하긴 나도 내가 왜 그곳으로 당신을 쫓아갔는지 쉽게 이해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나는 당연히 당신을 적으로 생각해야 할 텐데 말이에요 화검상은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낭자는 현명한 사람이니 내가 굳이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아도 좋을이라고 생각하오 석한절은 먼저 몸을 벌떡 일으키며 말했다 좋아요 당신에게 그렇게 부담이 된다면 나도 앞으로는 당신을 더 이상 귀찮게 하지 않도록 하죠 대신 나는 앞으로 당신을 적대시하고 사사건건 추적하게 될 거예요 이제 됐나요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서로 간에 약간의 감정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화검상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낭자는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보시오 석한절은 짐짓 뒤쯤을 지고 느릿하게 주위를 거닐면서 여유있는 표정으로 말했다 당신은 능력은 제법 비범하게 보이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어 미석은 삼척동자 삼척동자나 다를 바가 없어요 최소한 적을 상대하는 데는 그 사람들이 누군지는 알아야 할 것인데 당신은 비단 그런 방면에 까막눈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행동하고 있죠 그런 사람이라면 나는 간단하게 처리할 수가 있죠 나의 적이 되려면 최소한 그런 것들은 알아야 할 것 아닌가요 이건 나의 진정한 적에 대한 예우예요 화검상은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어리석음은 나도 동감하는 바이오 석한절은 그의 얼굴을 한번 돌아보았고 이어 다시 주위를 꺼내면서 산 아래쪽을 굽어보며 말을 계속했다 오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호이호위들을 제외하면 모두 14명인데 그들은 하나같이 당금의 정파물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니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만 알아도 당신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이어 그녀는 계속 산 아래쪽을 바라보며 줄줄이 그 사람들의 관에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은 화검상이 짐작하고 있던 부분이 대개 적중했고 혹은 다소 모르고 있던 부분도 이었다 To be continue 무림야그 에 무림야그 출력일 98.11.11 제목 화산문화 2 부두권 제50장 1 그 백발로인은 역시 천륙무가의 사람이었는데 속가주는 아니고 속가주의 동생이 되는 사람으로 이름은 석승무 석승무라고 했다 석한절에게는 고조할아버지의 작은아버지가 되는데 나이는 현재 140을 넘었다고 했다 황포노인이 성수곡의 사람이라는 추측도 맞았는데 뜻밖에도 그 황포노인은 성수곡의 소곡주 소곡주인 황진 황진이라는 사람으로 나이는 무려 280에 가깝다고 하니 그것은 놀라운 일이다 그리고 제왕검 노 제왕검 노 남궁조는 남궁조 능과 천왕계 천왕계 홍두자 홍두자에 대한 것은 알고 있었고 이어 화검상이 집 얻언졌던 그 백발 청년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 역시 거의 예상했던 바였다 석한생 석한생 현재 나이는 29세이고 천륜무가의 종손이며 일명 석대공자 석대공자라고 불리고 있었으며 석한절에게는 큰오라버니가 되는 사람이었다 그 밖에 제갈세가 제갈세가의 가주 청기만리통 청기만리통 제갈창의 제갈창의와 하북팽가 하북팽가의 가주 건군도수 건군도수 팽조문 팽조문이 있었고 그리고 성수곡의 황대공자 황대공자 황견 황경과 소군주 소군주 황봉왕 황봉왕 등이 있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성수곡의 소군주인 황봉왕은 석대공자 석한생의 정원녀 정원녀라고 했는데 화검상은 그 와중에서도 그녀가 매우 아름답고 늘신하며 키가 큰 낭자였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기실 그들 가운데 남궁새가 좋아 개방방주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해보면 이전에도 만나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았다 화검상의 기억력은 그리 나쁘지 않은데도 이번에 마치 처음으로 대면한 것 같았던 것은 그가 무의식 중에도 당시 기억을 떠올리기 싫었기 때문이었을까 석한절은 이어 말을 계속했다 당신은 그런 사람들 속에서 나를 데려올 수 있었으니 정말로 능력이 대단하다는 것은 인정하죠 하지만 당금의 정파물임의 힘은 오직 그들만은 아니에요 우리 천륭무가의 가주이신 천수자 천수자만 해도 그 능력의 속과 조화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이고 게다가 성수곡과 석모궁 석모궁의 주인들도 소주인들과는 차원이 다른 능력들을 가지고 있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일이라는 것도 그저 무력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화검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에 수긍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다가 이윽고 말했다 낭자의 그러한 충고는 매우 고맙소 나는 아무래도 과분한 적을 두게 된 것 같소 석한절은 고개를 돌려 그의 안색을 살피고 약간 주저하는 듯하다가 다시 말했다 이만 나는 가야겠어요 당신이 나를 위해 애써주었으니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군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 말은 해야 할지 어떨지 모르겠군요 화검상은 그녀의 태도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간파하고는 어딘가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모든 일에는 서두르는 것이 좋지 않은 경우가 더욱 많은 법이오 낭자가 시기를 잘 모르겠다면 그건 나중으로 미루는 것도 좋을 것이오 석한절은 그의 얼굴을 잠시 주시하다가 이내 결심한 듯 고개를 내져왔다 아니에요 모든 일에 시기를 놓치게 되면 영영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없을 수도 있죠 지금은 바로 그때예요 당신은 나의 적이 되었으니 서로 간에 공정한 승부를 원한다면 이 이야기는 해야만 할 것 같아요 이건 앞으로의 상황에 커다란 변수로 작용하게 될 수도 있는 내용이니까요 화검상은 바닥에 앉으며 말했다 그럼 어디 말해보시오 경청하도록 하겠소 석한절은 입가에 고소를 지으며 고개를 천천히 가로저었다 당신은 이 일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는군요 게다가 틀림없이 나도 가볍게 보고 있겠죠 하지만 만일 지금 이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당신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게 될 거예요 이런 얘기를 내가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은가요 화검상은 그녀를 바라보며 약간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지금 자리를 옮기자는 말이오 석한절을 시선을 돌려 먼 산을 바라보는 듯하면서 말했다 당신이 내 얘기를 듣고 안 듣고는 당신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어요 나는 지금 가서 적당한 자리를 마련해 보도록 하죠 만일 당신이 궁위가 당긴다면 나를 따라오고 그렇지 않으면 나도 그냥 돌아가도록 하겠어요 말이 끝나자 갑자기 그녀는 신형을 움직였고 마치 어둠 속으로 빨려들듯 이내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화검상은 떠나는 그녀를 잡을 수도 있었을 것이며 또한 바로 그녀를 뒤쫓아갈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서 뭔가 멍하니 생각에 잠겼다 대체 그녀는 지금 무슨 얘기를 그에게 하겠다는 것일까 화검상이 귀가 아프게 들어서 이제는 생각하기도 싫은 과거 사건에 관한 얘기일까 아니면 현재의 무림의 정세에 관한 얘기일까 그것도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절박하고도 기누한 얘기일까 만일 이런 의문이 이뤄 고민을 해야 한다면 화검상은 차라리 조금 전에 떠나는 그녀에게 최소한 그 얘기의 개요에 대해서만이라도 물어봤어야만 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또한 지금 고민을 하는 와중에도 그렇게 한 데 대한 후회는 잃지 않는다 그것은 어째서 그런 것일까 화검상은 잠시 후에는 그런 고민을 접어두고 이어 자신의 현실과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기 시작했다 지금의 상황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는 분명히 알기 어렵고 또한 문제점을 알기 어려우니 그 해결책도 찾기가 어렵다 대개 세상의 일이라는 것은 이러하며 그 속에서 어떤 분명한 해결책을 찾아낸다는 자체가 오히려 잘못된 일인 것이다 알았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한 것이며 해결책을 찾았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 찾은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에서 해결책을 찾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시간이 흘러가자 모든 생각들도 모호해지고 그는 점차로 그어 어떤 생각도 아닌 몽롱한 의식 속으로 빠져들어갔다 이것은 흔히 말하는 좌선명상 좌선명상과도 비슷하지만 그의 마음속은 괴로웠고 또한 어두웠다 어둠 속에서 표정이 다소 일그러졌지만 그는 그 모습 그대로 석상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그는 조금 전에 석한절이 그렇게 말하고 떠나간 사실을 이미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았다 시간은 고통스러운 사람에게는 몹시 더디게 가는 것 같지만 즐거운 사람에게는 화살처럼 빨리 지나가 버릴 수도 있는 법이다 영원 영원히 이 세상을 암흑으로 뒤덮어 버릴 듯하던 어둠은 이윽고 지나가 버리고 동력해 하늘에 뿌연 여명의 빛이 일어나더니 점차로 주위가 밝아지기 시작했다 주위가 밝아졌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어둡게 일그러져 있었고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도 않았다 가을날의 태양은 마치 모든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것처럼 눈부시고 밝지만 그 속에 있는 사람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은 것 같다 화검상이 드디어 긴 한숨과 함께 몸을 일으켰을 때는 태양이 눈부시게 빛나며 거의 중천에 떠올라 있을 때의 일이었다 입가에는 가벼운 순웃음을 짓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의 안색은 어두워 보였다 먼저 가서 기다리겠다고 하고서 떠나간 석한절은 지금 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 비록 그간의 시간이 오래 경과되기는 했지만 그녀가 멀리 가버리지 않은 이상 화검상이 그녀를 찾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았다 그것은 무공이 높아지면 자연히 추적술도 능란해지게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녀는 화검상이 길을 잃을 것을 염려했는지 곳곳에 있는 연중 자신의 흔적을 남겨놓은 것 같았다 산 정상에서 산 아래쪽으로 신법을 펼쳐 내려가는 그의 모습은 마치 아무런 근심 걱정도 없는 사람처럼 산책하듯 여유롭게 유유해 보였다 그렇게 한가로운 모습으로 간단히 두 개의 험한 계곡과 하나의 험준한 산뽕우리를 지났을 때 이윽고 하나의 작은 안봉 안봉의 앞에 도달할 수가 있었다 그 안봉의 곳곳에는 많은 천연의 동굴들이 여기저기에 널려이 넣었는데 화검상은 잠시 머뭇거리는 듯 하다가 이내 그 중에 어느 한 동굴 속으로 느릿하게 걸음을 옮겼다 이 동굴은 입구는 좁고 구불구불하며 어둠 침침하여 좋지 않았지만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공간이 넓어졌고 점차로 밝고 깨끗하게 느껴졌다 안쪽의 공간이 더 넓다는 것은 본래의 생김새이겠지만 그러나 더욱 밝고 깨끗하게 느껴졌다 그다지 긴 시간이 아니었는데도 이런 장소를 물색하여 이러한 준비를 해놓았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동굴의 안쪽에는 촛불이 밝혀져 은은한 빛을 바라고 있었고 석한절은 마치 그간에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입가에 환한 미소를 떠올리며 몸을 일으키고 있었다 안쪽의 자리에는 제법 널찍한 돌로 만들어진 평상이 마련되어 있었고 또 그 옆에는 평평한 바위 위에 간소한 술과 안주도 차려져 있었다 석한절은 그 사이에 벌써 마을에 내려가서 이런 모든 준비를 해온 것일까 석한절은 환하게 웃으며 그를 향해 눈빛을 빛내더니 말했다 To be continue 무림야그 청 무림야그 출력일 98-11-11 제목 화산문화 2 부두권 제50장 2 자 이만하면 조용히 얘기를 할 만한 우리 둘만의 밀실이 준비된 셈인가요? 화검상은 천천히 내부를 둘러보고 이어 묵묵히 그녀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나는 아무래도 낭자에게 실망만 안겨주게 될 것 같소 석한절은 안색이 약간 변했으나 이내 다시 부드럽게 웃으며 자신의 옆자리를 가리켰다 대단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사실 이런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무척 힘이 들었어요 우선 이쪽으로 와서 앉지 않겠어요 화검상은 약간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쪽으로 걸어가 앉았다 고맙소 석한절은 우선 두 사람의 비어있는 술잔에 각기 술을 가득 따르고 이어 자신의 술잔을 들어올리며 말했다 당신은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 것인지 알고 있나요 화검상은 담담한 어조로 대답했다 알고 있소 나에게는 매우 중요하고 장차 강호의 정세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얘기 아니오 석한절은 약간 안색이 굳어졌다가 이내 다시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맞아요 하지만 당신은 별로 아는 것도 없으면서도 아는 것처럼 말하는 재주를 가지고 있군요 화검상은 안색이 다소 무거워지면서 말했다 나는 이미 낭자가 나에게 하려는 얘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건 아무래도 나와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소 석한절은 눈빛을 가볍게 빛냈다 맞아요 그건 바로 당신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죠 그럼 이제는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있겠죠 화검상은 싱거운 듯이 웃으며 말했다 나의 능력은 겨우 거기까지요 나는 더 이상 낭자가 무슨 말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진전을 볼 수가 없었소 석한절은 잠시 그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다가 들고 있던 술잔을 기울여 비우고는 빈 술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내가 삶을 잘못 보았어요 당신은 비단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시침이 떼는 능력까지 가지고 있군요 그래요 나는 당신에 대해 알고 있고 앞으로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게 될지도 모르죠 화검상은 안색이 약간 변했으나 여전히 웃으며 말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보았어요 당신은 비단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시침이 떼는 능력까지 가지고 있군요 그래요 나는 당신에 대해 알고 있고 앞으로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게 될지도 모르죠 화검상은 안색이 약간 변했으나 여전히 웃으며 말했다 나에 관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겠다는 말이요 그건 별로 대단할 것도 없고 또한 당연한 일이기도 할 텐데 석한절은 자신의 빈잔에 술을 따르고 나서 시선을 들어 그를 다시 바라보며 싸늘하게 웃음을 지었다 별로 대단할 것도 없다고요 당신의 정체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한다는데도 별로 대단하지 않은가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정체를 알게 되었을 때에도 당신은 계속 그 모습으로 강호를 돌아다닐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화검상은 문득 안색이 굳어졌으나 담담한 어조로 말했다 나는 지금 낭자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소 만일 내게 다른 정체가 있다면 내가 먼저 알고 있어야 할 텐데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니오 석한절은 씁쓸하게 웃으며 가벼운 탄식을 토해냈다 당신은 그렇게 묻지 말고 왜 내가 지금 이런 사실을 밝히고 있는지에 관해서 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화산소광생 화산소광생 화검상 화검상 이 신분을 언제까지 감출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지금은 아직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 나 이외에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것도 사실이에요 화검상은 앞에 놓인 술잔을 들어 단숨에 비웠다 그 술맛은 쓴지 달콤한지 잘 느껴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짐짓 다시 웃으며 말했다 나는 지금 낭자가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소 석한절은 시선을 돌려 자신의 술잔을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은 다른 곳에서는 항상 여유가 있어 보였어요 하지만 유독 정무맹의 총단에서는 자신을 억제하지 못하고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줬지요 당신이 그 남궁세가의 낭자에게 연연하고 있다는 것은 명분을 만들기 위해 그녀를 이용했던 것이 아니었나요 화검상은 자신의 앞에 놓인 술잔에 천천히 술을 따르며 가볍게 웃어 보였다 나는 여전히 낭자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소 석한절은 그의 얼굴을 똑바로 주시하며 말했다 그럼 당신은 정말로 그 남궁 낭자를 사랑했었다는 말인가요? 화검상은 거듭 웃으며 말했다 그 낭자는 비록 지나치게 오만하고 냉정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욕심이 적고 성품이 맑은 편이요 게다가 용모도 그만하면 미인이고 매사에 항상 노력하는 편이니 어찌 사랑스럽지 않겠소 내가 그 낭자를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무슨 이유라도 있었단 말이요 석한절은 안색이 다소 싸늘하게 변했다 좋아요 그럼 어쨌든 당신이 인정을 하든 하지 않든 간에 나는 당신의 정체를 만천하에 폭로하도록 하죠 그래도 상관이 없다는 말인가요? 화검상은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낭자는 나의 적이니 당연히 그런 술술을 쓸 수도 있겠지 소위 병법에는 비열한 것도 치사한 것도 없다고 했으니 낭자가 그런 계책계책을 쓴다고 해도 나로서는 달리 할 말이 없소 석한절은 약간 화가 난 듯 화검상의 얼굴을 바라보았으나 이내 가볍게 한숨을 내쉬며 술잔을 기울였고 이어 다시 말하기 시작했다 당신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의 당신에 관해서 자세히 알게 되었는지 궁금하지도 않나요? 호호 좋아요 말하죠 흔히들 천재는 불행하다는 이야기를 하곤 하지만 대체 얼마나 불행한지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나는 어려서부터 그러한 불행 속에 깊이 잠겨서 살아온 셈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를 한번 파헤쳐보고 싶었어요 따라서 그 화검상이란 사람의 얘기를 듣고는 한번쯤 만나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한번 만나보기도 전에 그 사람은 이미 죽고 말았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나는 천재가 반드시 불행해야 한다는 것은 믿지 않아요 화검상은 가벼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나도 그 사람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소 석한절은 술잔이 비워지자 다시 술을 따라서 술잔을 기울이며 말을 계속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죠 처음에는 그저 적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그 사람이 죽고 나자 그 사람에 대해서 더욱 관심이 가기 시작하는 거였어요 그 사람은 이미 죽었으므로 더 이상 적 이하 아니었고 나는 갈수록 애석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관심이 깊어질수록 나는 그 사람의 신비했던 능력에 대해서 감동하게 되었고 또한 결국에는 그 사람이야말로 천재 중에 천재였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애석함은 더해 가기만 했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한때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했었어요 화검상은 마주 술잔을 비우며 말했다 그렇다고 내가 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오 그 사람이 이미 죽었다면 어떻게 이렇게 금방 다시 태어날 수가 있겠소 게다가 설령 그렇게 금방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이렇게 빨리 나처럼 성장할 수가 있겠소 석한절은 피식 가볍게 실수하며 말을 이었다 그런데 느닷없이 당신이라는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났던 거예요 나는 처음에는 그저 무심하게 바라보았죠 하지만 이내 당신이 정말로 평범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는 점차로 나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이미 나는 인간의 근원적인 불행 앞에서 가문의 일 등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참이었죠 그러나 나는 당신이 그 화검상이라는 사람과 많이 닮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나는 이런 천재 중의 천재는 한 시대에 두 명이 나타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하여 여러 가지의 조사를 해본 결과 당신이 바로 그 화검상이며 그때 죽지 않고 기사회생 기사회생하여 다시 돌아온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죠 당신 같은 능력이라면 그것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석한절은 이에 잠시 그의 얼굴을 주시하다가 문득 눈시울이 북어지며 말했다 나는 당신이 왜 나를 일부러 멀리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어요 당신은 지금 나를 두려워하고 있죠 당신의 모친이 선친에게 했던 것처럼 내가 당신을 파멸로 이끌거나 혹은 내가 당신과 비슷한 전철을 밟게 될까 봐 두려운 거죠 그렇지 않나요 화검상은 안색이 굳어지며 말했다 이미 우리의 사이는 정리가 되었다고 생각하오 나는 또다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가 않소 석한절은 고개를 가로져 섰다 당신은 아직도 자신이 화검상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런 것은 아무래도 좋아요 당신이 누구이든 간에 그런 것은 지금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나를 멀리하지만 말아줘요 나는 당신과 멀어지면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화검상은 그녀의 두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을 보았다 그녀는 본래 더 없이 강하게 느껴진 여인이었는데 지금은 마치 누구의 보호를 바라고만 있는 것 같았다 과연 정말로 그녀는 그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그를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일까 2B 컨티뉴 무리미아그 무리미아그 출력일 98-11-11 제목 화산문화 2 부두권 제51장 제회 제회 제51장 제회 제회 화검상은 무거운 어조로 말했다 낭자는 본래 매우 총명하고 전토가 밝은 사람이요 굳이 나와 같은 사람에게 매일 필요가 없는 것이요 나는 사실 그리 대단한 사람은 못돼요 그러니 이만 헤어지도록 합시다 석한절은 얼른 몸을 일으켜 입구 쪽을 가로막으며 짐짓 입가에 미소를 떠올리며 말했다 나는 당신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은 하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결정을 후회하지도 않을 것이고요 나는 당신이 나의 이러한 뜻을 이해해 줄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도 나를 버릴 것인가요 호호 나는 당신의 군사 군사가 되도록 하겠어요 나는 그 점에 있어서 매우 쓸모가 있을 것이고 당신에게 많은 이익을 줄 수가 있을 거예요 화검상은 안색이 매우 어두워져서 깊은 한숨을 내쉬며 몸을 일으켰다 지금 나의 처지가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은 이미 낭자도 잘 알고 있을 것이요 나는 낭자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도 못되고 게다가 알고 보면 낭자가 생각해 온 그런 사람과도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요 낭자는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요 석한절의 입가에 걸린 미소는 점차로 자주 어린 것으로 바뀌었다 당장 나를 보호해 주지 않아도 좋고 또한 나를 연인이 아닌 친구 정도로 생각해 줘도 좋아요 호호 그래도 정말 안 되겠나요 화검상은 어두운 표정으로 말했다 미안하오 석한절은 잠시 멍하니 눈물을 흘리며 그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이윽고 옷소매로 눈물을 닦고 나서 다시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나는 본래 이런 고통을 이겨내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으니 하지만 지금 당장 이렇게 떠나지는 말아요 그런 부탁은 들어줄 수 있겠죠 이 석한절이라는 여자는 그야말로 천하절색 천하절색이라는 말이 오히려 부족할 정도로 빼어나게 아름다우며 수려한 광채로 빛나는 용모뿐만 아니라 그 심성 또한 그에 못지않게 훌륭하다고 할 수가 있다 그녀의 흘러내리는 눈물은 아름다운 은색의 머리카락과 함께 이 순간 슬프고도 찬란한 빛을 바라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화검상은 묵묵히 그녀의 얼굴을 바라볼 뿐 대답하지 않았다 석한절은 몸을 돌려 안쪽으로 다시 걸어가며 말했다 어쨌든 당신이 이렇게 와줘서 고마워요 난 혹시 당신이 아예 이곳으로 오지 않으면 어쩌나 하고 걱정을 했지요 괜찮아요 이제는 기분이 다시 좋아졌어요 내가 왜 갑자기 이 모양이 되었는지 알 수가 없군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지 않은가요 석한절은 문득 다시 입구 쪽을 바라보다가 그만 멈칫하고 신형 신형이 굳어졌다 화검상은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그는 이미 떠나가 버린 것이다 한참 동안 그쪽을 바라보고 있던 그녀의 두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나왔지만 그녀는 애써 입가의 미소를 떠올리려고 했다 그는 틀림없이 다시 돌아올 거야 나는 기다릴 수 있어 얼마든지 다만 그는 지금 매무 바쁠 뿐이야 나는 좀 더 수양수양을 해야겠어 수양이 좀 더 필요해 정말이야 화검상은 그 동굴을 벗어난 이후의 무거운 표정으로 곧장 빠르게 북쪽으로 신법을 펼쳐 나아갔다 오늘 같은 날은 먹구름이 가득하게 끼었으면 좋으련만 여전히 하늘은 더없이 푸르고 한낮의 태양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그가 어느정도 그렇게 나아갔을 때 문득 좌측에 있는 그리 높지 않은 산의 꼭대기에 사람의 그림자 하나가 어른거리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비록 무거운 감정 속에 심하게 젖어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 순간은 이상하게도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고 있었다 너무 멀리 있어서 그 사람의 용모는 잘 알 수가 없지만 혹시 그 사람은 지금 화검상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이제까지 이렇게 반드시 만나야만 한다는 강한 느낌을 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지금 그러한 느낌이 든다는 것은 그 사람이 실로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었다 비록 지금 그의 기분이 최악의 상황이라고 해도 일단은 이런 때는 그런 감정을 접어두어야만 할지도 모른다 화검상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이내 그쪽으로 신법의 속도를 늦추어서 느릿하게 다가갔다 그렇게 생각해서인지는 모르지만 이 작은 산도 왠지 그 크기에 비해 지세지세가 더욱 웅장해 보이고 게다가 단아한 느낌까지 주고 있는 것 같았다 한낮에 햇빛이 따스하게 내리쪼이고 점차 누렇게 변색되어가는 억새풀들이 바람결에 하늘거리는 가운데 그 사람은 마치 막 산책을 나온 사람처럼 한가롭게 거닐며 주위를 바라보고 있었다 은발로인 은발로인 나이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먹은 것 같은데 용모는 전혀 어울리지 않게 몹시 수려수려하고 또한 하늘색처럼 투명한 옥색의 시선시선은 은색의 머리카락과 어울려 잠원 눈부신 느낌을 주고 있는 노인이었다 화검상은 언젠가 이 사람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았다 이 사람은 결코 낯설지가 않다 아니 그의 생에 있어서 이런 사람은 도저히 잊어버리려고 해도 잊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일지도 모른다 화검상은 갑자기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것을 의식했지만 억지로 그것을 업누르고 역시 태연한 듯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화검상이 다가가자 은발로인은 시선을 그에게 돌리며 다소의 아한 듯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상한 일이군 우리가 이전에 만난 적이 있었던가 이 노인의 머리카락이 지금 은색으로 보이고 있는 것은 본래부터가 그런 것은 아니다 노인의 본래 머리카락 색깔은 백색이었으며 그것이 지금 은색으로 보이는 것은 거기에 옥색 광검광검의 기운에 실려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대개 이런 광검의 경지에 올라있는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육구신통 육구신통이라는 것을 사용할 수가 있다 실상 본래의 육구신통이라고 한다면 이른바 천안통 천안통 천이통 천이통 타심통 타심통 숙명통 숙명통 신경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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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진통 누진통의 여섯 가지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신선들이나 사용할 수가 있을 것이고 현재 광검의 경지에 오르면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은 거기에 준하는 능력들인 투시력 투시력 투청력 투청력 독심술 독심술 예지력 예지력 등을 말하는 것이리라 지금 노인은 그러한 능력으로 화검상의 심리상태의 변화를 들여다보고서 그와 같이 말하는 것이다 사실 화검상도 이 무렵에는 약간의 그러한 신비로운 능력들이 가능해져 있어서 능히 상대방의 그것을 인식할 수가 있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은 사술에서 말하는 독심술 따위와는 거의 그 내용이 다른 것들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때의 화검상은 징기역용 징기역용의 수법으로 용모를 변화시키고 있는 상태였는데 아마도 노인은 간단히 그러한 사실을 알 수는 있겠지만 본래의 얼굴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냥은 쉽게 파악하기 어려울 것이다 화검상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서 가볍게 미소하여 입을 열어 그 말에 대꾸했다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고 보니 갑자기 이상한 느낌이 드는 것도 같습니다 노인은 잠시 유심히 그의 얼굴을 주시하다가 이윽고 시선을 돌려 산 아래쪽을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다 자네가 보기에는 어떤가? 이 넓은 세상이 실로 아름답다고 생각되지 않나? 마치 선천적인 기질이나 습관처럼 이 노인에게는 어딘가 주위의 사람들을 제압하고 은근히 외경심을 갖게 하는 분위기가 어려 있는 듯 했다 화검상은 신형을 돌려 역시 그쪽을 내려다보며 천천히 고개를 가로져 섰다 그것은 말하자면 소위 사람에 따라 다른 것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세상을 비관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지 않겠지요 노인은 차갑고 조용한 시선을 돌려 다시 그의 얼굴을 주시했다 자네는 소문보다 더 사람을 놀라게 할 뿐만 아니라 더욱 대담하군 이제까지 내 앞에서 감히 그렇게 쉽게 반박을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네 화검상은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마주보며 대꾸했다 저도 일찍이 이 세상에 노인장과 같은 분이 있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었습니다 노인의 입가에는 일순 싸느라고도 날카로운 웃음이 스치고 지나가는 것 같았다 허허 그건 칭찬을 하고 있는 겐가 아니면 비웃는 겐가 자네는 지금 대체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기라도 하나 화검상은 담담한 표정으로 폭권한 뒤에 다소 웃으며 말했다 세상의 노인장과 같은 분은 오직 한 사람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천하제일가의 명성을 들어오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렇게 직접 천수자 천수자 어르신을 만나 뵙게 되리라고는 미처 생각지도 못했었습니다 이에 갑자기 그 노인 그러니까 천수자의 두 눈에서 살기 어린 기광이 가볍게 번쩍이다 사라지는 것 같았다 자네는 정말로 대담하기 짝이 없군 하긴 그렇기에 함부로 감히 그와 같은 난리를 벌였었겠지 내 둘째 손자 녀석을 그 모양으로 만든 자네의 이름이 바로 몽천하라고 하던가 허허 나는 이전에도 그런 비슷한 녀석 하나를 본 적이 있는 것 같네 화검상은 애써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고 짐지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지난 일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래 그러한 의도는 없었지만 간혹 살다 보면 뜻밖으로 운이 나쁘게 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저도 일단은 여러 사람들 을 만나게 되리라는 것을 미리 예측했었어야만 했다고 생각합니다 천수자 석장생은 잠시 차가운 시선으로 화검상을 깊이 주시하다가 이내 음산한 표정으로 웃으며 말했다 그건 이를테면 사과를 하겠다는 의미인가 하지만 단지 그것만으로 지금의 이 자리를 모면해 보려는 것은 아니겠지 그렇지 않은가 허허허 화검상은 이에 문득 가볍게 신형을 날려 근처의 하늘거리는 하나의 억새풀 위로 올라가더니 그 억새풀과 함께 바람에 흔들리면서 미소하며 말했다 무공을 어느 정도 배우게 되면 자연 호승심도 일어나게 되는 법이겠지만 제가 보기에 지금은 그 시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마음이 심히 우울해져서 누구와 싸우고 싶은 기분이 아닙니다 직선적인 무공에서도 대홍락의 심컴의 경지에 오르면 허공을 마음대로 걸어 다닐 수가 있다는 소위 능공허도 능공허도의 신법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지금 화검상이 보여주고 있는 그 한 수는 마치 사람이 무게도 없이 자연과 신비하게 하나로 동화되어 있는 듯한 모습이기 때문에 기실 그렇게 하는 것은 허공을 걸어 다니는 것보다도 더욱 어려운 일이다 석장생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문득 옥색의 투명한 두 눈 가득 선득한 기광을 바랬지만 그러나 그 왕체 이내 사라졌고 게다가 금방 달려들 태도를 취하지도 않았다 분명히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은 그가 무슨 공명정대한 승부를 위해서 지금 비물을 억지로 참고 있는 것만은 결코 아닐 것이다 석장생은 잠시 계속해서 그러한 화검상의 모습을 서늘하게 주시하고 있다가 이윽고 다시 산 아래쪽을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다 내 둘째 손주 녀석이 아마도 자네를 잘못 본 것일세 사람을 잘못 보았으니 그렇게 당해도 오히려 부족한 것이지 게다가 자네는 젊은 나이에도 성취가 대단하여 실로 남아져도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군 지금 그건 대체 뭐라고 하는 무공인가 화검상은 석장생이 그렇게 시선을 돌리는 것을 보고 이어가 벽게 신형을 날려 아까의 자리로 되돌아왔다 그의 그러한 신법이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그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억새풀은 전혀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은 듯이 여전히 그 모양으로 가볍게 흔들거리고 있었다 이건 그저 제가 노인장께 간단히 예의를 갖춘 것으로써 달리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하실로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노인장의 그 놀라운 무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석장생은 다시 표정이 매우 음산해지더니 그를 돌아보고는 차까운 어조로 반박하듯이 말했다 무공이 높은 경지에 오르면 무도하고 하는 것일세 나는 요새 젊은이들이 그 말들을 혼동하는 것이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아 무공은 무학에서 시작하여 무예로 나아가고 이어 무도에 이르게 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일세 화검상은 입가의 미소를 떠올리며 말했다 그렇다고는 해도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말들을 믿지 않으니 그게 문제가 되겠죠 저는 이 세상에는 무공보다도 더 무서운 힘들이 있다는 것을 요새 실감하는 중입니다 석장생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다시 고개를 돌려 바라보며 말했다 자네가 요즘 내 집안의 아이와 사귀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있는 중일세 듣자니 자네의 가문은 이미 멸문을 당했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인가 화검상은 미소하며 대답했다 저희 가문은 별로 대단하지 못하고 또한 저도 그렇습니다 나중에 그러한 일들이 좀 더 분명해지게 되면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분명히 하기가 어렵습니다 석장생은 이윽고 문득 천천히 아래쪽으로 걸음을 옮기기 시작하더니 이어 다시 말했다 아무리 출신이 비천하다고 해도 자네와 같은 기재 기재를 배출해 낸 곳이라면 그래도 뭔가 다른 구석이 있겠지 그렇지 않겠는가 화검상은 가볍게 폭권하며 대꾸했다 글쎄요 일단은 나중에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살펴 가시기 바랍니다 석장생은 뭔가 더 할 말이 있는 것처럼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듯하다가 이내 화검상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본 후에는 산 아래쪽으로 빠르게 사라져 가기 시작했다 그의 신형은 처음에는 불과 10장 밖에 있었지만 이어 100여 장 밖으로 멀어지더니 이내 아득히 시야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그것은 소위 광검의 경지에서나 가능하다는 축지성촌 축지성촌이라는 신법이다 석장생이 그렇게 사라져 간 이후에 화검상은 잠시 동안 계속 그 산위에 머물렀다 대략 반 시진가량 그 자리에 서서 깊은 생각에 잠기다가 문득 그는 씁쓸하고도 괴로운 표정이 되어 혼자 말로 중얼거렸다 이건 비단 위험할 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시간의 낭비일 뿐이다 나는 지금 정말로 어중간한 위치에 있는 것이다 만일 이대로 더 상황이 지속된다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 될 것이다 나는 미리 그러한 것을 예상하지도 못하고서 서둘러 출동한 것이었을까 하하 이전에는 드러나지 않아 잘 몰랐으되 이제 그러한 문제점들이 자연히 드러나게 되어 알게 되는 것이리라 문제점들은 계속 새롭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잠재되어 있던 것들이 상황에 따라 드러나는 것일 뿐이다 이제는 새롭게 더욱 분발해야 할 때다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더욱 정진한다면 오히려 전화위복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을지 누가 알겠는가 하하 비록 억지로 웃는 듯이 보이지만 그의 표정은 매우 어둡고도 우울해 보였다 반면에 그는 실로 조금 전에 보이지 않는 가장 위험한 상황을 무사히 넘긴 것이기에 한편으로는 다소의 의문점이 느껴지기도 했다 천수자 석장생 석장생 그는 어째서 조금 전에 화검상에서 손을 쓰지 않고서 그를 그대로 놓아준 것일까 물론 간단한 싸움이 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화검상은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아직은 그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석장생은 아마도 아직 화검상의 정체와 그 곡선적인 무공에 대해서 분명히 알지 못하고 있고 혹은 내심으로도 그러한 것들을 인정할 수 없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 이외에도 보다 근원적인 다른 어떤 이유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최소한 그 이유들에는 그와 석한절과의 남녀관계 따위는 포함될 수가 없다는 것을 화검상은 쉽게 알 수 있었다 석장생은 그야말로 일대의 대효웅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런 사소한 일로 대세를 그르칠 만한 사람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화검상이 스스로 생각해 보기에도 석장생은 이번에 그 어떤 이유가 있다고 해도 일단은 그를 제거하려고 했어야만 한다고 생각되었다 아마도 석장생은 그의 무공을 인정하지 못하는 만큼 그에 불과 사의한 무학상의 성취 또한 인정할 수 없었는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그는 천하에서 인정해주는 무학의 일대종사이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일을 미리 알 수는 없겠지만 만일 화검상이 석장생의 예측보다 더 빨리 무공히 성장하게 된다면 석장생은 이번에 실수를 통렬히 후회하게 될지도 모른다 본래 화검상이 용모를 변화시키고 이름을 바꾼 것 등은 강호의 하류배들도 흔히 쓰는 가벼운 수법이라고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간혹 중요한 대세라고 할지라도 뜻밖에도 그런 가벼운 요소들에 의해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는 법이다 화검상은 실로 착잡하기만 한 심정으로 주위를 잠시 더 둘러보다가 이윽고 다시 신법을 펼쳐 북쪽으로 신형을 날리기 시작했다 이번에 그는 아까보다도 더욱 빠른 그 자신이 펼칠 수 있는 최대의 신법을 펼쳐 나아갔다 석장생이 혹시 도중에 마음을 바꿔 다시 그를 추격하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이다 기회라고 하는 것은 그 차이가 미세하며 그것을 양간이라도 지나칠 경우에는 다시 그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 것이다 지금의 화검상의 신법이라고 하면 역시 거의 축지성촌에 가까우며 그가 그 설 최대한으로 펼칠 경우에는 세상의 다른 삶들은 추격할 수도 없고 또한 설사 석장생이라고 해도 거리가 멀어지면 역시 추격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그렇게 얼마나 나아갔을까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알 수가 없는데 문득 거대한 강 황하를 건너고 낮아 하나의 웅장한 고산준령 고산준령의 앞에 이르게 되었다 아마도 이곳은 중조산 중조산일 것 같았다 중조산은 화산과도 가까워서 황하를 사이에 두고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자연 화검상도 어려서부터 그 이름을 들어왔었는데 그러나 산이 워낙 험준하고 거대한 관계로 아직 지리를 알지 못하고 게다가 아직 끝까지 와본 적도 없었다 반드시 멀리 달아난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다 상기슬계 마을에 들러 이곳이 중조산임을 확인하고 이어 대강 그 산세를 둘러본 뒤에 화검상은 이내 이곳을 수련장소로 정하기로 마음을 굳혔다 다음날 새벽 무렵 식사도 하고 몇 가지의 물품들도 챙길 겸해서 그 기가촌 기가촌이라는 마을에 들어섰는데 입구에서 문득 머리에 수건을 뒤집어 쓴 안악내 하나가 다가와 입을 열어 이렇게 말했다 보아하니 당신은 이 마을과 관련된 사람이 아닌 것 같군요 의뢰에 이런 마을은 술집이나 객점은 없고 그저 지나가는 사람들은 마을의 어느 한 집에서 신세를 져야 하는 편이죠 모두가 약간의 농사를 짓고 사냥이나 약초를 캐는 것으로 살아가고 있는 상태이니까요 아직 정한 곳이 없다면 저의 집으로 오셔서 쉬어가시게더요 화검상은 지난 밤중에 이 마을에 왔었기 때문에 술집이나 객점이 없다는 것은 아록 있었지만 더 자세한 상황은 아직 알지 못하고 있었다 아마도 이런 곳에는 이런 방법으로 부업을 하는 사람들 옷 적지 않은 모양이다 마침 화검상은 적당한 집을 찾아야 할 형편이었기 때문에 별다른 생각 없이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습니다 혹시 폐가 되지는 않을지 모르겠군요 그렇지 않아요 아낙네는 고개를 가로졌더니 이내 앞장서서 마을의 옆길로 돌아 화검상을 이끌었다 이윽고 그 아낙네가 화검상을 데려간 곳은 예상외로 마을의 중 신부와는 멀리 떨어진 외딴 곳에 위치한 가옥이었는데 주위에는 나무와 수풀만 무성해 보일 뿐 다른 가옥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화검상이 보기에도 그 아낙네는 나쁜 사람처럼 보이지도 않았고 게다가 그 가옥은 비록 외딴 곳에 위치하고 있기는 해도 전체의 관리가 잘 된 편이어서 정갈하고 깨끗한 느낌을 주므로 역시 별다른 이상한 생각은 하지 않았다 화검상은 마루에 걸터 앉으며 말했다 저는 여기서 그냥 식사만 하고 가겠습니다 수고스럽겠지만 식은 밥이라도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낙네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그런 말씀은 마세요 만일 손님을 그런 식으로 대접했다면 마을 사람들이 다 저를 욕할 거예요 마침 제 남편도 어제 저녁에 사냥을 하러 산으로 들어가서 아마 며칠은 있어야 돌아올 거예요 그러니 공연이 어려워하지 마시고 어서 안으로 들어가 계세요 밥은 이미 지어놓았고 국만 데워지면 곧 들어가도록 할게요 화검상으로서는 쓸데없이 남의 집 방 안으로 들어가는 일이 귀찮게 생각되기도 했지만 그 아낙네가 이거 부득부득 손을 잡아 안으로 끄는 바람에 하는 수없이 신발을 벗고는 안으로 따라 들어가고 말았다 사실 이런 부업을 하는 입장이라면 손님을 그저 그렇게 마루에서 대접할 수는 없는 일일 것이다 그 방 안은 침실로 보였는데 밖에서 생각하던 것보다도 오히려 더욱 내부가 청결하고 정갈하게 느껴졌으며 탁자나 침상 등도 이런 시골의 방안 같지 않게 좋은 것들이었다 아낙네는 뒤에서 방문을 닫고 나자 다소 어색한 듯이 웃으며 탁자를 가리켰다 누추하지만 저 탁자 앞에 앉아서 기다리세요 시장하신 것 같으니 금방 상을 봐오도록 하겠어요 화검상은 탁자 앞에 앉으며 가볍게 목례하며 말했다 미안합니다 아낙네는 이어 부엌으로 나가는 문을 통해서 밖으로 사라졌다 공연이 남의 비밀스런 가정에 들어와서 그들만의 은밀한 채취를 깨뜨리는 것이 되는 듯해서 화검상은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하기도 한 심정으로 잠시 기다렸다 이윽고 구수한 산나물국을 끓이는 냄새가 진동하더니 가벼운 기척과 함께 방문이 열리고 그 아낙네가 작은 상의 음식들을 차려가지고 들고 들어왔다 화검상은 내신 여인만이 있는 방이라 다소 어색하기도 하여 일부러 시선을 다른 곳으로 두지 않으려고 했다 그런데 문득 그 아낙네가 다시 들어온 이후 무의식적으로 그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돌아갔다 이런 곳에서는 다들 대개 이렇게 먹고 살고 있지요 반찬은 좋지 않지만 밥은 많이 있으니 많이 드세요 어째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알 수가 없다 아니 알 수 있다고 해도 어째서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지 화검상으로서는 일면 황당하기도 하고 혹은 어이없기도 했다 지금 상을 차려가지고 들어온 아낙네는 아무리 보아도 겉으로는 아까 나갔던 그 아낙네와 다르지 않아 보였다 그러나 화검상과 같은 무학의 최고수들은 민감하게 상대방의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기질기질 등을 느낄 수가 있으며 때로는 그것이 더욱 정확하게 들어맞기도 한다 아니 지금의 이 차이는 화검상과 같은 사람만이 느낄 숭상시옵는 아주 미세한 것일지도 모른다 확실히 이 아낙네의 기질은 겉모습이나 말투 등과는 달리 아까의 그 아낙네와 달랐고 그것도 마치 투박한 흙과 완벽하고 아름다운 옥옥의 대조처럼 천양지차로 다른 것이었다 게다가 지금 이 아낙네에게는 옥의 아름다움과 함께 날카롭고 도 위험한 유리거울과도 같은 감각이 느껴진다 그 감각은 이제는 화검상에게 익숙하다고 할 만큼 여러 번이나 겪었던 것이기도 했다 언젠가 보았던 시골 노인의 기질이 그로했으며 느닷없이 그를 주시했었던 늙은 매복자 매복자와 늙은 악사 악사 그리고 노예원의 기질들이 그로했다 또한 화검상은 그들이 모두가 비범한 무공들을 지니고 있으며 강호에 드러나지 않은 이인 이인들이라는 것을 짐작하고 있었다 또한 그들을 만났을 때 화검상은 그저 그러한 경의감과 불안감을 느끼는 정도였을 뿐이다 하지만 이제 그는 이미 천하제일인이라는 천수자 천수자를 만나본 이후이고 대강의 강호인들의 무학 수중을 파악하고 있는 터였다 당시 그는 천수자를 만났을 때 비록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의 무학 수준을 파악할 수가 있었고 따라서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지금도 화검상은 이 달라진 아낙네에 대해서 겨우 그러한 위험한 감각만 느낄 수가 있을 뿐 전혀 그 무공 수준에 대해서 파악하기 어렵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것은 대체 어찌된 연휴일까? 이른바 무학의 근본원리에 대해서 혼하게 알고 있는 화검상에게는 그 어떤 종류의 특이한 무공이라고 해도 그 내용 이응을 파악하기 어려운 것은 거의 있을 수가 없을 것이며 오직 그런 일이 있다면 그 사람의 무공이 전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경지에 있을 때만이 가능한 일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 여러 명의 이인들의 무공이 오히려 천하제일이니라는 천수자의 무공보다도 더 높은 상태란 말인가? 지금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분명히 모든 것은 더 차근차근 생각해 볼 수는 없는 일이지만 이것은 정말로 믿어지지도 않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이 아닐 수가 없었다 이들의 무공이 더 높은 것이라면 천수자의 천하제일이라는 별호는 어째서 생겨난 것이며 또한 이들은 어째서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것일까? 게다가 이들은 어째서 하나씩 화검상의 앞에 스스로 나타나는 것이며 또한 그 숫자는 얼마나 되는 것일까? 화검상은 한순간에 이러한 생각들이 속구쳐 올라 피가 들끓는 듯했으므로 머릿속까지 아득해지는 것 같았다 그야말로 이를 두고 산 너머 산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닐까? 혹시 자신의 추측이 모두 빗나간 것일 수도 있는 일이므로 화검상은 한편으로는 차라리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심정이기도 했다 그 아낙네가 음식 그릇들을 가지러니 탁자 위에 차려놓고 나서 다시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 화검상은 이윽고 마음을 정하고 입을 열어 말했다 별로 대단하지도 않는 저에게 이렇게까지 수고를 해주신다는 것은 너무나도 과분하신 일이 아닙니까? 아낙네는 막 자연스러운 태도로 방문을 열고 나가려다가 문득 가볍게 멈칫하더니 고개를 돌리고 무슨 말이냐는 듯이 웃었다 지금 저에게 말씀하신 것인가요? 손님 저는 지금 손님에게 대접을 해드리고 있을 뿐이에요 실로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다른 점을 찾을 수가 없어서 화검상은 혹시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될 정도였다 화검상은 가볍게 한숨을 내쉬며 씁쓸한 표정으로 다시 말했다 정말로 그렇다면 저도 좋겠군요 하지만 만일 제게 무슨 용건이 있어서 이러시는 것이라면 차라리 일찌감치 말씀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다소 의아한 표정을 짓던 아낙네는 문득 가벼운 웃음을 터뜨리더니 도로 다가와 탁자의 한쪽에 앉으며 말했다 호호 알고 보니 순진한 총각이시로군요 좋아요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솔직히 부끄럽기는 하지만 손님이 전혀 모른다니 말씀을 드리도록 하지요 우리가 이 마을에서 살아온 것은 그리 오래된 것은 아니지만 그저 남편이 사냥을 해오는 것으로는 충분한 생활을 꾸려나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사냥을 나간 사이에 이렇게 손님을 받아서 그 수입으로 생활비용에 보태고는 하지요 호호 우리 남편은 아마도 잘 모르겠지만 알아도 책망을 하지는 못할 거예요 요금은 손님께서 알아서 주시면 되고 형편이 좋지 못하다면 그리 많이 주지 않으셔도 좋아요 To be continue 무림야그 무림야그 출력일 98-11-11 제목 화산문화 2 부 두권 제52장 중조산 중조산의 아낙네 제52장 중조산 중조산의 아낙네 화검상은 그녀의 행동이 여전히 너무나도 천연덕스럽고 진짜 같았기 때문에 그만 오히려 머리가 혼란스러워지고 어이가 없어져서 웃으며 말했다 제가 지금 하는 말은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이렇게 나오신다면 저도 더 이상은 상대해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자 아낙네는 잠시 화검상의 얼굴을 바라보더니 약간 수줍은 듯이 웃으며 다시 말했다 어마나 그런가요 호호 난 또 정말로 순진한 총각인 줄로 알았잖아요 사실 이건 우리 여인네들로서는 하기 어려운 얘기지만 만일 그것을 원한다면 나도 거절할 생각은 없어요 솔직히 우리가 무슨 밥만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실 말이지만 우리 남편이라는 작자는 여자들의 심정은 알아주지도 않고 그저 한 달에 한두 번 돌아와서는 자신의 욕심만 채우곤 하는 것이 고작이죠 난 사실 아까 총각을 보았을 때 이렇게 밥만 먹여서 보낼 생각은 아니었어요 화검상은 그만 더욱 어이가 없어서 쓴 웃음을 지으며 몸을 일으켰다 당신이 과연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지금 처음으로 대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정말로 나를 너무나도 우습게 보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용건이 없다면 저는 이만 작별을 구할까 합니다 만일 아낙네의 달라진 기질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면 화검상은 그저 그녀가 정말로 이런 곳의 아낙네여서 부업을 위해 자신을 유혹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뻔했다 지금 그녀의 태도는 거의 진짜처럼 은근하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빛도 색정으로 빛나고 있어서 화검상은 이 순간에도 실로 자신의 눈을 의심할 지경이었다 그럼 아까 마을 입구부터 자신을 이곳으로 데려왔던 그 진짜 아낙네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 여자는 이에 다소 안색이 변하는 듯하며 마주 몸을 일으키더니 이윽고 어쩔 수 없다는 듯 가볍게 한숨을 내쉬고 입가에 기이한 미소를 지으며 양손을 내져왔다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요 나는 지금 농담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까지 심하게 화를 내긴가요 그대가 싫다면 나도 그다지 강요할 생각은 없어요 우선 저쪽을 봐요 그녀에게 물어보면 나를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화검상은 비로소 그녀가 자신의 마각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더욱 경각심을 가지면서 속으로 생각했다 그럼 그 아낙네는 아직 무사한 것일까 하지만 비록 경각심을 더욱 고조시켰다고 해도 그는 일단 그런 생각과 의심이 든 이상에는 그녀가 가리킨 그쪽을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었고 또한 설사 그렇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자신이 당하니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데 막상 그쪽을 바라보니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고 게다가 갑자기 가슴을 거세게 후려치는 듯한 백색의 강렬한 빗줄기를 느끼게 되자 문득 아차하는 심정으로 생각했다 아 나는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 어째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한 것일까 그러나 실상 화검상은 지금 이 순간 굳이 후회할 필요도 없고 그것은 거의 불가항력적인 일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었다 의뢰 강호상에는 암습이라는 것은 있는 법이지만 최소한 그가 어느 정도의 경각심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에서는 설사 천수자가 와서 그와 같은 암습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쉽게 당할 리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게도 화검상은 그녀가 암습을 한다는 사실을 거의 인식하지 못했으며 또한 놀랍게도 막상 그 암습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도 전혀 방어를 한다던가 반격을 한다던가 하는 것들을 시도할 여유가 거의 없었던 것이다 즉 그것은 설사 이런 암습이 아니었다고 해도 그녀는 아주 쉽게 화검상을 제압할 수가 있었다는 말인데 이를테면 믿을 수 없게도 화검상이 우려하며 추측하던 내용들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정말로 확인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렇다면 어째서 이 의문의 여인은 화검상에게 이런 까 다로운 방법으로 접근한 것이며 또한 왜 쓸데없이 암습이라는 편법을 사용한 것일까 이 곡선적 무공의 특성이라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그 위의력을 생각하기가 쉽지만 기실은 그 내부에 보이지 않는 작용에 있다고도 말할 수가 있었다 즉 이 곡선적 무공이라는 것은 실상 가장 훌륭한 활임무에 활임무에라서 남을 해치는 기술보다는 그 방어력에 더욱 뛰어난 능력을 보인다고 할 수 있으며 그 내공 자체가 스스로 살아서 변화하고 강력하게 몸을 보호하기 때문에 자연 이런 무공을 가진 사람을 해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것보다도 훨씬 어렵게 되기가 쉽다고 할 수가 있다 그 한 가지의 예로 다른 사람들에게는 강력한 위력을 보이는 어떤 저멸수법, 저멸수법이라고 해도 이런 무공을 가진 사람에게는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 수가 있다 그것은 그 저멸수법이라는 것이 내공의 허점을 노리는 것이 대부분인데 반해서 이 곡선적 무공의 내공이라는 것은 거의 그러한 허점이 없고 게다가 갑자기 기열이 경직되어 제압당하는 등의 그러한 일들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단히 놀랍게도 지금 화검상의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은 그러한 일반적인 이치를 전혀 벗어나고 있었으며 암습을 받은 이후 고작 약간의 생각만 할 수 있었을 뿐 그의 기열은 경직되고 이런 돌발적인 기현상은 어째서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그의 곡선적인 무공에 아직 어떤 결함이 있기 때문인가 아니면 오히려 그녀의 무공이 너무나도 높아서 그런 곡선적인 무공의 강력한 방어력마저도 간단히 무력화시키고 있는 것일까 화검상이 다시 의식을 되찾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후의 일이었던 것 같았다 하지만 비록 의식이 돌아오고 있기는 해도 아직 몸은 제압이 되어 있는 상태여서 움직일 수가 없었고 게다가 마음의 한구석도 어딘가 심하게 묶여 있어서 한쪽으로만 계속 내달리려고 하고 있었다 화검상은 문득 자신이 몸에 실오락이 하나 걸치지 않은 채로 발가벗고 누워있다는 사실을 알고 놀라며 어리둥절해했다 더욱이 지금 그의 의식은 심한 어떤 욕망의 불길로 가득 채워져 있었으며 그것은 결국에는 하체의 중심을 향해 계속해서 밀려가고 있는 상황이었다 아마도 그는 이 순간 아까의 그 방 안에 있던 침상 위에 그렇게 누워있는 것 같았고 그의 벌겋게 드러난 상징은 어이없게도 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크게 성질을 내고 있는 모습이었다 시야시야가 뿌옇게 흐려져 와서 아직 분명히 간파할 수는 없지만 아까 그 안학래의 모습을 한 여자는 지금 역시 실오락이 하나 걸치지 않은 알몸으로 그의 옆에 서 있다가 이윽고 그의 몸 위에 올라오고 있는 중이었다 화검상은 내심 분노하고 어이가 없기도 하여 소리라도 지르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지금 그의 몸은 입을 여는 것은 물론이요 눈동자도 굴리기가 어려웠고 게다가 의식도 혼미함에서 아직 깨어나지 못한 상태였다 비록 의식은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못했지만 욕망이 워낙 그쪽으로 심하게 쏠려 있어서 그런지 유독 그런 감각만은 더욱 예민하게 다가오는 것 같았다 화검상은 처음에는 마치 만년빙굴 만년빙굴 속으로 빠져드는 것 같은 극독의 한기를 느꼈으나 그러한 섬뜩하고도 강렬한 느낌은 이내 다시 거대한 욕망의 기운으로 반전되어 전신으로 마구 회오리를 치기 시작했다 흡사거색에 타오르는 불길에 기름을 부은 것과도 같아서 화검상은 일순 어떻게 해보려고 할 사이도 없이 정신이 아득해지고 그 속으로 한몰한몰되어 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의젓한 사내대장부의 몸으로 이와 같은 꼴을 당한다는 사실도 창피스러운 노릇이지만 더욱이 지금의 이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하여 만일 그가 그 욕망 속으로 의식의 끈을 놓아버리기라도 하면 그의 생애는 그것으로 끝나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화검상은 비록 아직 의식은 혼미해도 그러한 이치는 어느 정도 파악할 수가 있었기에 즉시 혼신의 힘을 다해 버티려고 노력했다 대개 사랑하는 남녀간의 방사방사에서도 욕망의 기운은 일어나는 법이지만 그런 자연스러운 흐름과는 달리 이것은 거의 살인적인 욕망의 기운이기에 그 자체만으로도 갑자기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일인 것이다 그때 문득 그 여자가 혼자말로 이렇게 웃으며 중얼거렸다 호호 정말로 놀라운데 감히 내게 이런 흥분을 불러일으키다니 과연 이 녀석은 그의 일단 그 거대한 욕망 속으로 빠져들고 나면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겠지만 화검상은 억지로 버티고 있는 와중이라 아직 의식은 남아있어서 문득 자신의 진기가 급속도로 그 속으로 빨려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우스운 일이 되겠지만 이것은 그러고 보면 남자와 여자 간에 있을 수 있는 또 다른 격려라고도 무서운 싸움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화검상은 진기가 줄어들게 되자 점차로 마음의 의지력도 줄어드는 것을 느꼈고 또한 자연 마음의 의지력이 약해지자 빠져나가는 진기의 양도 갈수록 증가되는 것을 느꼈다 우스운 일이 되겠지만 이것은 그러고 보면 남자와 여자 간에 있을 수 있는 또 다른 격려라고도 무서운 싸움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화검상은 진기가 줄어들게 되자 점차로 마음의 의지력도 줄어드는 것을 느꼈고 또한 자연 마음의 의지력이 약해지자 빠져나가는 진기의 양도 갈수록 증가되는 것을 느꼈다 To be continue 무림야그 무림야그 출력일 98-11-11 제목 화산문화 2 부두권 제52장 1 그저 보기에는 자연스러운 흐름인 것처럼 보이지만 기실은 그 외에 무공이 곡선적인 것임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실로 믿어지지도 않는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다 곡선적인 무공에 그 살아 움직이는 강력한 방어력마저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뜨릴 수 있을 정도로 정말로 그녀의 무공은 그렇게 나 대단하다는 말인가 화검상은 실상은 그녀의 무공이 천수자보다 강할 수가 있다고 추측하기는 했지만 설마 하니 이 정도 일이라고는 전혀 짐작조차 못했다고 할 수가 있었다 이것은 마치 힘이 센 어른과 힘이 약한 어린아이와의 싸움과도 같아서 전혀 상대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혼신은 다해서 버틴다고 해도 결국에는 그는 진기 진기를 모두 빼앗겨서 죽음을 당하게 되지 않겠는가 화검상은 갈수록 마음이 조급해져서 거의 미칠 듯한 심정이 되어 갔지만 그는 아직 이 방면에는 별로 경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다지 다른 뾰족한 방벽도 없는 듯했다 아마도 그의 진기가 거의 절반 이상이나 사라졌을 때에 이를 것이다 갑자기 노도처럼 밀려나가던 진기의 흐름이 거짓말처럼 서서히 멈춰지더니 이윽고 그 욕망도 크게 줄어들고 그 여자의 행동도 멈추었다 호호 정말 대단하군요 벌써 정신을 차렸을 줄은 미처 몰랐어요 소문대로 당신은 과연 여러 가지 면에서 사람을 놀라게 하는 재주를 가지고 있군요 지금 어때요 기분이 매우 좋지 않나요 화검상은 미칠 듯한 심정이 조금은 가라앉기는 했지만 지금 당장이라도 입을 열어 소리치지 못하는 것이 한스러울 지경이었다 사내 대장부가 되어 이렇게 여인의 밑에 깔려서 죽음을 당한다는 지체가 수치스러운 일이 될 뿐만 아니라 그는 아직은 죽을 수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다 그 여자는 가볍게 웃음을 터뜨린 후에 다시 말했다 호호 당신은 그렇게까지 나쁘게 생각할 건 없어요 나는 본래가 어른이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니까요 다만 갑자기 당신이 몹시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호호호 나는 그만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나 봐요 왜냐하면 나는 이제까지 거의 누구와도 이런 짓을 하니 않았던 사람이거든요 그 말은 정말이지 하늘의 맹세코 사실이에요 그러니 당신도 그리 손해는 아닐 것이고 혹시 나의 유일한 난군님이 될지도 모르는 일이죠 호호 이제 기분이 좀 좆아졌나요 화검상은 마음속이 몹시 복잡하고 또한 미칠 것 같은 괴로운 심정이기는 해도 그렇다고 지금 무슨 일정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다만 그는 이제는 마음의 안정을 다소 회복하고서 무의식 중에 혼신을 다해서 이 난관을 벗어나기 위해 가진 애를 쓰고 있을 뿐이었다 그 여자는 잠시 화검상의 반응을 살피는 뜻하다가 이윽고 다시 움직이며 말했다 너무 그렇게 두려워할 것은 없어요 나는 그대를 죽일 생각은 아니니까요 그러니 우리 서로 자연스럽게 한번 즐겨보는 것이 어떤가요 솔직히 나는 이제까지 나를 이렇게 흥분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았어요 호호 아아 사랑하는 내 난군 난군 오히려 더욱 두려워해야 할 사람은 나라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그녀가 움직이자 다시 욕망의 불길이 가속화되기 시작하고 화검상의 진기도 급속히 줄어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기이하게도 이때부터 화검상의 마음은 오히려 다시 혼란스러워지기는커녕 점차로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그것은 그가 일단 조금 전의 마음이 다소 안정된 다음에는 이 내 그의 마음 속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급속히 깨우쳐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극도의 분노와 능력의 한계를 느끼는 상황이라서 더욱 그러한 깨우침의 속도는 빨라지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만일 일반 사람들이 그런 심한 감정 속에 휘말려 있다면 오히려 그렇게 될 수가 없겠지만 지금 화검상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사실은 그와 다른 사람들과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 것이다 실로 그래서인지는 모르지만 그의 마음이 갈수록 안정을 되찾기 시작하자 이상하게도 빠져나가는 진기의 양도 점차로 적어지게 되었고 마침내 그의 공력이 10갑자 10갑자 정도 남게 되어들 때 문득 그 흐름이 갑자기 정지했다 그리고 그와 거의 동시에 화검상은 문득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이 무렵의 화검상의 마음은 비록 아직도 그 욕망의 불길은 타오르고 있었지만 거기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고요한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가 되어 있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조금 전에 원하던 발을 깨우치고 마음의 평정을 되찾았기 때문이다 기실 이 신비로운 의문의 여자의 무공도 믿을 수 없이 강한 것이 사실이지만 거기에 화검상의 곡선적 무공이 아직 깊이가 부족했던 것도 이러한 상황을 만든 원인들 중에 하나였다 비록 혼미한 의식 속이라곤 해도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 거대한 불길 속에 빠져들었다면 오히려 생각했던 것처럼 당연히 더욱 나쁜 결과를 초래했을 것이며 오직 다시 본래대로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초월하여 마음이 자유롭게 되었으므로 그는 거기에 구애받지 않게 되었던 것이다 사실상 이치로 그렇게 따져보는 것은 쉬울지라도 정작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만일 화검상이 곡선적 무공에서 그것에 대한 버금가는 이전의 깨우침이 없었더라면 그것이 어려웠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설령 같은 이치라도 거기에서 더욱 강력한 장애를 만나게 되면 그만큼의 더 깊이 있는 깨우침이 필요하며 따라서 그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그 장애를 초월할 수 있게 되면 오히려 깨우침이나 곡선적인 무공은 그만큼 더 상승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 화검상의 내공은 그 깨우침에 따라 이전보다 더욱 영민영민하게 되었으며 당연히 제압되었던 기열이 더욱 급속도로 회복되기 시작한 것은 물론이요 일단 이 신비한 능력의 여자와 이런 방법이라면 상대할 정도가 되었으니 그 능력이 더욱 대단해진 것은 말할 나위도 없는 일이다 하지만 아직도 이 여자와 무공으로는 맞설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는 지금 전혀 그런 즐거움을 느껴볼 마음에 여유가 없는 상황이었다 그 여자는 물론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어도 이미 이러한 상황의 변화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전부터 다소 놀라고 초조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 막상 화검상의 그러한 마음속에 말을 읽고 나자 더욱 행동이 조급해지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주 미세미세한 심리적인 차이에 의해서도 사태가 역전 역전될 수가 있는 법이므로 그녀가 그렇게 변해가자 드디어 두 사람 사이에 진기의 흐름이 뒤바뀌기 시작했다 먼저 그녀의 몸속으로 흘러들어갔던 화검상의 내공이 화검상의 몸속으로 도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으며 그에 따라 그 여자는 이제까지 느끼던 흥분이 쾌락으로 바뀌면서 신음소리와 함께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반쯤은 두려우면서도 반쯤은 이 강렬해져가는 쾌락의 미련이 생겨서 차마 그만두지 못하는 모양이었다 이것은 그저 보통의 남녀간의 방사와는 아주 다른 것이어서 화검상도 많을 다른 경우라면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처음부터 그 여자가 먼저 그의 진기를 빼앗기 시작했고 이에 화검상은 대응하는 자세로 거기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심한 진기의 이동이 생기는 것이고 흡사 그 어떤 격전에 못지않게 되는 것이다 화검상은 자신의 깨우침이 그 위혁을 발휘하기 시작하자 점차로 더욱 마음의 안정을 되찾아가고 그 깨우침도 더욱 깊어지고 공고해져갔다 그는 앞으로의 여러가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대처할 마음의 준비를 하며 계속 그녀에게 마음속으로 질문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화검상은 이 무렵에는 시야시야가 다시 밝아져서 그녀의 표정이 복잡한 심정으로 쾌감 속에 일그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행동을 그만두지 못하면서도 거푸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나는 나는 그렇게 묻지 말아요 굳이 내 이름을 알아서 무엇 하겠어요 이런 퇴감은 처음이에요 하지만 하지만 이제 그만둬요 나는 더 이상 못하겠어요 화검상은 그녀의 얼굴이 점차로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그것은 지금 그녀의 마음과 무학에 대한 신념이 크게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변장한 겉모습마저 그렇게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사실 지금이라도 쉽게 그만둘 수 있는 사람은 오히려 그녀 자신이고 아직 그만두기 어려운 쪽은 화검상 쪽이다 다만 그녀는 지금 아직까진 겪어보지 못한 쾌락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며 그 미련을 쉽게 버리지 못하고 있는 모양이다 화검상은 마음속으로 다시 말했다 그럼 당신은 대체 내게 무슨 목적으로 이러는 것입니까? 그 여자는 이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죽겠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안돼 그대를 해치지 않겠다고 말했잖아요 나는 그냥 그냥 그대를 만나 아아 제발 제발 나를 좀 그만 풀어줘요 2B 컨티뉴 무리미아그 2B 프린터 캡쳐를 정지하고 엔터를 누르십시오 무리미아그 출력일 98-11-11 제목 화산문화 2 부두권 제52장 2 그녀는 지금 누구도 간섭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오히려 스스로의 쾌락이라는 그물에 묶여있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었다 게다가 벌써 그런 사실에 대해 분명히 알고 있는 그녀는 그러고 보면 심리심리에 대해 상당히 밝은 편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녀가 느끼는 쾌락의 크기가 클수록 이 무렵의 상황의 변화는 역시 막대에서 이제는 화검상은 그녀의 몸속으로 들어갔던 자신의 공력을 완전히 되찾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지금은 그녀 자신의 진기진기가 역으로 흘러나오고 있는 중이었고 그것은 바로 그녀 자신의 본신 내공 본신 내공을 뒤흔드는 것이어서 그녀는 이제는 고통과 더욱 강렬한 쾌락을 함께 느끼고 있는 모양이었다 화검상은 내심 가볍게 탄식하며 입을 열어 말했다 지금 내가 당신을 붙잡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상 조금 전부터 화검상은 몸이 거의 정상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제압된 혈도들도 완전히 풀려있어서 무공도 사용할 수가 있게 되어 있었다 그녀는 화검상이 갑자기 말까지 하는 것을 보고는 그만 다소 멈칫하며 그를 바라보더니 이윽고 쓴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그 말은 맞아요 내가 나를 잡고 있는 것이죠 그대는 아직도 나를 미워하고 있나요? 그렇게 말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진기의 흐름은 이어지고 있어서 그녀는 말을 하는 도중에도 연신신음을 간헐적으로 바라고 있었다 화검상은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그만 고소고소하며 말했다 나는 그저 나 자신의 어리석음을 미워했을 뿐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것도 어찌 생각해보면 인연이라고 할 수도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녀는 그 말에 잠시 생각해보는 듯하다가 다시 한숨을 내쉬고 웃으며 말했다 하긴 그렇군요 게다가 이러한 인연이라면 새 속에서는 부부간의 사이밖에 있을 수가 없겠죠 고마워요 나는 혹시 그대가 나를 미워하게 된 것이 아닐까 하고 걱정했어요 말과 함께 그녀는 몸을 앞으로 숙여서 화검상의 입술에 가볍게 입맞춤을 했다 하지만 그 순간에 갑자기 그녀의 마음속에 욕정 욕정 이 강렬하게 일어나고 엄청난 쾌락과 함께 본신 내공이 완전히 크게 뒤 흔들리며 진기가 홍수처럼 한꺼번에 쏟아져 나갔으므로 그녀는 그만 깜짝 놀라서 몸을 벌떡 일으키며 화검상에게서 떨어져 나가고 말았다 아 그 한순간의 위기 상황에 너무나도 놀랐기 때문인지 그녀는 그만 멀찍이 물러선 상태에서도 화검상을 바라보며 잠시 멍하니 서 있기만 했다 화검상은 갑자기 벌어진 그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그만 다시금 고소하며 빨리 몸을 일으키려고 했다 한데 그는 그러던 중 문득 무심코 물러서 있는 그녀의 얼굴을 다시 바라보다가 왠지 갑자기 표정이 어리둥절해지고 말았다 이 순간 그녀의 욕목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모습까지 완전히 달라지고 뒤바뀌어 있었던 것이다 절세미인 절세미인 화검상은 일찍이 강호해서 흔히 통용되고 있는 그러한 말들을 많이 들어왔고 또한 덜어 그와 같이 몹시 아름다운 여인들을 많이 만나봤던 것이 사실이었다 비근한 예로 그에게 매우 연연해 하던 석한절만 해도 그러한 칭호를 듣기에 거의 부족함이 없을 정도였다 하지만 지금 모습이 완전히 뒤바뀐 그 여자의 모습은 비단 절세 미인이라는 말이 절로 튀어나오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런 말마저 초월하여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느낌마저 불러일으키고 있었다 대개 사람은 아무리 깨끗한 피부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전혀 흠이나 더러움이 없을 수가 없는 일이며 또한 아무리 모습이 광채광채가 난다고 해도 정말로 그것만으로 이루어져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하지만 지금 그 여자는 지금 그 모습이 말 그대로 전혀 더러움이 느껴지지 않은 백옥과 같은 투명한 모습인데다가 그 전신이 완전한 광채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았다 이를테면 전혀 형체마저 느껴지지 않는 혁개비 같기도 했고 혹은 그야말로 지상에서는 볼 수 없는 천상의 아름다운 심려를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했다 어째서 이 여자는 갑자기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며 혹시 화검상은 지금 귀신이라도 보고 있는 것이 아닐까 게다가 그녀는 아까까지도 계속 모습을 변장하고 있었으니 실상은 이 모습도 그녀의 새로운 변장한 모습은 아닐까 세상에서 처음 보는 신비롭고도 가장 아름답다고 할 수 있는 모습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기이한 점들이 있어서 화검상은 한순간 부지런히 그 리치를 생각해 보느라 도리어 멍청한 표정이 되고 말았다 이윽고 오히려 그녀가 먼저 정신을 차리고 쓴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호호 드디어 그만 내 진면목 진면목을 들키고 말았군요 이건 오로지 내 실수예요 하지만 당신도 앞으로 이 일을 남에게 절대로 말하지 않는 것이 좋을 거예요 그녀의 벌거벗고 서 있는 모습은 너무나도 고결고결해 보이기까지 하여 전혀 조금 전까지 그와 같은 일을 한 여자로는 생각되지 않았다 잠시 동안 빠르게 여러 가지의 생각을 굴려보던 화검상은 이윽고 길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럼 당신의 실제의 모습은 그 원영신 원영신이었다는 말입니까 무공이 일단 광검의 경지에 오르게 되면 전신의 진기는 극도의 영성 영성을 띠게 되는 나머지 그만 작게 응축되어 마치 영물 영물과도 같은 투명한 결정체로 변하게 되는데 그것을 소위 원영 원영이라고 한다 그 원영은 진기가 가장 응축된 것이고 또한 흡사 하나의 무한한 영성 영성을 지닌 생물체와도 같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금강불괴 금강불괴 이면서도 이제까지는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능력들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무학의 전문적인 용어로는 1천세맥 1천세맥을 완전히 융통융통시키고 인체에 미세한 8만4천모공 8만4천모공을 타통시키기 시작했다는 것인데 이때의 무공은 검즈가 검즈가 아직검 아직검 즉 검과 내가 하나로 동화동화되어 뜻은 아직 남아있으되 초식초식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때의 무공을 일명 혼검 혼검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이른바 원형에서 발출되는 빛에 의한 의형수형 의형수형 심즉살 심즉살의 무공과 기타의 육구신통 육구신통에 버금가는 능력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광검의 단계는 아직 뜻을 버리지 못했기에 그 기질에 따라서 원형이 각기 고유한 색을 띄게 되는 것이며 또한 최고의 경지라는 무형검 무형검에는 오르지 못한 것이다 하지만 이른바 가장 이상적인 마지막 무학의 단계라는 무형검 이 인간으로서는 도달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그저 이론상의 단계라는 것을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 광검은 실제적인 최고의 단계라고 인정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의 기질이나 뜻을 버리기가 정말로 어려 운 것이며 게다가 그렇게 하여 성취된다는 무형검이라는 단계가 정말로 존재하는지도 실은 의문인 것이다 또한 그 무형검의 경지에 오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무려 수천 갑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공력이 필요하다고 하니 그것은 혹시 인간의 범주를 벗어난 신선들의 경지를 말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전설에 의하면 그 신선들은 육구신통 육구신통을 상용하고 흡사 번개뿔과도 같은 무색의 신광 신광을 사용한다고 하니 그것은 거의 천이무봉 천이무봉하고 의검멸하 의검멸하한 대자연무도 대자연무도라는 취지에도 맞는 듯하다 불법 불법에 의하면 그 신의 경지에도 다시 1선 1선 2선 2선 3선 3선 4선 4선으로 나뉘며 그 위에 다시 사무량심 사무량심에 범천 범천 다시 그 위에 사무색정 사무색정에 부동부동 그리고 다시 그 위에 소승소승의 성자 성자의 경지 등으로 나뉜다고 하니 정말로 그 말대로 그런 방법만으로는 아마도 그 끝을 찾을 수가 없을 것이며 완벽한 경지에 오를 수가 없게 될 것이다 이 광검의 경지에 있어서 갓 태어난 원형 자체는 금강불괴라고 해도 아직 그 육신까지 그렇게 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점차로 오랜 세월 동안 천지간 천지간의 기운들을 흡수하여 원형을 키울 수가 있다 공력이 수천 갑자에 도달하게 되면 그 원형은 그 사람의 육신의 크기만큼 자라나 육신을 초월할 수도 있게 되는데 이것을 특별히 원형신이라고 하고 이때는 그 사람의 원형신이 머무른 육신도 금강불괴에 거의 가까워지며 불로장수 불로장수 하게 되는데 이를 소위 반인반선 반인반선의 경지라고도 한다 실로 수천 갑자의 공력이라는 것도 그렇고 또한 그런 반인반선의 경지라는 것도 역시 그저 전설로만 전해져 오던 얘기에 불과했는데 이제 화검상은 그런 얘기를 사실로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니 그야말로 놀라움이 크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본다면 아까 그의 곡선적인 무공이 그렇게 허망하게 무너졌던 것도 다소나마 이해가 간다고도 말할 수가 있을 것이다 과연 정말로 그녀는 원형신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며 게다가 천지간의 그러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일까 그 여자는 가볍게 고소하며 약간 주저하는 듯 하다가 말했다 그렇다면 당신은 아직 당신의 사부인 그 용화노인 용화노인에게서 우리들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지도 못했다는 말인가요? 용화노인 용화노인이 내 사부라고 하긴 이전에 만났던 그 시골노인 등에게서 그런 비슷한 얘기를 들어본 것 같기도 했다 2B 컨티뉴 무림야그 무림야그 출력일 98-11-11 제목 화산문화 2 부두권 제53장 전설 전설과 거짓말 제53장 전설 전설과 거짓말 화검상은 일순 의문들이 한꺼번에 솟아올랐지만 보아하니 그녀는 쉽게 그런 얘기를 해줄 사람이 아닌 듯하여 그만 더 이상 질문하는 것을 포기하고 화제를 돌려 말했다 좋습니다 그럼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게 무슨 용건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여자는 가볍게 미소하며 생각을 굴려보는 듯하다가 역시 미소를 띈 채로 말했다 당신이 아직 우리들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다면 그것은 당신의 사부에게 물어보면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미 말했지만 내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그저 호기심에서일 뿐 다른 뜻은 없어요 게다가 우리는 이미 세상에 보기 드문 야릇한 인연도 맺게 되었지요 그렇지 않은가요? 화검상은 내심 더욱 의문이 많아졌지만 겉으로는 마주 미소하며 미련이 없는 듯이 말했다 그렇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보아하니 이제 곧 이것을 떠날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다시 만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까? 그 여자는 섬서 목숨을 가볍게 내져 웃으며 말했다 그거야 아직 잘 알 수가 없는 일이지요 호호 나중에 인연이 또 있다면 호호 우리는 금방 다시 만나게 될지도 몰라요 그때 나를 모른 척하지만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호호 화검상은 침상 위에 앉은 채로 그녀에게 폭권하며 미소와 함께 말했다 물론입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자는 잠시 그윽하고도 반쯤은 야릇한 시선으로 화검상을 바라보다가 이윽고 마치 환상처럼 뒤로 미끄러지며 밖으로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원형신 원영신이어서 그런지 그녀의 몸은 벽을 통과해서 사라졌지만 그 벽은 전혀 손상을 입지도 않고 그대로 멀쩡했다 화검상은 잠시 그대로 앉은 채로 사라져가는 그녀의 기척을 한번 파악해보려고 했지만 그것이 되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말 한바탕의 꿈을 꾼 것 같기도 하군 그 여자는 필시 그에게 좋은 의도를 가지고 접근한 것은 아닌 것 같았다 하지만 오히려 전화위복 전화위복이 되어 그는 그 덕분에 꼭 선정 무공이 한 단계 더 높아지고 공력도 엄청나게 많은 증진을 보게 되었다 문득 그는 이 정도의 무공이라면 충분히 천수자를 상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이내 그는 자신의 문제가 그저 무공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상기하고는 고개를 내저으며 혼자 말로 중얼거렸다 아직은 아니다 나는 역시 예정대로 일정 기간 동안 산속에서 수련을 쌓는 것이 좋을 것이다 게다가 이제는 천수자를 상대하는 일뿐만 아니라 그 보이지 않는 신비인들인 조금 전에 그 여자와 같은 강호인 강호인들을 상대하는 일 또한 숙제로 남겨진 셈이었다 침상의 한쪽 옆에는 그의 의복이나 가지고 다니던 물건들이 이덧는데 특별히 망가지거나 없어진 물건들은 없었다 의복을 모두 걸치고 소지품들을 잘 갈무리하고서 막 그곳을 떠나려고 했을 때 문득 밖에서 인기척이 들려오더니 이윽고 방문이 열리면서 안항내가 안으로 들어왔다 그 안항내는 바로 아까 그를 마을 입구에서부터 그를 데려온 진짜 그 안항내로 그를 보자 다소 미안해하는 표정을 짓고 잃었다 어마 이를 어쩌나 아까 그만 나무를 하러 갔다가 잠깐 잠이 들었었나봐요 여태 이런 일이 없었는데 호호 이거 미안해서 어쩌죠 지금이라도 밥을 지어올릴까요 화검상은 내심 고소하며 그 안항내에게 은자 두냥 정도를 건 내주며 말했다 아니 이제 됐습니다 잠시 잘 쉬었으니 다음에 또다시 들르도록 하지요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그 안항내는 주는 은자는 이내 받아들었으나 역시 아무래도 알 수 없다는 듯이 자꾸만 화검상의 얼굴을 거듭해서 살피고 있었다 화검상은 그 안항내의 시선을 뒤로 한 채로 밖으로 나왔고 이어 계속 걸어서 마을의 중심부로 향했다 마을의 중심부에 도착하니 어느덧 시간은 거의 정오 무렵이 다 되어가고 있었다 화검상은 공연이 이런 곳에서 여러가지 소문이 나오게 될까봐 서둘러 한 집에 들러서 식사를 하고 간단한 물품들을 준비한 후에 곧장 다시 산속으로 향했다 만일 비가 많이 와서 계곡에 물이 넘치게 되면 귀찮은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지금은 그다지 비가 많이 올 계절은 아니어서 그는 상관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동굴의 내부는 깊은 편이었고 게다가 입구와는 달리 안쪽은 다소 건조한 편이었다 이런 곳에서 다시 여러가지의 준비를 하자면 시간이 또 며칠이 지나가게 될지 모름으로 화검상은 그저 커다란 바에 하나를 가져다가 입구를 막아놓고 이어 앉을 자리를 고른 다음에 곧장 운기행공 운기행공에 들어갔다 이때 그의 운기행공은 곡선적인 심검심검의 경지이기 때문에 이미 타통된 일천세맥을 따라 두루 운행시키는 것으로 말하자면 그것은 거의 좌선명상 좌선명상에 가깝다고 할 수 있었다 첫날 밤을 그는 그렇게 보내고 이었고 다음날 새벽 무렵이 되었을 때 문득 그는 드디어 상달상달할 조짐을 보게 되었다 이것은 바로 어제 그 이상한 여자와의 사건 이후에 공력과 무학에 대한 깨우침이 늘어나게 되어 발생하게 된 아주 당연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었다 현재 그의 공력은 무려 70일 갑자나 되는 것 같았는데 하지만 그것들은 이제야 그의 것으로 융화되고 단련되어 제 구시를 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문득 상쾌하고도 아주 부드러운 쾌감과 함께 시원스럽게 그의 전신의 일천세맥의 현관 현관들이 거의 이 순간에 완전히 터져나가며 융통되었고 마치 우주와 자신이 하나가 되어버린 듯한 느낌과 함께 상소롭게 빛나던 그의 몸의 기운들이 빨려들 듯 하나로 작게 응축되면서 중단전 중단전 부위에 말할 수 없이 즐거운 쾌감이 느껴졌다 그 쾌감은 마치 간노간노를 들이부은 것처럼 달콤하고 상쾌하며 속되지 않은 도무지 변함없이 실증이 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 화검상은 자신의 가슴 부위에 뭐라고 형용할 수 없이 영화라며 무한한 능력으로 가득 찬 듯한 어떤 작은 기운이 머물기 시작한 것을 느꼈다 이제 그는 비로소 원형을 성취하고 광검이라는 무학 경지에 도 달하게 된 것이다 지금 그의 광검의 경지는 직선적이 아닌 곡선적인 것이어서 다른 어떤 사람들이 느꼈던 것과도 다른 경험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었다 일반적으로 직선적인 무학의 경지에서는 심검의 경우 16갑자의 공력이 필요하지만 광검에 오르려면 그것의 4배가 되는 64갑자의 공력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이 곡선적인 무학의 경지에서는 심검에 오르려면 32갑자의 공력이 필요하지만 광검에 오르려면 그것의 2배인 64갑자의 공력만을 필요로 하게 되니 여기에서 광검에 오르는 대필요한 공력의 양이 같아지게 되는 것이므로 일면 기이한 일이라고 안이할 수가 없었다 물론 그저 필요한 공력의 양이 같아졌다고 해서 직선적인 광검과 곡선적인 광검이 비슷해졌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닐 것이며 다만 이는 곡선적 무공의 훌륭한 이치에 의거하는 사항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일 뿐이다 화검상은 어려서부터 화산파의 무학을 배워왔고 비록 그것이 곡선적이라고는 해도 곡선적인 화산파의 무학인 것이므로 지금 그의 광검의 기질은 백색의 빛깔을 띄고 있었다 다만 그 백색의 광채는 곡선적인 무공의 특성상 유난히 부드럽 고도 상서 상서로운 듯한 느낌을 주고 있었다 화검상은 일단 그렇게 광검의 경지에 오른 다음에는 계속 그렇게 좌선명상 속에서 시간을 보냈다 무공이 이미 그와 같이 거의 최고의 경지에 올랐기 때문에 허기를 느끼는 일도 거의 드물었으므로 간혹 배고픈 느낌이 들면 가지고 있던 벽곡단을 하나씩 복용하여 해소했다 그렇게 좌선명상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는 무공의 방면에는 그다지 특별한 진전이 있지는 않았다 다만 그는 거의 자신의 심리적인 내용에 주력하여 처음에는 안색이 어두운 편이었으나 날이 갈수록 밝아져 보이는 것이 이를테면 진전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렇게 단조로운 듯한 패관 패관의 세월을 거의 한 달 남짓 지났을 무렵의 일이었다 그날은 오랜만에 세수도 하고 물도 마실 겸해서 동굴의 입구를 막아놓은 바위를 옆으로 치우고 밖으로 걸어 나왔는데 미처 계곡의 물가에 당도하기도 전에 문득 아래쪽에서 기척이 일더니 날카로운 비명소리와 함께 한 명의 여인이 그의 앞으로 달려왔다 살려주세요 제발 제발 사람 좀 살려주세요 그 여자는 바로 그가 한 달 전쯤에 잠시 들러 식사를 하려고 했던 그 기가촌 기가촌의 안악내였다 그 안악내는 화검상의 앞으로 달려들더니 이내 옷소매를 붙잡고 매달리는 것이 거의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다 화검상은 다소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그녀를 부축하고서 말했다 To be continue 무림야그 야그 무림야그 출력일 98-11-11 제목 화산문화 2 부두권 제53장 1 아니 아주머니는 바로 그때의 그 아주머니가 아니십니까 갑자기 무슨 일이라도 생긴 것입니까 안악내의 눈빛은 몹시 피곤한 듯 행하니 열려있었고 또한 표정도 몹시 불안정해 보였다 우리 우리 남편이 그대를 그대를 아 우리 두 사람을 모두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화검상은 일단 가벼운 저멸 저멸로 그녀의 신맥을 안정시킨 다음에 약간 어리둥절해하며 말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주머니의 남편이 대체 왜 저와 아주머니를 죽이려 한다는 말씀입니까 안악내는 비록 마음은 다소 안정되었지만 그래도 어떤 공포감만은 아직 잊을 수가 없는 듯 아래쪽으로 손짓을 하며 더듬더듬 말했다 그는 우리를 오해하고 있어요 그러니 어서 그대는 달아나요 지금 그가 이리로 올라오고 있어요 화검상이 그쪽으로 시선을 돌리니 과연 그쪽에 다시 덩치가 크고 몹시 우락부락하게 생긴 산에 하나가 금속성의 고함을 지르며 올라오고 있었다 흥 쇠 신발이 닳도록 찾아 헤맸는데 과연 이런 곳에 숨어이 덥군 어디 내가 내 녀석을 살릴 것인지 죽일 것인지 두고 보아라 얼핏 보기에 그 산에는 손에 한 자루에 마치 도끼와도 같이 생긴 칼을 들고 있었는데 나무꾼 같기도 했고 사냥꾼 같기도 했으며 그 패도적 패도적 인기세가 맹렬해 보였다 이런 호리호리하게 생긴 아낙네에게 이런 무식하고 우락부락해 보이는 남편이 있다는 것은 약간 재미있는 일이 아닐 수가 없었다 아낙네는 그 사내가 나타나자 그만 공포감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듯이 그 자리에서 혼절해 버리고 말았다 화검상은 그 아낙네를 한쪽에 안전하게 기대않게 해놓은 다음에 그 사내가 다가오기를 기다렸다 사내는 워낙에 이런 산속에서 오래도록 생활해 온 사람이기 때 문인지 비탈진 계곡을 올라오는데도 전혀 힘이 들지 않는 것 같았으며 발걸음이 빨라서 이내 그의 앞에 도달했다 사내는 곧장 그 들고 있던 도끼처럼 생긴 칼로 한쪽의 바위를 내리치며 험악하게 소리를 질렀다 아니 이런 멀쩡하게 생긴 녀석이로군 감히 내 마누라를 건드리다니 이렇게 하고서도 무사할 줄 알았느냐 화검상은 그 한마디의 말을 듣고 나자 이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었다 그는 잠시 사내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지금 이 아주머니가 당신의 부인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오 사내는 화검상이 태연하게 자신의 얼굴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웃기까지 하는 것을 보고 더욱 험악하게 두 눈을 부릅뜨며 소리쳤다 그렇다면 이 나쁜 녀석아 내가 아직 장가도 가지 못했을 녀석이란 말이냐 화검상은 그만 소리내어 웃으며 손을 내져었다 하하 그런 뜻은 아니오 다만 이 아주머니에게 두 명의 남편이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뿐이오 내가 보기에는 당신은 도저히 이 아주머니와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 것 같소 사내는 잠시 의아해하다가 이내 전신을 부르르 떨며 더욱 화를 내어 칼을 허공에 마구 휘두르며 소리쳤다 이런 이 나쁜 녀석이 감히 나를 업신여기는군 정말로 뜨거운 맛을 봐야만 제정신을 차리겠다는 말이냐 하지만 이제는 때가 너무 늦었다 어서 칼을 뽑아라 내 녀석을 단칼에 날려 버리겠다 화검상은 겨우 웃음을 거두고 미소하며 말했다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오 보아하니 당신은 제법 이를 그럴듯하게 꾸몄지만 연극이 너무 서툰 것 같소 그래서야 누구라도 당신의 말을 곧이 들을 사람이 있겠소 사내는 칼을 휘두르던 것을 중단하고 다시 어리둥절해 하다가 그를 보며 말했다 내가 무슨 연극을 서툴게 했다는 말이냐 화검상은 표정을 조용히 가라앉히고 정색하며 대꾸했다 다른 것들은 제쳐놓더라도 나는 최소한 당신이 일단 새 속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소 그렇다면 당신 같은 사람이 저런 평범한 아주머니와 부부가 된다는 것이 좀 이상한 노릇이 되지 않겠소 실상 화검상은 이미 아까부터 그러한 사실을 간파하고 있었기에 시종 여유있게 그 사내에 대처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말하자면 그 사내에게서도 일전에 아낙네의 집에서 보았던 그 이상한 여자처럼 투명하고도 유리거울과도 같은 위험한 느낌이 느껴졌던 것이다 이제 와서 화검상이 생각해보면 그 위험한 느낌이란 바로 그 직선적인 무공에 의해 얻어지는 원형신을 바라보는 그만의 직감이었다고도 할 수 있었다 본래 원형신이라는 것은 금강불괴라고들 하지만 역시 이 경우 직선적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온갖 번뇌에 물들어 언제라도 붕괴될 위험 속에 있는 것이며 또한 그 자체가 다루기 어려운 무서운 흉기와도 각기에 자연 화검상에게는 실로 그렇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로 이런 사람은 다시 근본적인 이치를 배워서 무공 이 곡선적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지만 오히려 이런 사람일수록 그렇게 되는 것이 더욱 어려워져서 대개는 번뇌에 쫓겨 불안한 나머지 좀 더 높은 경지로 올라가려고 하거나 혹은 반쯤 잡고자 귀한 나머지 타락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 것이다 흔히들 말하는 자기 자신이 또한 가장 무서운 적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경우에도 가장 잘 드러난다고 말할 수가 있다 원영 씨는 자체로 무쇠보다도 더욱 단단하여 타이에 의해서는 잘 무너지지 않지만 오히려 자신의 내부적인 번뇌에 의해서는 허망하게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화검상은 한 달 전에 만났던 그 이상한 여자에 이어 다시 한 명의 강호의인을 만나게 되는 셈인데 이렇게 끊임없이 계속 이러한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도무지 그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헤아릴 수도 없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았다 그 사내는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차갑게 화검상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문득 그의 두 눈에 자생의 투명한 광채가 어른거리다가 사라지는 것 같았다 너는 과연 정말로 그러한 사실을 확신한단 말이냐 화검상은 입가에 가벼운 미소를 떠올리며 대꾸했다 당신이 만일 계속해서 저 아주머니의 남편으로 자처하고 싶다면 나도 더 이상 말릴 생각은 없소 사내는 잠시 노려보듯 화검상을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이윽고 그만 안색이 다소 붉어지고 입가에 엷은 실소를 떠올리며 말했다 좋다 과연 너는 정말로 소문보다 못하지는 않군 아니 오히려 그 사이에 무공이 훨씬 더 증가된 것 같은데 설마 아니 혹시 화화 그녀가 내게 어떤 도움이라도 준 것이 아니냐 화검상은 사내의 말에 은근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겉으로는 마음을 태연히 하고서 그를 대했다 기실 이런 사람은 사람의 생각을 능히 읽을 수가 있기에 이런 사람을 속인다는 것은 실로 쉬운 일이 아니다 다만 이들의 독심술 독심술이라는 것도 역시 직선적이기 때문에 오로지 상대방의 마음속이 일정한 흐름이나 생각에 묶여있는 경우에만 그것을 읽을 수가 있는 것이므로 화검상은 그런 사실을 거의 파악하게 된 지금에 이르러서는 그다지 그 문제에 대해서 곤란을 겪지 않고 있었다 이를테면 이들은 직선적인 생각은 읽을 수 있어도 곡선적인 생각이나 심리는 읽을 수가 없는 것이다 애초에 이들이 대해 의문이 많을 뿐만 아니라 장차 이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라도 이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두어야만 할 것이기에 일부러 여러가지 수단을 부려보고자 했다 하하 그거야 역시 당연한 일이 아니겠소 만일 그녀의 특별한 도움을 받지 않았다면 나는 이와 같은 경지에 오르기 위해서는 최소한 앞으로 몇 년은 더 노력해야 했을 것이오 하지만 다행히도 하하 하지만 솔직히 그 이후 얼마 되지 않아 당신이 또 내 앞에 나타나게 될 줄은 미처 몰랐소 사내는 그 말에 약간 안절부절못하는 것 같았다 서 설마하니 그녀 화선 화선이 내 얘기도 했단 말이냐 화검상은 대단히 어이가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실소하며 말했다 그야 물론이오 하하 그녀는 몹시 아름다웠고 또한 우리는 함께 어울리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소 나의 사무인 용완호인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고 사내는 약간 흥분하여 두 눈에서 다시 자세게 투명한 광채를 바랬으며 말을 잘라 말했다 용완호인 용완호인 그 그가 정말로 너의 사부라는 말이냐 그게 사실이냐 화검상은 한 손을 들어 사내의 말을 제지하며 무뚝뚝하게 표정을 지어가며 말했다 To be continue 무림야그 무림야그 출력일 98-11-11 제목 화산문화 2 부 두권 제 53장 2 그 얘기는 일단 나중에 하도록 합시다 사실 나는 그녀에게도 아직 그것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소 그러니까 내 말을 자르지 마시오 자꾸 헛갈리지 않소 아 생각났소 우리는 나의 사부에 관한 이야기도 나누었고 또한 세상에서 오직 좋은 일만 하며 살아간다는 삼선삼선에 관한 이야기도 나누었소 그녀는 자신이 그 중 하나인 화선화선이라고 하면서 오직 그 삼선만은 나쁘지 않으며 다소의 오해가 있다고 해도 믿어줘야 한다고 했소 아 아니 그녀는 나중에 이 얘기를 누구에게도 해서는 안 된다고 했으니 나는 더 이상 그것에 관한 얘기는 하지 않겠소 사내는 심하게 눈살을 찌푸렸으며 마치 정말로 화가 난 것처럼 안색이 싸늘하게 변했다 흥 그녀가 정말로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냐 그럴 리가 없는데 그건 혹시 내가 일부러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냐 화검상은 역시 마주 눈살을 크게 찌푸리고 시선을 외면하여 다른 곳으로 돌리며 시큰둥하게 대꾸했다 뭐라고 천만의 말씀이오 만일 그렇다면 내가 그녀의 이름이 화선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고 있겠소 게다가 그녀가 스스로 화선임을 밝혔다면 어찌 다른 사람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을 두려워할 리가 있겠소 아 나는 혹시 앞으로 그녀를 사랑하게 될지도 모르겠소 아 나는 그 일을 말하지 않기로 했으니 더 이상 말하지 않겠소 사내는 일순간에 여러 차례 안색이 변했으나 이내 다시 안색을 싸늘하게 굳히고 냉소하며 말했다 그건 옳지 않은 이야기다 천하에는 오직 삼선만이 좋은 사람 이것은 아니야 세상에선 그보다 더욱 많은 사람들이 있지 너는 그 이후 사부인 용하노인을 만났느냐 화검상은 고개를 흔들며 거의 건성으로 대하듯 대꾸했다 나의 사부님께서는 지금 패권 중이시니 요사이는 만나 뵙지 못했소 하지만 나는 나중에 그분을 뵙게 되면 화선과의 이야기를 좀 더 신중히 말씀드려 볼 생각이오 음라의 사부님께서 어느 곳에서 패권 중이신가 하면 그건 절대로 말씀드릴 수가 없소 혹시 당신들이 그곳으로 가서 사부님을 귀찮게 해드릴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오 사내는 화검상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뭔가 깊은 생각을 굴려보는 듯하다가 이윽고 다시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어쨌든 화선의 얘기가 다 맞는 것은 아니야 너는 용하노인의 제자이니 그렇게 모든 일을 편파적으로 생각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음 너는 나를 어떻게 보느냐 화검상은 그를 한번 힐끗 돌아본 뒤에 시큰둥하게 대꾸했다 당신 말이오 음 나는 당신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니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소 사내는 눈살을 가볍게 찌푸렸다 너는 이미 화선으로부터 나에 관한 얘기를 들었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기실 화검상이 지금 삼선 운운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가 이제까지 만났던 사람들 중에 그래도 모습이 가장 그럴싸해 보이는 시골노인과 노의원을 포함시켜 그렇게 말해보고 있는 것이다 화검상은 이미 이들 강호이인들이 능력들은 비슷할 수 있어도 역시 성격들은 제각각이라는 것을 간파하고는 이런 수단을 부려보고 있었다 화검상은 한 손을 들어 내저으며 말했다 물론 그녀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은 사실이오 을의 남녀간에는 침상 위에서 여러 가지의 얘기가 오가게 되는 것이 아니겠소 당시 그녀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서 세상에서 처음으로 이런 쾌락을 느끼게 되었다고 말했을 때 나는 솔직히 그녀에게 빠져들지 않을 수가 없었소 아 그녀에게는 이제 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이고 나 또한 그녀가 필요해지기 시작하는 것 같소 이것은 이것은 아 그만둡시다 나는 솔직히 그녀가 말한 사람들 이외에는 별로 관심이 가지 않소 사내는 다소 멍하니 화검상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나 나는 도선 도선이다 내가 보기에 너는 화선 이외에도 천선 천선과 의선 의선의 삼선을 말하는 모양인데 사실은 우리 세외팔선 세외팔선 중에서도 그 사람들만이 가장 양심적인 것은 아니야 때로는 나쁘게 보이는 사람이 더 좋을 수도 있는 법이지 아 아니 지금 그 얘기는 없었던 것으로 하자 어쨌든 우리 세외팔선 중에서도 나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가 있다 나는 아직 그 금괴 금괴를 어기지 않아도니 나중에 너의 사부를 만나게 되면 그렇게 말해다오 금괴 금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화검상은 하마터면 감정이 노출되어 마각이 드러날 뻔했으나 가까스로 태연을 유지하여 마음이 흔들리는 모습만을 보였을 뿐 결정적인 파탄은 드러내지 않았다 왜냐하면 지금 도선이라는 이 사내가 말하는 내용 중에 그 금괴라는 것은 가장 핵심적이고도 의미심장한 부분으로 이른바 그들이 하나씩 화검상에게 나타나는 주된 이유인 뜻했기 때문이다 세외팔선 세외팔선 하긴 화검상은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과거 어느 곳에선가 마치 옛날 얘기처럼 전해져 내려오는 그 이름을 들어본 것 같기도 했다 비록 그 이름은 그다지 낯설지 않지만 그러나 지금은 그 이름은 그저 흥미 위주로 떠도는 상상 속의 가공과 공의 옛날 이야기가 아닌 놀랍게도 실제로 나타나 활동하고 있는 인물들에 관한 것이다 그렇다면 대체 세상 사람들이 전혀 그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한 그 용하노인이라는 사람과 이 세외팔선과는 어떤 금괴가 걸려 있다는 말인가 화검상은 당장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내고 싶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마각이 드러나지 않게 하는 일이 더욱 급한 상황이 없기 때문에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아 알고보니 당신은 그 금괴 때문에 일부러 지금 나를 찾아온 것이로군 하하하지만 약간 유감이오 나는 그래도 당신이 약간은 순수한 면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던 참이었는데 뭐 할 수 없지 나는 사부님께는 마음에 없는 얘기를 할 수도 없는 사람이오 그렇다고 해서 설마하니 당신이 감히 나를 핍박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소 사례즉 도서는 모처럼 흔들리는 화검상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려고 했으나 결국 그것이 잘 되지 않자 이내 크게 마음이 불안한 듯 짐짓 화검상의 앞으로 다가와 웃으며 말했다 그 그럴 리가 있나 허허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예를 들어 만일 자네가 지금 나를 한대 후려친다고 해도 허허허 나는 그저 이렇게 가만히 웃고 있을 뿐 결코 자네를 핍박하는 일은 있을 수도 없을 것이네 그리고 사실 내가 자네를 지금 찾아온 것은 역시 그 일 때문만은 아니야 그저 자네가 어떤 훌륭한 사람인지 알아보려고 온 것이네 화검상은 일단 상황이 위기를 넘긴 듯 하자 좀 더 심하게 몰아붓여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짐짓사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당신의 말을 들어보자면 그 가운데에는 화선이 내게 한 말과 어딘가 다른 구석도 있는 것 같소 이래서야 내가 도무지 당신의 말을 믿고 또한 신뢰할 수가 있겠소 게다가 당신은 아직 누가 어떻게 겉으로 나쁘게 보이면서도 좋은 일을 하고 있는지 좀 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말을 하지 않고 있소 이래서야 내가 나중에 사부님을 만나게 되어 설령 당신을 생각해 준다고 해도 말을 할 수가 있겠소 이에 도서는 다소 주저하는 듯하면서도 그만 잠시 주위를 둘러보다가 이윽고 옆에 평평한 바위 위에 앉으며 입을 열었다 좋네 하긴 이미 화선이 자제에게 모든 얘기를 다 했다니 나로 서도 일단은 얘기를 하는 것이 좋겠지 하지만 역시 나의 이해, 기도 누구에게도 들었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일세 알겠나? 음음 우리들 세외팔선은 천하에 다시 없을 정도로 특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용하노인 그러니까 자네의 사부가 정한 그 금계에 대해서도 10분 공감하고 있고 또한 이제까지 거기에 맞게 생활해 왔네 그러니까 우리 천선 천선부터 자세히 말하자면 그는 이 느닷없는 상황을 맞이하여 화검상은 인기응변하여 대처하다 보니 그만 자신도 모르게 다시 없는 행운을 맞이하게 된 셈이다 화검상은 지금의 정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세외팔선의 이름들을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드디어 이제는 그들 각각의 간단한 특성과 위치 등에 대해서도 대강 파악하게 되기에 이르렀다 전혀 누군지도 알 수 없는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보다 그래도 최소한 그들이 누군지 알 수 있게 되면 상대하는 데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물론 지금 이도선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이익과 주관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쓸모가 없거나 혹은 정보로서의 가치가 적은 내용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화검상이 새해로 알게 된 중요한 사항들은 다음과 같았다 천선 천선 그는 이른바 세외팔선의 우두머리와 같은 존재로서 그 능력도 탁월한 것으로 느껴지는 사람인데 바로 일전에 화검상이 만났던 그 시골의 노인과도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었다 도선은 그의 무공이 이미 무영검의 경지에 올랐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화검상은 그를 한번 만나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필시 아직 광검의 최고봉에 올라있을 것이라고 알아들었다 이 친선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칠선의 능력은 각기 특성이 다르기는 해도 비슷하다고 도선은 은근히 말하고 있었다 게다가 아주 특이한 점은 이 세외팔선은 각기 그 무공이나 특성이 현 무림에 등장해 있는 세외팔세의 그것과 아주 유사한 내용들이 많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과연 정말로 세외팔선이라는 사람들은 전설의 그 내용대로 아주 오래전의 과거에 마치 해성처럼 나타나 세외팔세 세외팔세를 창건했다는 그 여덟 명의 무학의 대천재들이 틀림없다는 말인가 화검상은 자신의 마각이 드러나는 것을 우려하여 감히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도선에게 물어보지 못했다 그는 다만 시종일관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느긋한 자세로 도선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을 뿐이다 두 번째로 거론된 사람은 화선이었는데 도선은 이 부분에 이 르러 화검상의 기분을 고려해서인지 단쯤 그녀를 축혀세우면서도 그 가운데 자신의 좋은 점을 부각시키기에 바빴다 세 번째로 거론된 사람은 의선의선이었는데 그는 역시 일전에 화검상에게 접근하여 짐짓 호의적으로 몸을 치료해 주려는 듯했던 그 시골의 노의원을 말하는 것이었다 도선의 말에 의하면 그 노의원도 항상 근면하여 천하만민 천하만민의 온갖 질병을 구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To be continue 무림야그 무림야그 출력일 98-11-11 제목 화산문화 2 부두권 제54장나는 사실은 제54장나는 사실은 이어 그가 말한 사람은 검선검선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은 아직 화검상이 본 적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았다 도선은 그가 보기보다 아주 점잖은 군자이며 성격도 좋고 나쁜 일은 거의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말한 것은 사선사선이라는 사람에 관한 것이었는데 유독 이 사람에 대해서는 도선의 평가가 그다지 좋지 않았다 도선은 그에 대해서 별로 험담을 늘어놓지는 않았지만 그저 좋은 얘기를 해주지 않는 것만으로도 화검상은 그가 사선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그 사선은 바로 다름 아닌 일전에 화검상의 앞에 나타나 부활하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했던 그 늙은 악사 악사였다 그리고 이어 거론된 사람은 마선마선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 역시 화검상이 아직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고 도선은 그 사람에 대해서도 연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 마선이라는 사람은 바로 그가 아까 말한 것들은 나쁘게 보이지만 기실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좋은 사람이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도선이 말한 사람은 귀선귀선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에 대한 도선의 설명도 그다지 나쁜 편이 아니었다 화검상은 묵묵히 그와 같은 얘기들을 다 듣고 낮아 이윽고 다소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하지만 당신은 지금 그저 모든 사람들이 다 잘하고 있으며 나쁜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오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을 모두 다 말해 주어야 내가 어떻게 사부님께 설명해 드릴 것이 아니오 이런 식이라면 내가 어디 사부님께 말이나 꺼내보겠소 여기에 이르러 도선은 다소 난감한 듯한 표정을 보였다 그 그건 지금 나로서는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네 어쨌든 나는 이미 할 수 있는 말을 다한 셈이고 모든 평가는 자네에게 맡기도록 하겠네 음자네는 몹시 총명하고 재주가 많으니 아마도 쉽게 그 가운데의 사항을 알 수 있을 것이네 그렇지 않은가 허허 화검상은 문득 입가에 약간 의미심장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도선을 향해 말했다 알고 보니 당신은 모든 어렵고 곤란한 부분은 전부 나에게 떠맡겨 버리는 구려 하지만 나도 사실 당신의 그러한 고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오 그래서 말인데 혹시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은 지금과 같은 시기에 혼자서만 즐겁다고 북을 울리고 다니면서 귀찮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오 도선은 그 말에 그만 입이 크게 벌어졌다 어 자네도 알고 있구먼 맞네 바로 그 사람이지 후후후 자네는 역시 총명할 뿐만 아니라 지혜가 뛰어나네 하지만 지금의 이 얘기는 결코 내가 했다고 누구에게라도 말해서는 안 되네 알겠는가 화검상은 이에 시선을 돌려 다시 외면하며 퉁명스러운 어조로 말했다 음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니오 나는 충분히 사부님께 당신들에 관해서 잘 말해줄 수가 있소 하지만 하지만 나는 또 그렇게 되면 화성과의 약속을 어기게 되는 것이오 나는 아직도 당신의 말이 전적으로 옳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데 험험 당신은 그저 아무런 대가도 없이 나를 고생만 시키는 구려 나는 그야말로 아무런 보람도 없이 한 여자와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고 또한 나중에는 그 일로 그녀에게 버림을 받게 될지도 모르는 일리오 도서는 이에 표정이 다시 난감해지더니 애원하는 듯한 자세로 고개를 내저으며 말했다 내가 보장하지만 그녀는 결코 감히 자네를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것이네 제발 우리에 관한 얘기를 사부님께 말씀드려주게 만일 그렇게만 된다면 자네의 사부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금계를 조금 완화시켜 주실지도 모르네 허허허 그렇게만 된다면 나는 실로 자네와 같은 훌륭한 친구와 천하를 주유하며 호탕하게 한번 지내볼 수도 있게 되지 않겠는가 화검상이 지금 무슨 대가 운운하고 있는 것은 도리어 도선의 의심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라고 할 수 있었다 지금 그는 실상 말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줄줄이 늘어놓은 격이 되었는데 만일 그와 어떤 비밀을 교환해 두지 않는다면 나중에라도 그가 혹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의심하게 될지도 모르는 일인 것이다 만일 서로 간에 곤란한 비밀이 교환된 상황이라고 그가 믿게 된다면 나중에 설령 그가 의심이 생긴다고 해도 스스로 믿는 구석이 있어서 별로 불안해하지 않을 것이고 또한 적극적으로 나서지도 않게 될 것이다 말하자면 이것은 화검상이 도선에게 부린 수단들 중에서 가장 뒷부분에 해당되는 끝마무리인 셈이었다 화검상은 여전히 크게 시큰둥한 표정을 지으며 혼자 말을 하듯이 중얼거렸다 사실 내가 사부님의 제자라고 하면 아는 사람들은 모두가 아마도 부러워할지도 모르오 하지만 이건 사부님을 비방하는 말이 아니오 기실 사부님이 너무나도 검소하신 탓에 지금의 나의 생활은 별로 실속도 없고 그다지 재미도 없소 지금 당신도 내 차 림새를 보면 알겠지만 나는 너무나도 여유가 없어서 심지어 옷 한 벌 사 입기도 어려운 처지이고 또한 어디 가서 옷 한 벌 사 입기도 어려운 처지이고 또한 어디 가서 마음 놓고 술을 한 번 마 시기는 더욱 불가능한 상황이오 나는 보다시피 이렇게 젊은 사람인데 이래서야 어디 몇목 몇목이 선다고 할 수 있겠소 도서는 그 말을 듣자 비로소 그의 의도를 파악한 듯 안색이 환하게 펴졌으며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호탕하게 여러 차례 껄껄 웃기까지 했다 허허허 자네는 정말로 재미있는 사람이로군 과연 그렇네 모을 움직이 사내라면 역시 제때의 기분을 낼 줄 알아야 한다고 나도 생각하고 있지 험험험 그렇고 말고 용화노인의 제자가 이렇게 궁핍하게 살고 있다면 그건 허허허 정말 안 될 노릇이지 내가 보기에 자네는 공공연히 재물을 모으기가 어려울 것이네 따라서 그 문제라면 내가 쉽게 해결해 줄 수가 있네 허허허 자네가 마닐라에 이 작은 성의를 받아만 준다면 나로서는 정말로 기쁘기 할 양이 없을 것이네 화검상은 그 말을 듣자 일숨 매우 기쁜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다소 신중한 듯한 표정으로 안색을 바꾸어 도선을 향해 말했다 당신이 만일 그렇게 애써준다면 나도 역시 여러가지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당신을 위해서 사부님을 나중에 만나 뵈면 말씀드려보겠소 하지만 너무 기대를 하여 나중에 실망하게 되지는 마시오 사부님께서는 간혹 완고하실 때도 있으니까 그리고 그 재물에 관한 건 말인데 하하 나는 요사이 새 속에 나가 이를 크게 한번 버려 볼 생각이오 그러니 재물은 많을수록 좋겠지만 이 일은 모두 우리 두 사람만의 비밀로 해야 하오 만일 나의 사부님의 귀에 들어가는 날에는 내가 크게 혼이 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오 따라서 당신은 즉시 움직여서 가능하면 빨리 그 재물만을 보내 주도록 하고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당분간 우리가 다시 만나는 일은 없도록 합시다 이건 우리 두 사람 모두를 위한 것이며 게다가 당신이 나를 위해 그렇게 애써준다면 나는 결코 그 노고를 잊지 않게 될 것이오 기실 이런 반인반선 반인반선의 경지에 들어서 있는 사람들은 거의 무슨 일이든지 쉽게 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재물에 관한 것도 당연히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화검상이 일부러 재물에 관한 얘기를 한 것은 역시 그러한 이치를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도서는 그런 말들이 갈수록 마음에 드는지 연신 기뻐서 벙글거렸다 그는 즉시 떠날 준비를 하고 몸을 일으키더니 잠시 생각한 후에 크게 웃으며 말했다 알겠네 잘 알겠네 우리 두 사람 사이의 일은 모두가 비밀이지 우리는 장차 둘이 다시 만나서 크게 한번 즐겨 보도록 하세 핫 핫 핫 자네는 혹시 지금 이곳을 떠날 생각인가 그렇다면 대량 넉넉 잡아 두 시진 정도만 기다려주게 내 즉시 재물을 가져다 주고 돌아가도록 하겠네 화검상은 이내 고개를 돌려 외면하며 다소 퉁명스러운 어조로 대꾸했다 당신은 대체 어디에서 온 누구요 나는 오늘 당신과 만나 어떤 얘기도 나눈 적이 없으니 당신은 그만 물러가도록 하시오 도서는 잠시 어리둥절해 하다가 이내 무슨 뜻인지 파악하고는 껄껄 웃으며 한쪽에 혼절해 있는 그 아낙내를 안아 들고서 즉시 신형을 날리면서 말했다 알겠네 알게더 나중에 모든 일이 잘 되면 우리 그때 다시 만나서 즐겁게 한번 놀아보도록 하세나 하하하 잠시 시간이 흐르도록 가만히 있다가 이윽고 도선이 멀리 사라졌다는 확신이 들자 이윽고 화검상은 내심 씁쓸한 고소를 지으며 문득 혼자말로 중얼거렸다 용화노인이라 과연 그런 사람이 지금까지 정말로 존재하는지도 의문이지만 오늘은 정말로 그 삶에게 미안하게 된 세미로군 하하하 그런데 대체 그 용화노인이라는 사람은 어떤 존재였을까 신비한 초인간 초인간의 능력을 지닌 세외팔선조차도 두려워서 오금을 펴지 못하고 있다는 그 존재 용화노인 과연 그 사람의 능력은 어느 정도였을까 하는 등의 의구심이 드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도선을 그렇게 떠나보낸 이후의 화검상은 이제 아무래도 더 이상은 이곳에 계속 머물 수가 없겠다고 생각하고는 떠날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하긴 그는 이제는 거의 마음의 수련이 예정대로 다 된 상황이어서 그만 떠날 때가 되었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곳을 떠나게 되면 그는 다시 강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그 거대한 풍은 속에 다시 휩쓸리게 되는 것이다 마음의 모든 정리가 다 되어 있기 때문인지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도 그의 마음은 의외로 여전히 차분하고 조용할 뿐 그다지 심란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2B 컨티뉴 무림야그 무림야그 출력일 98-11-11 제목 화산문화 2 부두권 제54장 1 대강 떠날 준비를 하고 나서 계곡물에 몸을 씻은 다음에 그는 다시 동굴 속으로 들어가 그간의 수련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다시 좌선명상 좌선명상에 들어갔다 그렇게 좌선을 시작한 지 불과 한 시즌도 채 되지 않았을 때의 일이었다 문득 밖에서 가벼운 기척이 느껴져서 몸을 일으켜 나가보니 동굴의 입구에 무엇인가 작은 보따리 같은 것이 놓여져 있었다 알고 보니 도선이 다시 와서 그 재물이라는 것들을 갖다 놓고 사라진 모양이었다 그는 본래 전혀 아무런 기척도 내지 않을 수가 있겠지만 화검상에 발견하게 하기 위해 조금 전에는 일부러 그렇게 가벼운 기척을 내고 돌아간 것이리라 화검상은 내심 고소하며 그 작은 보따리 같은 것을 살피니 거기에는 금강석 금강석과 벼곡 벼곡 명주 명주와 같은 것들이 휘황한 빛을 바라며 가득하게 들어있었다 그 빛깔들이나 모양 등으로 보아 일견하기로도 하나같이 최고급의 물건들로 보이는 이것들은 금액을 대강 따져본다고 해도 황금 수만량의 가치가 있을 것 같았다 뜻밖에도 화검상은 이런 산중에서 수련을 하다가 느닷없이 엄청난 횡재를 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세외팔선 중에서 더러 그 도선처럼 다소 어리숙해 보이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모두가 다 그럴 리는 결코 없을 것이므로 앞으로 그들을 상대해야 한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는 화검상으로서는 그 작은 보따리를 집어드는데도 그다지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까지는 천수자 등만을 주로 경계해 왔었는데 실로 산 너머 산이라고 앞으로는 상상 못할 적들까지 상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실로 난감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일단 그렇게 도선과의 일이 매듭된 이상에는 더 이상 이곳에서 머물 수도 없을 것이므로 화검상은 즉시 여러가지 물건들을 간단히 챙긴 다음에 산 아래쪽으로 신형을 날리기 시작했다 그는 이제 무공이 곡선적인 광검의 경지에 올랐으므로 신법을 펼쳐 이곳저곳을 오가는 것은 실로 더욱 손쉬워졌다고 할 수가 있었다 지금 그가 펼치고 있는 신법은 바로 축지성촌 축지성촌이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말하자면 공간과 공간을 주름잡아 일시에 이동하는 것이므로 어품비행술 어품비행술 등과 전혀 내용이 다를 뿐만 아니라 또한 훨씬 시전하기가 어려운 것이었다 그는 먼저 노사년성 부근으로 돌아가서 저번에 숨겨두었던 장생보검 장생보검과 단검을 되찾았고 의복도 새로 구입하여 입어드며 용모도 본래대로 회복시켰다 그는 이제부터는 자신의 본래의 이름과 신분으로 활동하려고 하는 것이다 사실 세외팔선을 그런 방법으로 속일 수는 없는 노릇이고 또한 이제는 천수자 천수자 등도 두렵지 않으니 자연 더 이상자 신의 용모와 신분을 숨길 필요는 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었다 정무맹 정무맹의 총단 총단과 가까운 위치에서 그렇게 대강의 준비를 마치고 나자 화검상은 문득 다시 그곳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다가 다소 망설였다 비록 지금이 상당히 유리해진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전에 그가 워낙에 심한 고난을 겪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설령 무난하게 보이는 일일지라도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얼마 전에 그 석한절은 비교적 정확한 평가를 해준 것이고 정보의 어두운 화검상으로서는 혹시라도 앞으로 예상 못한 어떤 난관에 부딪힐지도 모르는 일인 것이다 만일 누군가 정보를 얻고자 한다면 그는 우선 많은 사람들을 다룰 수 있게 되어야만 할 것이다 화검상은 지금의 위치에서 그를 도와줄 사람들을 찾는다면 다소의 어려운 점은 있을지라도 아무래도 역시 그 백혈단에 남은 인원들이 더 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용모와 이름을 회복하고 가면 그들이 거의 알아보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혹시 그들 중에 일부는 이미 그의 신분을 알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르는 일이다 화검상은 잠시 동안 그러한 점들을 차분히 생각해 보다가 이윽고 마음을 정하고 그 백혈단의 인원들이 있는 폐행산 폐행산 쪽으로 신형을 날리기 시작했다 벌써 날씨가 늦가을도 저물어서 초겨울로 접어들고 있었다 찬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고 낙엽이 우수수 떨어져서 허공과 득 휘날리기 시작하는 그런 황량한 모습은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더욱 뚜렷하게 느껴지는 것 같았다 중조산에서 이곳 보구산까지 오는 동안은 다소 긴장해서인지 그러한 계절의 변화를 별로 실감하지 못했으나 이상하게도 다시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그 긴장감이 느슨해져서인지 자꾸만 계절의 변화의 감정이 움직여 가고 있는 듯했다 화검상은 스스로 그러한 자신의 심리를 느끼고 또한 스스로 자책하며 간혹 탄식을 터뜨리기도 했다 그간의 우여곡절이 비록 허다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설마하니 그는 벌써 지치기라도 한 것이라는 말인가 하지만 아직 그는 해야 할 일들은 많으면서도 정작 하나도 제대로 이룬 것이 없고 또한 아직은 쉴 시기가 아니다 과거 그는 자신의 무력감을 느끼면서 절망감과 온갖 고통을 맛볼 때에도 이런 심한 피로감은 느껴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대체 이 느닷없는 피로감은 어디에서부터 온 것일까 어두운 밤하늘에 요사이 달이 뜨지 않는 것은 금음이나 초하루쯤이 되었기 때문일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사방이 황량해진 것은 아마도 계절의 탓일 것이다 비록 그동안 지루할 정도로 계속되고 있는 정사대전 정사대전의 탓에 인심이 메말라가고 도처의 흉흉한 살기가 남무하다 고는 해도 이렇게까지 마음속에 피로감이 몰려오고 있는 것은 역시 오로지 그의 탓일 것이다 앞으로의 사태를 보다 잘 해결해 나가기 위해 내일을 기약하는 것은 그의 이성이 결정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그것으로 그의 감정까지 완전히 수긍한 것은 아니리라 화검상은 그러한 문제들을 한번 생각해보기 위해 간혹 어두운 한밤중에 산속을 지나다가 한 나무의 아래에 정좌하고 앉아서 잠시 명상에 잠겨있기도 했다 어쨌든 이제 앞으로 한 달 정도만 있으면 이 황량한 대지 위에 도 흰눈이 내릴 것이고 그것으로라도 약간의 위안을 받게 되지 않겠는가 그가 태행산에 있는 그들의 은신처에 도착한 것은 막 아침 식사를 끝냈을 듯한 아침 무렵의 일이었다 그날은 하늘에 구름이 가득 끼어 있었고 음산한 바람이 누렇게 메마른 나뭇잎들을 허공에 가득 휘날리고 있었다 이렇게 기분이 좋지 않은 날씨에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지만 사람은 간혹 싫어도 해야 하는 일이 있고 또한 기분이 좋지 않아도 웃어야 할 때가 있다 백혈단에서 남은 인원들인 천서파 천서파의 서기현 서기현 등 5명은 그동안의 은신처를 약간 옮겼고 그 때문에 화검상은 이곳을 찾느라고 약간 수고를 해야만 했었다 그 동굴에 앞에 이르렀을 때 화검상은 문득 그곳에서 우통을 벗어져 치고서 열심히 검법을 수련하고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하고는 잠시 자신의 눈을 의심할 뻔했다 그에 그다지 뛰어나지도 않지만 그다지 멍청하지도 않은 기억력에 의하면 지금 저 앞에서 열심히 검법 수련에 몰두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다름 아닌 동방량 동방량이었던 것이다 지금 그 동방량이 열심히 연마하고 있는 것은 화산파의 매화검법이었고 그것을 보자 화검상은 일전에 그 세 권의 비급을 그들 남매에게 주었던 것을 기억해냈다 그렇다면 그 길지 않은 세월 동안의 그들 남매는 고집을 버리고 어느새 이곳으로 와서 서기현 등과 합류해 있는 중이란 말인가 화검상은 문득 우울하던 마음속에 한 가닥의 미소가 감돌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고 즉시 신형을 날려 가볍게 그 동방량의 앞에 내려섰다 동방량은 막 매화검법의 제5초 한매토염 한매토염에서 제6초 청철매화 청철매화로 옮겨가던 중이었는데 느닷없이 자신의 앞에 낯선 사람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크게 경악하며 허공에서 두 번 몸을 뒤집어 내려섰고 이어 장검을 겨누며 험악한 음성으로 소리쳤다 웬 놈이냐 당장 이름과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 덩치가 우람한 소년은 그래도 귀여운 맛이 있기는 하지만 저번에 있었던 그와의 불협화음을 생각해내고는 화검상은 내심 다시 마음이 씁쓸해지는 것을 느꼈다 화검상은 입가에 담담한 미소를 떠올리며 말했다 나는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그 건법의 비급을 건네준 사람이고 또한 너의 사부가 될 뻔했던 사람이지 이래도 나를 모르겠느냐 화검상은 지금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본래의 모습을 회복한 상태이기 때문에 동방향이 몰라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왠지 그는 화검상의 얼굴을 살피며 잠시 생각해보는 듯하다가 이윽고 말했다 그렇다면 당신은 바로 화화 화공자란 말입니까 화검상은 불과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뿐인데도 말투나 표정이 매우 어색하고 게다가 의심이 가득해 보이는 동방향의 얼굴을 바라보며 미소와 함께 다시 말했다 그렇다 나는 지금 서대협 서대협을 만나러 온 것이니 수고스럽겠지만 내가 나를 서대협에게 안내해 주겠느냐 동방향은 여전히 크게 의심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러나 뜻밖에도 이내 선선히 몸을 옆으로 돌리며 동굴의 안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럼 저를 따라오십시오 마침 서대협께서는 안에 계십니다 화검상은 그래도 최소한 이 녀석과 몇 차례는 입씨름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뜻밖의 용모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녀석이 이렇게 쉽게 자신을 인정하고 안내하겠다는 듯 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보고는 오히려 기이해져서 속으로 고개를 갸웃거렸다 To be continue 무림야그 무림야그 출력일 98-11-11 제목 화산문화 2 부두권 제54장 2 정말 이 녀석이 나를 제대로 알아보기는 한 건가 아니면 혹시 어떤 다른 속셈이 있어서 이러는 것인지도 모르는 일이지 이 동굴은 입구가 매우 비좁고 천연적인 구조가 상당히 험하고 거칠어서 사람이 살고 있다는 듯한 느낌은 거의 주지 않았고 실로 화검상과 같은 능력을 지닌 사람이 아니라면 쉽게 찾아내기 어려운 곳이라고 할 수 있었다 화검상은 잠시 묵묵히 동방향의 뒤를 따라 어두운 동굴의 내부로 들어가다가 이윽고 궁금하던 점을 입을 열어 물었다 이곳에는 너의 누나도 함께 와 있는 것이냐 나는 솔직히 이곳에서 너를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다 아마도 나의 용모가 변하여 너로서는 이상스럽겠지 동방향은 얼마간 대답이 없었으나 이내 약간 무뚝뚝한 어조로 말했다 저와 누나는 얼마 전부터 이곳에 와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단 저뿐만 아니라 이곳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도 쉽게 당신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니 그 점은 걱정하지 않아도 좋을 것입니다 허어 다들 나를 쉽게 알아볼 수 있을 거라고 이건 갈수록 태산 1호군 화검상은 두 사람의 분위기가 다시 이상하게 변해가는 듯하여 내심 쓴 웃음을 지으며 다시 말했다 그럼 너는 어떻게 그렇게 금방 나를 알아보았느냐 나는 얼마간은 그래도 고생을 각오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쉽게 믿어주다니 이상한 기분이 드는구나 동방향은 여전히 앞으로 걸음을 옮기며 대꾸했다 내 무공에 대해 아는 것 등도 그렇지만 우선 당신의 기질이 나 능력은 특별하여 누구라도 쉽게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만일 당신이 다른 어떤 모습으로 다시 변장한다고 해도 저는 역시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녀석은 그동안에 더욱 건방져진 것 같군 그나저나 내가 나를 이렇게 쉽게 알아보는 데는 그것 말고도 더욱 중요한 다른 이유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과연 그건 뭘까 하긴 이 녀석에게 굳이 듣지 않아도 이제 금방 알게 되겠지 화검상은 이에 다시 얼굴에 담담한 미소를 떠올리고 화제를 바꾸어 말했다 너의 누나의 건강은 요사이도 그저 그만하냐 그리고 그 우가장 유가장 그래 그런 얘기는 이제 그만하자 너희들이 이런 곳에서 잘 지내고 있다니 다행스런 일이다 동방향은 뭔가 약간 주저하는 듯 하다가 말했다 당신이 요가장의 놈들을 혼내준 것은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누나는 언젠가 당신을 한 번 더 만나게 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나를 한 번 더 만나게 되기를 바라고 있었다고 흠 아마도 그것은 그 일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이라도 하고 싶었던 것이겠지 어둡고 구불구불한 길을 잠시 걸어가자 이윽고 동굴의 내부가 더 밝아지고 넓어져갔다 이 동굴의 구조가 은밀하면서도 상당히 특이한 것이 화검상은 마치 언젠가 어렸을 적에 보았던 개미의 굴과도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모퉁이 하나를 돌아 좌측으로 급격히 꺾이는 지점에 이르자 화검상은 문득 눈앞에 하나의 작은 천연의 석실 같은 것이 펼쳐져 있고 눈에 낯설지 않은 한 사람이 경장에 무장을 하고 지키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었다 그 사람은 바로 서기현을 포함하여 이제 겨우 5명만 남은 백혈단의 인원들 중 한 사람이다 과거 그 백혈단의 내부의 분열과 외부의 침습으로 인해 이제는 그 가운데 소위 천서파의 인원들만이 남은 것이다 오씨 오씨 아저씨 이분이 바로 그 화공자입니다 서대협님을 만나기 위해 왔다고 합니다 그 오씨 아저씨라는 사람은 처음에는 상당히 놀라고 경계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으나 이내 동방향의 그러한 말을 듣고는 태도를 바꾸어 반쯤은 의심하는 듯하면서도 반가운 표정으로 웃으며 말했다 아 그러십니까 이거 몰라뵈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오실 줄 알았다면 미리 마중을 나가는 건데 그랬나 봅니다 화검상은 비단 지금 용모를 완전히 바꾸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리 연락도 취하지 않고 나타난 것이니 그가 잘 몰라본 것은 당연한 일이고 잘못은 오히려 화검상에게 있다고 해야 할 것이었다 하지만 화검상은 왠지 이러한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있었으면 서도 굳이 이제 다시는 자신의 용모를 숨기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었다 화검상은 폭건하고 미소하며 인사를 했다 별 말씀을 다 하시는군요 아마도 우리가 한 달 만에 다시 만나게 되는 것 같은데 그 오씨 아저씨라는 사람은 화검상의 정중한 인사를 받게 되자 그만 약간 당황해하며 얼른 마주받은 다음에 서둘러 안쪽으로 걸음을 옮기며 말했다 아 예 말씀을 낮추시지요 그럼 저는 얼른 가서 서사형 서사형께 연락을 드릴 테니 여기서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 오씨 아저씨라는 사람이 급히 안쪽으로 사라진 후에 화검상은 옆에 있는 평평한 바위 위에 앉았고 동방향도 그 옆에 서 잇었으나 아무런 말도 없이 잠시의 침묵이 흘러갔다 화검상은 다시 입을 열어 동방향을 향해 말했다 그동안의 너의 무공은 좀 늘었느냐 아까 보니 너의 그 매화 건법은 이미 제법 익숙해진 것 같더구나 동방향은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서 있다가 이윽고 다시 말했다 서대협과 오씨의 아저씨 등이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너무도 미숙하여 부끄러울 뿐입니다 화검상은 가벼운 미소를 입가에 떠올리며 과거를 회상해 보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다 좋다 너의 그러한 겸손한 태도는 무공을 연마해 가는 과정에서 훌륭한 마음 자세라고 할 수가 있지 후후 나도 싫은 과거에는 무공이 너무나도 형편없어서 많은 사람들의 놀림감이 되었던 적이 있었단다 게다가 너는 무학에 대한 자질이 제법 있는 편이니 그렇게 벌써부터 실망할 필요는 없다 동방향은 시선을 돌려 화검상을 한번 힐끗 돌아본 뒤에 가볍게 눈빛을 빛내면서 말했다 그 그런 얘기는 저도 들은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앞으로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당신과 같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무렵 화검상은 아무래도 상대방의 마음속을 어느 정도는 들 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에 동방향의 미묘한 심리적인 움직임을 계속 지켜보면서 내심 의아해하며 생각했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대체 무슨 얘기를 말하는 것일까 후후 그런 거야 사실 아무래도 상관이 없겠지 어차피 모든 일은 다 밝혀질 것들이 아닌가 그렇다면 화검상은 한번 다시 생각을 정리해본 다음에 미소와 함께 입을 열어 말했다 사실은 말이다 아까 아마 너도 이상하게 생각을 했었겠지만 시를 나눈 전에 너희들을 만날 때 어떤 사정이 있어서 신분과 용모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되었었다 아마도 내가 약간 실망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고 혹은 전혀 그럴 필요도 없을지도 모르겠구나 어쨌든 지금의 내 모습은 변장한 것이 아니라 진짜이다 그리고 나의 진자 이름은 화검상 화검상이며 화산파 출신이다 당근 무림에 있어서 그 화검상이라는 이름은 적지 않은 비중을 가지고 있고 동방향도 이제는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 무로 당연히 놀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뜻밖에도 그렇지 않았다 도리어 동방향은 입가에 가볍고도 기이한 고소를 떠올리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그건 이미 비단 저뿐만 아니라 이곳의 모든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금의 천하에서 그렇듯 유명한데 누군들 모를 수 있겠습니까 화검상은 그 말에 약간 어이가 없기도 하고 어리둥절해졌으나 이내 금방 어찌된 영문인지 간파하고는 내심 씁쓸하게 웃으며 생각했다 하긴 그러고 보니 과거 석의연이 한때 나의 본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것이고 게다가 전에 내가 이곳에 왔었을 때에도 아마 대강 나의 정체를 짐작했을 것이며 따라서 이들 동방남매가 이곳에 오자 그런 사실들을 모두 다 말해주었을 것이 아닌가 또한 그간 한 달의 세월이 흘렀으니 이미 천수자 등도 나의 정체를 어느 정도 간파하게 되었을 것이고 어쨌든 지금 이 녀석은 석의연에게 들었던 나의 진짜 모습과 내 용모를 비교해 보고는 어느 정도 반신반의하는 것이 틀림없다 갑자기 인기척이 가까워짐으로 몸을 일으킨 이 안쪽에서 석의연이 나타나 웃으며 그를 반기고 있었다 아 화공자 화공자님이 아니십니까 하하 이렇게 본래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을 보니 아마도 그간에 무슨 변화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로서는 더없이 기쁜 일이고 또한 화공자님을 뵙게 되니 반가울 뿐만 아니라 앞날에 새로운 서광이 비치는 듯합니다 2B 컨티뉴 무림야그 퓨울 무림야그 출력일 98-11-11 제목 화산문화 2 부두권 제55장 차차에는 향기가 제55장 차차에는 향기가 어려있고 기품 기품이 어려있다 필요 이상으로 장황한 석의연 석의연의 인사말을 들으면서 화검상은 이내 자신의 판단이 분명하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었다 그동안 석의연의 모습은 그다지 크게 변하지는 않았지만 단지 이마에 잔주름이 더 늘은 것 같았다 화검상은 그에게 미소를 보내고 폭권하며 말했다 과분하신 말씀을 하시는군요 일전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여러 가지를 속이고 무례 무례를 범하고 말았으니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그렇고 이번에는 몇 가지 상의드릴 일도 있고 해서 찾아온 것이니 부디 패가 되지나 않았으면 하고 바랍니다 그간 별거 없으셨겠지요 석의연은 힐끗 동방향을 한번 돌아보곤 웃으며 다시 말했다 이렇게 숨어서 지내기만 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별다른 일이 있겠습니까 다만 일전에 말씀드린 바 있는 저 두 분 남매 남매가 얼마 전에 이곳에 찾아와서 함께 머물고 있는 중입니다 화검상은 담담히 웃으며 말을 받았다 그랬었군요 어쨌든 여러분이 제게 별다른 오해 오해를 하지 않고 이렇게 맞아주시니 저로서는 뭐라고 감사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저도 죄송스런 마음도 있고 하여 다소 망설였습니다만 막상 이렇게 와보니 이제는 여러분과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가울 따름입니다 석의연은 웃으며 안쪽을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하아 자 그럼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저도 일단은 여러 사람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하고 게다가 아 아침 식사는 하셨습니까 화검상은 그의 뒤를 따라가면서 미소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막 먹고 오는 길입니다 앞으로 저를 편하게 대해주시고 가 급적 부담은 느끼지 말아주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동글동글은 다시 안쪽으로 비좁고 구불구불하게 이어졌으며 간혹 여러 갈래로 나뉘어지기도 했다 동방향은 따라오지 않고 다시 밖으로 사라졌고 석의연은 앞장서서 길을 안내하며 말을 계속했다 하아 제가 어젯밤엔 좋은 꿈을 꾸었나 봅니다 우리는 아직 아침 식사를 하기 전이지요 옛날과는 달리 이런 곳에서 계속 살아오다 보니 아침을 좀 느지막하게 먹고 점심과 저녁을 함께 먹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뭐 이런 곳에서 할 일 없이 살아가는 것이라면 그런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식사를 하셨다면 차차라도 한잔 하시겠습니까 석의연의 그러한 말을 들으면서 화검상은 은연 중 그들의 재정 상태가 좋지 못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하기는 이런 곳에서 줄곧 숨어 지내기만 하는 것이라면 활동 반경도 좁아지는 것이고 활동 반경이 좁아진다면 자연 모든 활동 비용 비용을 충당하는 일도 어려워질 것이다 화검상은 그러나 일단은 그들의 일에 나서지 않고 좀 더 두고 보며 생각해 보기로 했다 좋습니다 하지만 다른 분들에게 먼저 인사를 드리고 싶군요 석의연이 데려간 곳은 가장 안쪽에 위치해 있는 듯한 역시 작은 하나의 석실석실 비슷한 곳이었다 그곳에는 비록 초라하게 돌로 다듬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탁자와 의자 등이 구색을 갖추고 있었고 내부의 모든 구조들이 상당히 정교하게 다듬어진 흔적을 보이고 있었다 석의연은 다소 어색한 표정으로 웃으며 내부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곳은 사실 이제까지는 제가 직무실로 사용하고 있었던 곳입니다 다소 누추하기는 하지만 이곳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석실의 한쪽에는 유등 유등 이 작은 불빛을 바라며 타오르고 있었고 탁자 위에 있는 초는 불이 꺼져 있는 상태였다 석의연은 그 초에 불을 밝혀서 실내를 더욱 환하게 만들어 놓고 이내 미소를 지어 보인 뒤에 물러갔다 화검상은 잠시 그곳에 있는 의자 위에 앉아서 감각적인 방법으로 이 동굴 전체의 구조와 사람들의 기척을 살폈는데 사람들이 대여섯 명 정도였고 한쪽으로 바쁘게 모여드는 듯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는 동안 앞으로의 일들을 생각해 보고 있는데 문득 인기척이 일며 한 사람이 안으로 들어섰다 바로 다름 아닌 동방리 동방리 그녀였다 그녀는 두 손으로 찻잔이 올려진 작은 쟁반을 들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다소 놀라고 기이기이한 듯한 표정을 보이다가 이내 밝게 웃으며 다가와 말했다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가워요 나는 당신이 이렇게 잘생긴 남자일 줄은 미처 몰랐어요 뭐라고 내 얼굴이 과연 잘생겼던가 그녀는 안색이 그새 더욱 파리해지고 기운이 없어 보였지만 일부러 매우 발랄한 듯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았다 화검상은 그녀에게서 찻잔을 받아들며 마주 웃으며 말했다 과분한 말인 줄은 알지만 그래도 기분은 나쁘지 않은 것 같소 그나저나 불과 한 달 정도 지났을 뿐인데도 매우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구려 그간 별일은 없었소 동방리는 그의 옆에 있는 자리에 와서 앉으며 미소와 함께 말했다 그간 별일은 없었어요 당신이 도와준 덕에 우리는 비교적 쉽게 집안의 물건들을 정리하고 바로 이곳으로 떠나올 수가 있었지요 호호 당신이 이렇게 멋진 분일 줄 알았다면 차라리 내가 그때 좀 더 적극적으로 당신을 유혹 유혹할 걸 그랬나 봐요 화검상은 문득 미소 짓는 그녀의 눈가에 어리는 짙은 어둠의 기운을 느낄 수가 있었다 당시 화검상은 그녀가 앞으로 3년 이상을 살 수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었는데 아마도 그 사이에 별다른 일이 없는 한은 그렇게 될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발랄해 보이는 모습은 그다지 꾸민 듯한 인상을 주지 않았고 다만 눈가에 어려 있는 그늘은 바로 절맥증 이 깊어짐에 따라 겪게 되는 고통 고통의 흔적 흔적일 것이다 차차는 비교적 향기가 좋았고 그것을 끓인 사람의 맑은 깊음 깊음이 어려 있는 것 같았다 화검상은 천천히 차를 마시며 다시 말했다 낭자의 작은 할아버님에 대해서 생각하면 늘 미안한 마음만 앞서고 역시 내가 어떻게 해도 그 노고 노고에 보답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오 당신은 어쩔 수 없이 다른 모습으로 도와주려고 했던 것이지만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역시 낭자에게도 미 안하다는 생각이 드오 그래서 말인데 지금 만일 어려운 점이 이들어서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이라면 한번 말을 해보시오 그 말에 동방리의 입가에 떠오르던 웃음이 약간 사라지고 대신 가벼운 우수 우수가 깃들였다 그녀는 잠시 시선을 돌려 뭔가 생각하는 듯 하다가 다시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역시 저희 작은 할아버지가 그렇게 해오신 것이 누구를 의식하거나 보답을 바라시고 그랬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은 누구나 저마다 자신의 신념 신념을 가지고 살 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분도 역시 스스로의 신념에 충실했을 뿐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전에 우리 남매가 화공작게 받은 도 운만 해도 이미 넘칠 정도인데 이제 다시 그런 부탁을 드릴 수는 없는 일이지요 화검상은 그녀가 무슨 도움을 바라고 있는지 대강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녀는 지금 자신에 관해서는 이미 어느 정도 포기하고 있는 듯 했고 다만 자신의 남동생인 동방양에 대해서 부탁하고 싶은 것이리라 화검상은 차를 다 마신 다음에 화제를 돌려서 말했다 내가 오늘 이곳으로 오면서 걱정한 것은 혹시라도 여러 사람들이 이미 무슨 병고 병고라도 당했으면 어쩌나 하는 것이었소 하지만 지금 모두가 무사한 모습들을 보니 마음이 그저 기쁘기 짝이 없소 동방리는 잠시 생각을 한 다음에 약간 주저하는 듯 하다가 다시 말했다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무사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렇게 계속 숨어 지내시기만 하다 보니 그만 하나같이 크게 의기소침 의기소침해져 있는 것도 사실이지요 이번에 화공작께서 본래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필시 어떤 상당한 각오가 있으신 것으로 생각이 되는군요 화검상은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었다 내가 그때그때의 기분 기분에 따라서 오늘 이런 행동을 위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슨 특별한 보관 보관을 가지고 온 것은 아니오 다만 그저 이제까지 혼자서 행동을 해왔지만 앞으로는 좀 더 여러 뒤서 움직이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뿐이오 동방리는 그 말을 듣자 이내 크게 기쁜듯이 박수를 치며 말했다 그렇다면 매우 잘 된 일이에요 공작께서 이곳의 사람들과 합류하신다면 아마도 커다란 힘이 될 것이고 또한 일단은 밖으로 나가서 활동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것은 비단 백혈단의 본래 취지에도 맞을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데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지요 사실 이곳의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살아가느니 어떤 보람 있는 일만 있다면 차라리 즉시 나가서 싸우다가 죽는 것이 낫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편이에요 화검상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입가에 가느다란 고소를 떠올렸다 낭자는 나를 너무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 같소 나는 별로 대단한 존재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 모두에게 해를 끼치게 될지도 모르오 To be continue 무림야그 무림야그 출력일 98-11-11 제목 화산문화 2 부두권 제55장 1 그때 가벼운 인기척과 함께 석의연이 다시 안으로 들어섰다 석의연은 다소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다가 이어 정색하고 화검상을 향해 말했다 지금 모두들 모여서 화공자님을 뵙고자 하고 있습니다 잠시 그쪽으로 자리를 옮기시겠습니까 화검상은 석의연의 부담 없는 듯한 거표정과는 달리 그의 속마음에는 어떤 중요해 보이는 결정이 내려져 있는 듯하다는 것을 인지하고는 즉시 몸을 일으켰다 사람은 덜어 여유를 즐기는 성향이 있는 성품이라고 하더라도 때로는 좀 더 서둘러야 할 때도 있는 법이리라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무리함을 자초하는 것은 곤란을 받게 되기가 쉬우며 가능하면 모든 일에 있어서 자연스러운 흐름을 타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좋습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에게 미처 제대로 인사도 드리지 못했는데 이제 정식으로 만나 서로를 알게 되었으니 반가운 일입니다 화검상이 석의연의 뒤를 따르자 동방리도 역시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그 뒤를 따라왔다 이 제법 방대하게 형성되어 있는 동굴의 전체 구조 중에서도 중 앙 부근에 있는 그 공간은 거의 작은 석전석천이라고 불릴 수 있을 정도로 넓은 편이었고 지금까지 회합의 장소로 사용되어 왔던 곳인 모양이었다 역시 작은 동굴 통로를 따라 앞쪽으로 조금 나아가자 그곳에 도 달할 수가 있었고 이내 초라하게 만들어져 있는 하나의 넓은 돌 탁자를 사이에 두고 서서 그를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었다 지금 이곳의 분위기는 촛불이 밝혀져 있기는 하지만 그 빛이 작고 희미하여 다소 어둡고 우울한 느낌을 불러일으키고 있었고 사람들의 표정들도 그리 밝아 보이지는 않았다 사실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은 화검상에게는 낯설지 않은 얼굴들이지만 새삼스럽게 본 모습으로 만나게 되는 오늘 화검상은 공연이 어색해지는 것을 감출 수가 없었다 비록 인원이 그다지 많지는 않지만 이곳은 공식적인 자리인지라 석의연은 상석 부근에 이르자 이내 약간 엄숙한 표정으로 입을 열어 서두를 꺼냈다 자 여기에 계시는 이분이 바로 그때 우리를 도와주셨던 그 화공자이십니다 당시 화공자 본인의 특별한 사정으로 모습을 감출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본래의 모습으로 우리들 앞에 돌아오셨으니 여러분은 적극적으로 이해해 주시고 그에게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들 간의 대화가 마무리되어 있는 상황의 것이므로 아마도 지금의 이 말은 그저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화검상은 이미 조금 전에도 이러한 모든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해두었지만 지금은 내심 그 가운데에서도 이들의 표정이 그다지 박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유를 확인해 보고 있는 중이었다 사실 그 이유라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도 않고 생각해 보면 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었다 현재의 화산파의 세력세력에 맞서서 싸워왔던 만큼 그들은 비단 고집이 셀뿐만 아니라 자존심 자존심도 대단한 편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러한 그들이 이제는 허망하게 약화되어 존립의 위기까지 느끼게 될 정도이고 또한 이렇게 그 분명한 능력 능력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도움의 희망을 걸어야 하다니 그들의 마음이 심히 괴롭고 어두워지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실로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러한 그들의 심리심리에 유의하여 처신하면서 그들에게 어떤 새로운 분명한 희망 희망을 줄 수 있다면 화검상은 이 분위기를 바꿀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동방양과 그 오씨 아저씨라는 사람도 참석하여 그야말로 이곳에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상태이므로 화검상을 포함한 숫자는 모두 8명이었다 석일현이 화검상을 바라보고는 옆으로 걸음을 옮겨 자리를 비켜주자 화검상은 그 자리에 서서 정중히 폭건한 뒤에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말하기 시작했다 여러분을 이제 두 번째 뵙는 것 같습니다만 아마도 여러분은 저의 이 얼굴을 처음으로 대하시는 분이 많으실 것입니다 저는 마땅히 후배 후배로서의 예의를 다해 여러분들을 대했어야만 해듬해도 부득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점은 심히 죄송스럽고 또한 제3 사죄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정식으로 저의 소개를 하자면 저는 여러분과 같은 화산파 화산파의 출신으로 이름은 화검상 화검상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선 저의 그간의 잘못을 시인하는 뜻으로 일단 여러분의 질문 질문을 받고 궁금증을 풀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께 만일 어떤 의문점이 있으시다면 가차없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화검상의 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지만 막상 그가 이렇게 나오자 미처 예상 못한 일이었는지 잠시 저마다 머리를 굴려보며 생각에 잠기는 듯했다 하긴 그들이 화검상에게 느끼는 의문점이라는 것은 이로 헤아릴 수도 없이 많겠지만 지금은 그만 그런 질문을 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현재의 상황에서 도무지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인지 그런 말을 들었는데도 그들은 쉽사리 질문을 하지 않고 도리어 마음이 우물우물하고 차가워지는 것 같았다 석의현이 그것을 보고 나서서 웃으며 분위기를 환기시키려는 듯이 말했다 아 우리 화공자님께서 비록 당시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변장을 하기는 했지만 사실 그런 점은 강호강호상에서는 흔한 일이고 우리도 또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때때로 그 방법을 쓰곤 했지요 게다가 화공자님은 당시 우리를 구해주신 생명의 은인 은인과도 같으신 분이라서 우리들로서는 당연히 무슨 불쾌 불쾌한 감정이 있을 리가 없고 오히려 고마워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화공자님께서는 일단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되었고 더 이상 사과하실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아 미쳐 제가 아직 여러분들을 화공자님께 소개해드리지 않았군요 이어 석의현은 화검상이 아직 이름을 알지 못하는 그 네 사람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다음과 같았다 오기문 오기문 그는 바로 아까 동방향이 오씨 아저씨라고 부르던 사람이었는 대나이는 가장 많아서 51살이고 석의현의 사제 사제이며 화검상이 보는 바로는 무공이 산갑자 반의 절정 절정 경지로 보였다 양귀해 양귀해 그는 나이가 47이고 역시 석의현의 사제가 되며 무공 수준은 오기문과 비슷한 수준으로 제법 무학에 대한 재능 재능이 있어 보였다 한귀풍 한귀풍 그는 나이가 45이고 역시 석의현의 사제이며 무공 수준은 산갑자 절정 경지이고 체형이 날렵해 보이는 것이 신법신법에 약간의 소질이 있는 것 같았다 주기선 주기선 그는 나이가 42로 석의현의 사제들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 민편인데 무공은 한귀풍과 비슷하여 역시 무학에 대한 재질이 있어 보였다 이들은 하나같이 도중에 나이가 많은 몸으로 화산파의 속가제자, 속가제자로 입문하여 서둘러 무공을 배워온 사람들이기 때 문의 자연 그 무공 수준은 일대일대의 다른 정식 제자들에 비해 열악할 수밖에 없으나 그래도 그간의 온갖 거친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이므로 그 강인한 정신력과 경험만큼은 인정해줄 만하다고 할 수 있었다 석의현이 그렇게 일일이 소개할 때마다 그들은 각기 거의 형식적으로 허리를 굽혀 보였지만 화검상은 그게 모두 깍듯한 예의를 보이는 정중함을 잊지 않았다 서로간의 소개가 그것으로 대강 끝나자 화검상은 이윽고 미소하며 다시 입을 열어 말했다 여러분이 이렇게 넓으신 마음으로 저를 이해해 주시니 저로서는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여러분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보기 드물게 정의 정의를 몸소 실행하려는 분들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염치 불구하고 찾아 된 것이지만 과연 제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어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군요 이윽고 그들 가운데 양뒤에가 입을 열어 다소 비아냥거리는 듯 한 태도로 말했다 당신이 최근 강호강호에서 혁혁혁혁혁 한 명성을 쌓아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도 잘 알고 있소 그러니 이제 그런 형식적 형식적 인말은 그만두고 보다 실질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떻겠소 사실 우리가 당신에게 어떤 커다란 도움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 물정도 모르는 바보인 건 아니오 오기문이 그 말을 받아 웃으며 말했다 솔직히 우리는 최근에 많이 의기소침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때에 화공자님께서 이렇게 이곳에 와주시니 우리로서는 갑자기 다시 새로운 희망이 샘솟는 듯하고 또한 다시 한번 몸을 던져 일하고 싶은 의욕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만장일치로 화공자님을 단주 단주로 추대할 것을 합의 합의하였고 또한 화공자님의 지시라면 기꺼이 따를 것을 맹세하였습니다 석의연이 옆에서 웃으며 다시 말했다 그러니 화공자님께서는 어서 단주의 직위 직위에 오르시고 앞으로 우리가 해나가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기실 이들이 상황이 웬만하다면 아직 능력이나 그 의도도 잘 알지 못하는 한 젊은이에게 흡사 모든 것을 내맡기는 듯한 태도를 취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비록 모두가 겉으로는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짓거나 웃고 있는 듯하지만 기실 그들의 속마음까지 그렇다고는 결코 말할 수가 없었다 화검상 역시 그들이 느끼는 비참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으므로 가능하면 빨리 모든 일을 정리해버리는 것이 나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화검상은 짐짐 놀란 듯한 표정을 보이며 웃으면서 두 손을 가로 졌다 To be continue 무림야그 무림야그 출력일 98, 11, 11 제목 화산문화 2 구 두권 제 55장 2 아니 그게 무슨 말씀 들이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후배일 뿐만 아니라 이미 여러분의 밑에서 여러 가지를 배우려고 작정하고 있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저의 수명 수명을 단축시키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화검상이 이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주도적으로 일을 처리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들의 윗자리에 앉아야 할 것이며 그것은 거의 불가피한 것처럼 느껴지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었다 양귀애가 눈살을 심하게 찌푸리며 다시 말했다 알고 보니 당신은 아직 나이도 많지 않은데 몹시 교활 교활 한 편이로군 나는 세상에서 위선자 위선자나 위군자 위군자를 가장 격렬하고 싫어하는 사람이오 그러니 당신도 이제 그만 수작을 부리고 어서 본심 본심을 말하는 것이 어떻겠소? 석의연이 얼른 양귀애의 말을 제지하며 약간 어색하게 웃으며 화검상에게 말했다 화공자께서는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주시오 저 양사제 양사제는 비록 말투는 늘 곱지 않지만 마음만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보다 우리는 화공자님이 오셔서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시기를 바라고 있는데 우리의 밑에 계시겠다고 하시니 누가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화검상은 길게 한숨을 내쉬고 한손을 내져우며 말했다 제가 저분 양대협 양대협을 나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바른 말씀을 하시는 분을 더욱 좋아하지요 다만 아직 나이도 어리고 경험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후배인 제가 감히 여러분의 윗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커다란 죄 죄가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군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도 작금작금의 상황은 여러 가지로 심히 어려워서 설사 제가 어떤 죄를 짓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의 합의에 따라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만 양대협은 그 말에 더욱 못마땅한 듯 안색이 더 냉랭랭랭해졌 은하 차마 더 이상은 말로 그것을 표현하지 않았다 서계현은 이에 얼른 화검상의 말을 받으며 재촉했다 바로 그렇습니다 화공자님께서는 무엇을 더 망설이십니까 지금이라도 바로 단주 단주의 직위를 승낙하시면 우리는 즉시 한 마음으로 화공자님의 지시에 따르게 될 것입니다 동방리도 뒤에 있다가 미소하며 한마디를 덧붙였다 그래요 우리는 지금 다른 것들을 돌볼 여우가 없으므로 가장 최선 최선의 길을 선택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이고 그 일에 이런저런 시간 시간과 정렬을 낭비한다는 것은 커다란 어리석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녀는 본래 이곳에 오기 전에도 상황을 통찰하는 능력 능력이 있었는데 이곳에 오고 나자 그러한 능력이 더욱 현실적 현실적으로 변한 것 같았다 화검상은 거듭 무거운 표정으로 탄식하고 정색정색을 하며 괴로운 듯이 말했다 그럼 좋습니다 저는 이 시간부터 여러분의 뜻을 존중하여 감히 죄인 죄인이 되도록 하지요 앞으로 여러분의 의사를 대신하여 수행하겠으며 결코 실망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이라도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저에게 호된 꾸질함을 내리시거나 혹은 이 자리에서 박탈해 주십시오 화검상이 그런 말을 꺼내자 사람들은 약간 놀란 빛을 보였으나 이내 서로를 돌아보면서 일제히 박수를 쳐주었다 석의연이 크게 기쁜듯이 웃다가 즉시 부복하며 말했다 소인 소인 석의연이 삼가 단주님께 인사 올립니다 축하드리는 바이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저 박수만 요란하게 쳐주었을 뿐 그저 묵묵히 화검상을 주시하기만 했다 화검상은 미소를 지으며 직접 몸을 굽혀 석의연의 손을 잡아 일으켰소 이어 웃으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본래 이 자리는 서대역께서 맡으셔야 하는 것인데 감히 제가 대신하게 되었으니 그 죄스러운 점은 말로 다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별로 한 일도 없고 오직 서대역께서 항상 노심초사 노심초사 해 오신 것이지요 앞으로 부족한 저에게 많은 지도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의연은 입가에 짐짓 환한 미소를 떠올리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이제 우리 백혈단 백혈단의 단주님이 되셨으니 앞으로 더 이상 죄인이 아니십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어야 할 테니까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소인에게 말씀을 낮추어 주시지요 화검상은 고개를 끄덕인 뒤에 다시 여러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서대역께서 방금 전에 하신 현명하신 충고는 깊이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저는 상황이 부득이하여 이 자리에 앉게 된 것인 만큼 우리가 화산파 화산파의 옛정기 정기를 대 찾을 때까지만 단주의 지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 임시 단주에 대해서는 이미 작고 작고 하신 이전의 단주님들과 같이 생각할 수는 없는 일이니 여러분들은 편하게 저를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일단 단주가 되었으니 여러분들 중에서 새롭게 지책들을 정해도 되겠습니까? 서귀현이 웃으며 말했다 단주님께서는 이제 우리들의 어른이 되셨으니 앞으로는 모든 일을 그렇게 일일이 허락받지 않아도 좋을 것입니다 만일 생각해 두신 것이 있다면 말씀해 보십시오 화검상은 미소를 지어보인 뒤에 여러 사람들을 향해 말했다 여기 계시는 이분 서대협은 이제까지의 공로도 많을 뿐만아 니라 능력도 풍부하시고 여러분 모두에게 신망을 두텁게 받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서대협을 제게 무슨 일이 있을 경우 모든 일을 대행할 수 있는 부단주 부단주로 모실까 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기문이 미소하고 나서서 폭권하며 말했다 단주님의 그러한 말씀은 매우 지당하신 것입니다 저희들은 누구도 그 말에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서귀현도 환하게 웃으며 화검상을 향해 새삼 다시 읍하며 말했다 단주님께서 그런 은혜 은혜를 내려주시니 소인으로서는 그저 과분할 따름입니다 화검상은 서귀현의 그 인사를 받은 뒤에 이윽고 자신이 가지고 온 그 작은 보따리를 풀어 내음물들을 탁자 위에 쏟아 놓으며 다시 말했다 비록 지금은 우리의 인원이 그다지 많지 않지만 앞으로 강호해 나가게 되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우선은 자금을 충분히 준비해 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마침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횡재 횡재를 하여 이 자금을 얻게 되었으므로 일단 이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사람을 따로 정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독단적으로 정하는 데 대해서 여러분들께서는 찬성하십니까 무리민들이 비록 황금 황금에 대한 욕심을 멀리하고 있다고는 해도 일단 여러 사람들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자금이 많이 필요한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화검상이 도선에게서 받았던 그 자금 보따리에서는 실로 엄청난 양의 재물이 쏟아져 나왔으므로 사람들은 미처 예상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만 일제히 두 눈들이 휘둥그레지고 말았다 일견하기로도 황금 수만 양에 해당되는 듯한 그 보석보석이 나 명주 명주 등은 대단한 고급품들이라 눈이 부시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이곳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아직 그런 귀한 물건들은 본 적도 없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크게 놀랐다가 이어 다소 의아하면서도 어 미둥절한 표정으로 화검상을 주시하기 시작했다 양뒤에가 다시 안색을 싸늘하게 가라앉히며 화검상을 향해 말했다 우리에게 당장 급한 것은 그런 재물 재물 따위가 아닐 것이오 하지만 그런 것들도 전혀 불필요한 것은 아닐 것이므로 일단은 단주께서 그런 성의를 보이시는 데 대해 감사를 표하는 바이오 그 자금은 단주께서 가지고 온 것이니 의당 단주께서 마음대로 그 관리인을 정해도 상관없을 것이오 화검상은 고소고소한 뒤에 그 말을 받아 말했다 물론 제가 이런 자금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양대협의 말씀이 전적으로 오를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만약 능력 능력이 부족하여 도저히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면 언제라도 이 자리를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만 가능하면 여러분과 한마음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어수룩하기는 하지만 이 말을 먼저 꺼낸 것에 불과합니다 다소 무리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분께서는 저를 너그럽게 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서기현이 웃으며 나서서 말했다 단주님의 실력에 대해서는 이미 전에 우리가 목격한 바가 이르니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좋을 것입니다 단주님께서는 너무 부담을 갖지 마십시오 화검상은 미소하며 서기현에게 고개를 끄덕여 보인 다음에 정색을 하고 다시 말했다 그럼 지금 제가 생각한 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동방랑자 동방랑자는 비록 건강은 그다지 좋지 않으나 통찰력이 매우 뛰어나고 이제 이제 매우 밝은 편입니다 따라서 저는 그녀에게 자금의 관리를 맡기는 한편 우리 백혈단 백혈단의 군사 군사의 직위를 부여할까 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서기현의 4명의 사제들은 비록 사이가 좋은 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서로 간에 아무래도 강한 경쟁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 동방남매는 그들의 선사 선사인 동방천서의 가족들이므로 동방리에게 군사의 직위를 맡기는 것은 그들 간의 우위를 깨뜨리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양뒤에는 두 눈에서 가벼운 이체 이체를 바라며 말했다 좋습니다 우리도 동방랑자가 그런 직위를 맡아준다면 별로 이해가 없을 것입니다 동방리는 갑자기 자신이 거론되자 다소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만 니네 미소하며 말했다 호호 그 제안은 좀 이상하군요 저는 아직 나이도 어린 계집아이에 불과한데 과연 그런 직책을 맡을 수가 있을까요 게다가 우리는 인원이 겨우 10명도 안 되는데 군사 군사라는 직위를 둔다는 것도 그렇고요 그렇지 않나요 호호 2B 컨티뉴 무리미아그 무리미아그 출력일 98 10일 10일 제목 화산문화 2 부 두권 제 56장 의문의 문과 변수 변수 제 56장 의문의 문과 변수 변수 화검상은 다소 정색정색하고 그녀를 향해 부드러운 어조로 설명했다 그것은 그렇게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한결같아 보이지만 기실 현재의 화산파의 사람들 중에도 진심진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그곳의 인원들이 우리 백혈단에 합류하여 갈수록 인원이 불어나게 될지도 모르는데 어찌 군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낭자의 건강으로 다소 어렵기는 하겠지만 지금 우리의 사정이 워낙 좋지 못함으로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것이니 수고스럽겠지만 이 직위 직위를 맡아주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이에 동방리는 표정이 약간 창백해지고 엄숙해지더니 이윽고 정색을 하며 그 자리에서 몸을 크게 굽히며 날아갈 듯한 대리를 올리기 시작했다 그렇게나 소녀 소녀를 생각해 주시니 저는 감히 이 목숨이 다하는 한이 있더라도 마다할 수가 없군요 삼가 동방리 동방리가 단주님을 뵈어요 앞으로 미약하나마 이 일에 분골 쇄신 분골 쇄신 노력하도록 하겠어요 고맙소 화검상은 역시 손수 손을 내밀어 그녀를 일으키고는 다시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자 일단 이렇게 대강의 직위가 정해졌으니 우선 잠시 자리를 정하고 앉아서 간단히 앞니를 노니노내 하도록 합시다 음란은 먼저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소 동방리가 탁자 위에 펼쳐져 있던 재물들을 도로 작은 보따리에 담아서 거두고 이어 모든 사람들이 그 서열서 열에 따라서 좌정하고 나자 석의현이 다시 입을 열어 말했다 단주님께서는 만일 지금 곧 강호 강호에 나가게 된다면 어떤 방향으로 일을 해나갈 생각이십니까 석의현이 화검상의 우측에 자리한 반면 동방리는 좌측에 앉았고 그리고 동방량은 그녀의 뒤에 마치 시리파드 서 있는 상태였다 화검상은 손을 내저으며 미소와 함께 말했다 이미 말했다시피 나는 아직 별로 모든 일을 해나가는 대에 있어서 능숙하지 못하고 아는 바도 거의 없소 그러니 먼저 부단주께서 이제까지의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의견을 제시해 주는 것이 좋겠소 사람들은 그 말에 화검상의 신중한 면모를 보는 것 같아서 다소 안도해하면서도 어딘가 실망스러운 느낌도 감추지 못하는 것 같았다 석의현은 좌중을 돌아보며 미소를 보인 후에 화검상을 향해 대 답했다 단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럼 제 생각을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본래 우리는 이제까지 직접적으로 나서서 활동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나중을 위해서 최대한 정보 정보를 수집하는 방향으로 움직여 왔었습니다 만일 그러다가 우연히 아주 좋은 기회를 만나게 되면 이 작은 인원으로도 한번 거사 거사를 해보려고 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솔직히 그럴 가능성은 아주 희박했으며 따라서 한편으로는 꾸준히 다른 좋은 방법을 모색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화검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현재의 강호정세 강호정세에 대해서는 헌하게 알고 계신다는 말씀이로군요 석의현은 정색을 하고 말을 계속했다 헌하게 안다고는 말할 수 없어도 최소한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는 좀 더 상세상세하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 험험 그러므로 제 생각으로는 일단은 이곳에서 힘을 기르고 때를 기다린 후에 신중하게 강호 강호에 나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화검상은 잠시 뭔가 깊이 생각하는 듯 하다가 이윽고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의 백혈단 백혈단은 이미 너무 오랫동안 이런 곳에 측거하며 때를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물론 그런 신중함 자체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아무리 깨끗한 물도 오랫동안 고여있으면 썩기 마련인 것이고 또한 사람들도 너무 오래 기다리다 보면 지치기 마련인 것입니다 설령 한두 번 패배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 의욕만 있으면 다시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지쳐서 그 의욕마저 상실상실하게 되면 자칫 우리의 희망도 모두 없어져 버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는 너무 서두를 필요도 없겠지만 지금 즉시 준비를 하여 이곳을 떠나도록 하고 점진적으로 상황을 보아가며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석의연과 다른 사람들의 얼굴에 숨길 수 없는 우려의 빛깔이 강하게 떠올랐다 기실 화검상이 혹시 아무것도 모르고 성급하게 행동하여 모든 일을 망치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는 그들이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갖고 있던 것이기도 했다 석의연은 약간 불안불 안한 듯한 시선으로 화검상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희도 사실 차라리 그렇게 되었으면 하고 바랄 때가 많았습 니다 하지만 지금의 이 전력전력으로 현재의 화산장문인 화산장문인 등과 맞설 수가 있겠습니까 화검상은 미소하며 천천히 고개를 내저은 다음에 이어 약간 뜸을 들이다가 말했다 우리가 만일 지금 강호 강호에 출도 출도한다면 비단 화산장문인 등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의 명문정파 명문정파의 사람들과도 부딪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시고 저를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라면 충분히 무학이 일정한 경지 경지에 오르면 내공 내공의 작용으로 이리저리 허공으로 도약하는 일은 누구나 쉽게 가능하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정말로 말처럼 허공을 날아다니는 일은 그야말로 선택된 최강 최강의 경지에 오른 자질 높은 사람들만 이행할 수 있는 지극히 어려운 능력 능력이다 게다가 이렇게 그냥 허공에 떠올라서 잠시 머무른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다 석의현 등은 이미 현재의 화산파의 장문인 장문인인 풍천비 풍천비나 원로 원로들조차도 아직 그러한 어품비행술 어품비행술이나 능공허도 능공허도와 같은 경지에는 오르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화검상은 비단 스스로 그런 능공허도와 같은 무공을 펼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그렇게 되도록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무하게 이단 이단의 사술 사술이라는 것이 존재하기는 해도 그것이 이렇게까지 상상도 못할 정도의 괴력 괴력을 발휘할 수는 없는 일임으로 사람들은 저마다 경악경 악하여 벌린 입을 다 물지 못하면서도 대체 이게 무슨 무공일까 하고 나름대로 머리를 굴려보기도 했다 그러나 일찍이 듣도 보도 못한 일인지라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그들은 그렇게 일단 타의 타의에 의해 허공에 떠올랐으나 거의 구속감을 느낄 수가 없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었고 그것은 마치 스스로 능공허도의 신법신법을 펼치는 것과도 흡사했기 때문이었다 이 순간에는 제 아무리 냉소 냉소적이었던 양비에나 혹은 스스로의 경륜을 의식하며 은근히 절반쯤 화검상을 내려다보던 서기 현 등도 비단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마치 얼빠진 것처럼 화검상을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일반적으로 무공이 아직 광검광검의 경지에 오르기 이전이라면 대개 한 번 발출한 기운 기운을 자신의 뜻대로 이리저리 통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가까운 거리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흡인공 흡인공 따 위에도 실상은 거의 그대로 작용작용되는 이치이며 일단 광검광검의 경지에 오르면 한 번 발출한 기운을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것은 그것이 이른바 말 그대로 혼혼일 무항 무학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화검상의 무학은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곡선적 곡선적인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심검심검의 경지에서도 어느 정도 그런 것이 가능했었고 이제는 광검의 경지에 오르자 그야말로 뜻대로 원만하게 진기진기를 운용운용하게 된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제 화검상의 무학에서 직선적인 경우의 해설처럼 무슨 광검이니 혼일 무학이니 하는 따위의 말은 필요가 없어진 것인지도 모르는 일이다 물론 그러는 가운데 장래에 상서로운 백광백광이 일어났던 것은 화검상의 광검의 원형원영 이 약간의 빛을 발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아직 직선적인 광검의 경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는데 곡선적인 광검의 경지에 대해서 알 수 있을 리가 없는 일이었다 지금 허공에 떠오른 사람들 중에는 물론 동방남매인 동방리와 동방양도 함께 속해 있었다 화검상은 그들을 두루 바라보면서 미소와 함께 다시 입을 열어 말했다 자 이만하면 여러분은 저를 믿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무슨 다른 사술 사술이 아니라 기실 다름 아닌 우리 화산파 무공의 근원적인 흐름에서 나온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여러분이 저를 믿어주고 함께 본파 본파의 앞날과 정기 정기를 회복시키는 일에 한마음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화검상의 그러한 마른 사람들을 정신차리게 만들었고 그들은 저마다 금방 꿈에서 깨어난 듯한 표정을 보이면서도 연신몸을 움직여 보기도 했다 석의연은 문득 깊은 탄식과 함께 매우 착잡한 표정을 지으며 정중히 입을 열었다 단주님께서는 정말로 사람을 놀라게 하시는군요 저는 일찍이 본파 본파에서 이와 같은 능력을 지닌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단주님께서는 신공신공을 전개하시면서도 마치 평소처럼 그렇게 태연히 말씀을 하시니요 혹시 저희가 단주님의 능력을 의심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저희들은 스스로의 능력의 회의 회의를 느끼고 또한 스스로의 비천한 안목에 비관 비관할 뿐입니다 저는 설령 이것이 사술 사술이라고 해도 반드시 단주님과 같은 능력을 지닌 분이라면 모든 일을 이루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양귀에도 쓴웃음을 지으며 어쩔 수가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저도 역시 이제는 단주님을 무조건 따를 수밖에 없게 되었군요 저는 스스로 단주님을 측량측량 해보려고 하다가 결국 자신의 한계 한계만을 드러내고 망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탓하탓 그러나 어쨌든 기분은 매우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바보가 되었다고 해도 우리가 이와 같은 날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은 정말 기쁜 일이 아니겠습니까 화검상은 그 말을 듣고 나자 앞면 앞면 가득 환한 미소를 지으며 모든 사람들을 본래대로 자리에 내려놓은 뒤에 자신도 자리에 내려앉으며 말했다 여러분이 모두 그렇게 생각해 주신다니 저로서는 마치 태산태산이라도 얻은 듯이 마음이 매우 든든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나중에 이 날을 기념기념하고 기뻐할 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일단 기본적인 일이 대강 마무리가 된 듯하니 이제는 윗분의 영정에 저라고 예 예를 올려야 하겠군요 새로운 백혈단 백혈단의 일원이 된 그 사람들은 이어 모두가 일제히 화천계 화천계에 영정이 걸려있는 석실로 몰려가서 향향을 피우고 예를 올렸으며 간절히 이 사실을 구하고 모두가 한마음이 될 것을 결의결의했다 화검상은 자연 다시 조부의 영정을 대하게 되자 은근히 우울우울한 감회가 느껴지는 것을 어찌할 수가 없었으나 일부러 태연한 듯한 표정으로 그것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다 이윽고 그러한 절차도 모두 끝나게 되자 화검상은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석의연이 안내해준 방으로 들어갔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가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하기 위해 서둘러 떠날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화검상이 그 방 안에 있는 침상 위에 누워서 막 옷을 입은 채로 잠시 눈을 붙이려고 할 때였다 문득 다시 인기척이 다가오더니 동방리 동방리가 문을 열고 미소하며 안으로 들어섰다 화검상은 이미 숙성한 처녀가 방 안에 들어왔으므로 더 이상 누워있을 수가 없어서 즉시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떠날 준비는 잘 되어 가오 몸이 피로하다면 너무 무리하지는 말고 동생이나 부단주에게 부탁해 보도록 하시오 갑자기 그런 모든 문제를 처리하려면 결코 쉽지 않을 것이오 동방리는 다정다정한 미소와 함께 다가와 그의 옆에 앉으며 기이기이한 표정으로 웃었다 그러자나도 부단주께서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이미 모든 준비를 지휘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는 이미 당신에게 마음속으로 깊이 승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누구도 제가 나서서 힘든 일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실상 지금 제가 할 일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그래서 그래서 심심한 나머지 이렇게 단주님을 귀찮게 해드리기 위해 찾아온 거예요 음 혹시 이 여자가 무슨 어려운 부탁이라도 하려고 찾아온 것이 아닐까 화검상은 내심 은근히 그녀의 속마음을 살피며 말했다 내게 무슨 특별히 할 말이라도 있는 것이오 동방리는 여전히 기이하게 웃으며 그의 표정을 주시하더니 다시 말했다 저는 아까 당신이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 듯하던 것에 관해서 잠시 곰곰이 생각해보았고 마침내 그것이 옳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당신은 혹시 아직도 강호의 정세 정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화검상은 약간 놀라는 듯한 반응을 보이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니 그것을 어떻게 알았소 동방리는 품속에서 한 권의 작은 책자 책자를 꺼내서 그에게 건네주며 다소 시큰둥한 표정으로 대꾸했다 그건 아마도 아까 당신의 은근한 태도를 본 사람은 누구나 알 수 있을 거예요 알고 보니 당신은 나를 군사 군사로 임명했으면 서도 기실은 나를 바보로 보고 있군요 그 책자를 펼쳐보니 그것은 뜻밖에도 당근 강호의 인물들과 사건 정보들을 비교적 상세상세하게 기록한 것이었다 화검상은 다소 놀랍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여 웃으며 그녀에게 말했다 설마하니 당신은 이런 일이 있을 줄 미리 알고서 이것을 만들어두었다는 말이오 동방리는 고소고소하며 손을 내져었다 나에게 아직 그와 같은 해안 해안은 없어요 본래 그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 만들어두었던 것이지요 우리 남매가 이곳으로 와서 강호인 강호인들과 어울리게 된 이상은 우선 그러한 정보를 잘 알아두는 것이 좋을 듯해서 간혹 서대협 등에게 물어서 틈틈이 만들어두었던 거예요 아마도 그녀는 자신보다는 동생인 동방향을 위해서 그와 같은 것을 만들어놓았을 것이고 또한 마치 심심풀이로 만들었다는 것 같지만 기실은 이 한 권의 작은 책자를 완성하기까지 그녀의 노고 노고가 적지 않았을 것이다 게다가 그녀가 그 책자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면 손수 이것을 들고 화검상을 찾아올 리가 있겠는가 어쨌든 이와 같은 책자야말로 지금의 화검상에게 있어서 대단히 필요한 것이라는 점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기에 화검상은 예순몰시 고마워하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낭자에게 한 번 더 신세를 지게 되었구려 좋소 만일 무리한 일이 아니라면 낭자의 부탁을 고려해 보도록 하겠소 내게 혹시 무슨 부탁이라도 있는 것이오 동방리는 다시 한 번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해안 해안은 아마도 당신에게 있는 것 같군요 좋아요 하지만 저는 이미 군사 군사라는 직책을 맡게 되었으니 우선 공적인 일부터 마쳐야 하지 않겠어요 단주님께서 소녀에게 맡기신 그 제보 제보들을 제가 다시 점검해보니 아마도 황금 3만 양이 상은 나갈 것 같았어요 일단 이곳을 떠나서 낙양 낙양이나 개봉 개봉으로 가면 그것들을 황금 황금이나 은자 은자 혹은 은표 은표 따위로 바꿀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을 그냥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금약을 평가하는 일에 있어서 손해보는 일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그게 역시 좋겠지요 화검상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수긍하는 듯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하긴 아무래도 그런 것 같소 하지만 지금 당장 그런 성시 성시에 다녀올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우선 필요한 자금은 그대가 그것들 중에 일부를 처분해서 대강 사용하도록 하시오 동방리는 미소하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당장 그럴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비록 자금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완전히 자금이 동이 났던 것은 아니지요 서대역께서 남은 그 자금들을 제게 맡기겠다고 했으니 아마도 지금 당장은 그것으로도 충분할 거예요 화검상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내가 아무래도 역시 사람을 잘 본 것 같소 낭자가 이렇게 일 처리를 잘 해나가니 다른 모든 사람들은 감탄하고 믿고 따르게 될 것이오 동방리는 가볍게 웃으며 몸을 일으켰다 그럼 저는 이제 단주님의 제가 제가를 받은 셈이니 즉시 나가서 시행시행하도록 하겠어요 단주님께서는 이제부터 쉬지도 못하고 그 책자와 씨름을 하셔야 할 테니 정말로 안 된 일이로군요 다정한 듯이 미소를 보이며 다시 밖으로 나가는 그녀를 바라보면서 화검상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잠시 착잡한 기분에 젖었다 본래 그녀는 아직 자신의 부탁할 내용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것은 이미 화검상도 알고 있는 것이기에 실상 말을 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목숨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부탁할 일이라는 것은 오직 그녀의 남동생에 관한 일 외에 무엇이 더 있겠는가 어떻게 생각하면 심히 불행불행하게 느껴지는 남매 남매이기도 하지만 화검상은 이미 경험해 봤듯이 그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가 아무리 유능하고 호의 호의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정작 당사자가 그를 사부사부로 모시지 않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그 일이 쉬울 수가 있겠는가 화검상은 문득 가볍게 한숨을 내쉬고 자신의 손에 들려있는 그 작은 책자를 내려다보면서 혼자 말로 중얼거리듯 말했다 반드시 그 아이를 제자 제자로 삼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 저 관심을 기울여서 몇 가지의 도움을 준다면 이에 상응하는 일을 해준 셈이 되지 않겠는가 그 동방미가 가져다 준 책자 책자에는 과연 온갖 정성이 깃들려 있었고 자연 화검상에게 유익한 점이 많았다 화검상은 그 책자를 읽어보면서 간혹 전혀 다른 일에 관해서도 깊이 생각에 잠겨 시간의 흐름을 잊을 정도로 골몰했다 이전에는 미처 그렇게 깊이 생각할 기회가 없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세외팔선 세외팔선이라는 존재는 마치 목에 박힌가 시처럼 갈수록 신경이 쓰일 뿐만 아니라 실로 중대한 변수 변수가 아닐 수 없었다 대강 그가 알게 된 내용을 요약하자면 그들은 모두가 상상도 못할 능력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알 수 없는 용화노인 용화노인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강호에 나서서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한 가지 이해하기 어려운 의문 의문이 남는데 만일 그들이 정말로 그러한 금계 금계 때문에 강호에 나설 수가 없는 것이라면 지금은 어째서 활동을 시작하려는 것이며 또한 용화노인 용화노인의 거취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그저 단순히 그것을 용화노인에게서 금계를 완화시키기 위한 움직임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실로 생각하기도 싫은 가정이었겠지만 만일 그 용화노인이 지금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그 세외팔선이 그것을 감지 감지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라면 그것은 실로 엄청난 사태가 아닐 수 없었다 화검상은 그들이 비단 모두가 정인군자 정인군자나 욕심 욕심을 여인 사람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미 오랫동안 그러한 욕망들이 억눌려 왔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당금의 강호에서 그들의 존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과연 그들이 어느 날 갑자기 강호에 나서서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누가 감히 그것을 막을 수가 있을까 아마도 아무도 그들의 움직임을 막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로 인해 혹시 이 세상 세상은 미증류 미증류의 대혼란 대혼란 속으로 빠져들게 될지도 모르는 일인 것이다 아니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건대 혹시 그들은 이미 아맘리에 그러한 자신들의 활동을 시작한 것인지도 모른다 신비신비로운 그들의 능력은 세인 세인들이 쉽게 간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렇다면 혹시 그들은 지금의 세외팔세 세외팔세 그러니까 천수자 천수자 등과도 이미 어느 정도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걱정은 걱정을 부르고 불안은 또한 불안을 가중시키는 법이지 만정작 화검상은 그러한 일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절로 마음이 무거워졌다 지금으로서는 그도 오직 그 용화노인이라는 사람이 정말로 살아있어서 계속 그들을 통제해 주기를 바라는 도리밖에 없을 것 같았다 과연 그 용화노인 용화노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모든 계획이 일단 그렇게 분명하게 정해지고 나자 이곳을 떠나는 준비 등은 물이 흐르듯이 순조롭고도 빠르게 진행되어 갔다 사실 이런 곳에서 지내오는 동안 별로 늘어난 물건들도 없기에 특별히 가져가야 할 물건들도 많지 않다고 할 수 있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마음을 정리하고 기분을 전환시키는 일이 되겠는데 그 일의 일환으로 저녁 무렵에는 서 귀연의 제안 제안에 의해 작고 조촐하지만 회의실 회의실에서 먹고 마실 수 있는 만찬이 열렸다 사람들은 대개 반쯤은 흥분하고 기대를 하면서도 여전히 불안불안스러운 기색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술이라는 것은 비록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더러 용기 용기를 불러일으키고 불안을 해소해 주기도 하는 것이다 화검상은 처음에는 그들과 함께 어울려 술을 마시고 담소를 놔두기도 했지만 나중에는 그들만의 편안한 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 몸을 일으켜 동굴에 밖으로 걸어 나왔다 밖은 벌써 어둠이 짙게 깔린 밤이었고 달도 뜨지 않았지만 한쪽에서는 지금 요란한 움직임과 함께 검광검광 이 춤을 추고 이따다 동방향이 만찬에 참석하지도 않고 이렇게 나와서 열심히 검법검법을 수련하고 있는 것이다 화검상은 잠시 그의 연무 연무하는 광경을 지켜보다가 이윽고 그의 옆으로 다가갔다 다들 즐겁게 지내려 하고 있는데 너는 왜 이렇게 혼자 나와 있느냐 동방향은 검법을 시전해 가다가 말고 그만 힘없이 검을 늘어뜨리고 중단하며 고개도 돌려보지 않고 말했다 그들은 그만한 자격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저는 아직 그만한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화검상은 걸음을 옮겨 그와 얼굴을 마주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평평한 바위 위에 앉으며 한숨과 함께 말했다 너도 충분히 그만한 자격이 있다 동방향은 화검상과 얼굴을 마주보게 되자 이번에는 일부러 고 개를 돌려 외면 외면하며 말했다 저에게는 자격이 없습니다 제 누나 덕을 보는 것이라면 저는 인정할 수도 없고 또한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동방향과 이전에 이미 많은 입씨름을 했던 상태였기 때문에 화검상은 다시 말이 길어질 듯하자 절로 입가에 쓴 웃음이 감돌았다 너는 아마도 너의 자존심 자존심 때문에 그러는 것이겠지만 세상의 일이라는 것은 그렇게 간단히 한두 가지의 이치로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만일 좋은 누나가 아닌 좋은 부모 부모를 두어 그 후광 후광을 잊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 역시 너의 능력 능력들 중에 하나인 것이다 동방향은 비로소 그의 얼굴을 마주보며 눈빛을 번쩍이며 말했다 제 누나에게서 또 무슨 부탁의 말이라도 들은 것입니까 화검상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웃으며 말했다 너의 누나는 너에 관한 얘기는 하지 않았다 다만 내게 한 권의 책자 책자를 주더구나 그 책자는 본래 내게 주려고 했던 것이었던 모양이다 동방향은 깊이 한숨을 들이쉬고 다시 고개를 돌려 외면하며 생각에 잠기는 듯하다가 말했다 저는 아마도 세상 세상에서 가장 못난 녀석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전에는 마치 제가 잘난 것처럼 생각하곤 했었지요 차라리 제 누나가 저처럼 건강하고 제가 대신 병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저는 그야말로 아무 곳에도 쓸모없는 녀석입니다 이 녀석은 그동안 많이 변한 것 같군 하지만 과연 그것이 얼마나 갈 것인가 화검상은 눈빛을 빛내며 그런 생각을 하다가 다시 동방향을 향해 말했다 내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 너는 사실 다른 많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가능성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편이라고 할 수가 있지 너의 자질 자질은 제법 훌륭하다 만일 좋은 사부 사부를 만나게 된다면 너는 좀 더 달라진 내 모습을 볼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 나도 물론 너의 누나가 심한 병마 병마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무엇 때문에 굳이 너의 누나를 군사 군사로 삼았는지 아느냐 그건 바로 너의 누나에게는 내가 있기 때문이다 동방향은 시선을 내리깔고 고개를 숙이면서 약간 머뭇거리는 듯하다가 말했다 저는 당신이 우리와 같은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 고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당신이 우리의 고충을 모르고 있다고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저는 당신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화검상은 그가 말끝을 흐리면서 마저 잊지 못하는 것을 보고 웃으며 말을 받았다 나는 본래 너희들에게 좀 더 그럴듯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쓴 것이지 그러나 결국 나는 신세가 탄로나고 말았으니 너는 더더욱 실망하고 말았겠구나 그렇지 않느냐 나 역시 보잘것 없는 사람에 불과했었단다 동방향은 뭐라고 말을 할 듯했으나 이내 말을 꺼내지 못하고 묵묵히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화검상은 그것을 보고 내심 쓴 웃음을 지으며 화제를 바꾸어 다시 말했다 나는 사실 너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좋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의 누나의 부탁을 받아들여서 너를 제자로 삼으려고 한 것이고 지금에 와서 내가 내게 바라는 것은 내가 좀 더 활기를 되찾고 자신감 있게 행동하게 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흔히들 말하는 것이지만 세상일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것이라 고도할 수가 있지 으음 나는 이미 말했듯이 너의 누나에게 적지 않은 도움을 받았다 그래서 그 보답으로 내게 가능하면 몇 가지의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으면 한다 그래 지금 내게 무슨 바라는 바라도 있느냐 동방향은 여전히 뭔가 계속 주저하는 듯하다가 이윽고 단념한 듯 고개를 들고 웃으며 말했다 제 누나는 만일 건강해지기만 한다면 저보다는 훨씬 더 나을 것입니다 당신은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신 것 같은데 만일 세상의 일이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이라면 제 누나를 건강하게 해주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화검상은 가볍게 실소실소하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내가 말한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다 하지만 지금 너의 그 말이 내게 도움을 청하는 것들 중에 하나라면 좀 어렵기는 하지만 다른 방법에 대해서 말해주도록 하지 음 내가 내게 너의 누나를 치료하는 방법이 전설 전설의 우담화 우담화를 복용하는 것이라고 했던가 동방량은 마주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말로 얻기 어려운 것이라고도 하셨지요 화검상은 안색을 가볍게 굳히며 고개를 끄덕인 후에 다시 입을 열었다 음 하지만 내가 아는 바로는 거기에 다른 두 가지의 방법이 더 있지 그것은 바로 너의 누나가 곡선적 곡선적 무공을 배우는 것과 혹은 그런 무공이 높은 사람과 너의 누나가 혼인 혼인하는 것이다 너는 혹시 그런 무공 무공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느냐 아마도 전혀 들어보지 못했을 것이다 따라서 나는 내게 그런 얘기를 해줄 수가 없었던 것이며 이것은 오히려 우담화 우담화를 구하는 일보다도 더욱 어려운 일일지도 모르는 일이다 동방량은 눈살을 찌푸리며 억지로 입가에 웃음을 떠올렸다 만일 세상에 그런 무공이 있다면 그것을 배운 사람도 있을 것 이곳 또한 배울 수도 있는 일이 아닙니까 저는 설마하니 그것이 우담화를 찾는 일보다 더 어려우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To be continue 무리미아그 무리미아그 출력일 98-11-11 제목 화산문화 2 부두권 제57장 노상 로상의 영웅호걸 영웅호걸 제57장 노상 로상의 영웅호걸 영웅호걸들 화검상은 가볍게 미소한 뒤에 손을 내져었다 너의 생각이 바로 그렇게 되는 것이기에 내가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기왕에 나온 말이니 좀 더 설명해 주도록 하지 이 곡선적 무공이라는 것은 기존의 다른 무공들과는 전혀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으로 특이한 인연 인연이 있지 않은 사람은 도저히 배우기가 어려운 것이다 그런 사람은 설령 수련 수련이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그 진전이 매우 느려서 효과를 보기 더 어려운 것이지 그러니 자연 우담화를 구하는 일보다도 더 어려울 수가 있지 않겠느냐 동방량은 묵묵히 듣고 있다가 화제를 돌리며 말했다 그렇다면 제 누나는 정말로 가망이 없는 것이로군요 어쨌든 당신은 그렇게 한 번 저에게 도움을 주신 셈이니 감사를 드립니다 화검상은 약간 비아냥거리는 듯한 동방량의 말을 들으면서 내 심슨 웃음을 지었으나 여전히 담담하게 웃으며 몸을 일으켰다 나는 이미 너에게 몇 가지의 도움을 주겠다고 했으니 에게는 아직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이 더 남은 셈이다 그러니 지금은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해도 나중에 좀 더 생각하여 정말 부탁할 일이 있다면 내게 말해다오 나는 가능하면 너의 부탁을 들어주도록 하겠다 동방량은 힐끗 한 차례 화검상의 얼굴을 바라보았으나 이내 시선을 외면하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정말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구나 화검상은 내심 그렇게 가벼운 탄식을 바라며 걸음을 옮겨 다시 동굴의 안으로 들어갔다 이 동굴의 내부는 언제나 어두운 편이지만 이런 달도 뜨지 않는 밤이 되니 더욱 어두워져서 거의 지척도 분간할 수 없을 지경이었다 하지만 화검상은 그 조금 들어간 안쪽에 동방리가 서 있다가 황급히 옷소매로 눈물을 닦아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녀는 화검상을 바라보며 짐짓 웃는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제 동생은 정말로 고집불통이죠 당신께 이런 수고를 끼쳐 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화검상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담담한 어조로 말했다 그렇지 않고 사람들은 대개 그런 편이지 오히려 낭자의 동생은 다른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좀 더 순수한 열정 열정이 있는 편이요 동방리는 화검상의 뒤를 따라 안쪽으로 걸음을 옮기면서 다시 말했다 제가 그 책자를 단주님께 드린 것은 다른 부탁이 없더라도 우리 백혈단 백혈단을 위해서는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러니 이제는 제 동생의 일에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화검상은 그녀의 얼굴을 돌아보며 잠시 생각해 보는 듯하더니 웃으며 말했다 하긴 그 녀석은 나와 2년 2년 이 없을지도 모르는 일이요 어둡고 온갖 복잡한 감정 감정들이 뒤엉키던 하룻밤이 지나가 고 새로운 날의 아침이 밝아왔다 예정대로 백혈단 백혈단의 인원 8명은 아침 일찍 식사를 하고 동굴의 입구를 폐쇄한 뒤에 길을 떠났으며 이윽고 산 아래의 마을에 이르자 미리 구입해 두었던 마차에 동방리를 태우고 남쪽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동방리는 몸이 너무나도 허약하여 그렇게 마차를 타고 가는데 도 여전히 힘들어했으며 자연 그 때문에 조심해서 마차를 몰고 가다 보니 이댕이 나아가는 속도는 지루할 정도로 느리기 짝이 없었다 화검상은 이미 그녀가 건네준 책자의 내용을 완전히 분석하여 당금의 강호의 상황에 대해서 거의 환하게 알게 되었는데 그러함에도 그는 지나칠 정도로 태평하고 여유가 있어 보여서 이상할 정도였다 그에게는 이미 앞일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라도 세워져 있는 것은 아닐까 아침 일찍 서둘러 출발했는데도 일행은 오후 무렵에야 비로소 황하 황하를 건널 수가 있었으며 이윽고 낙양 낙양 부근에 당도한 것은 해도 다 저문 저녁 무렵이었다 지금과 같은 험악한 강호정세 강호정세에 비추어 보자면 그렇지만 그래도 일행이 이제까지 오는 동안에 거의 별다른 사건 하나 겪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운이 좋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었다 하지만 끝까지 운이 좋을 수만은 없는지 일행은 드디어 그 낙 양 부근에 이르러서 이미 예상되었던 것 같은 사건과 부딪히게 되었다 동방리가 너무나도 지쳐있었기 때문에 화검상은 함께 마차를 타고서 그녀를 돌보고 있었는데 문득 마차가 갑자기 정지하며 시끄러운 소음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막 전투 전투에 들어가기 직전에 살벌한 고함소리들 같기도 했지만 어떻게 보면 또한 무슨 흥정을 하는 얘기들 같기도 했다 동방리가 힘겹게 미소를 지어 보이며 화검상을 향해 말했다 저 때문에 공연이 단주님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는군요 저는 아직 견딜 말하니 단주님께서는 저에게 신경 쓰시지 말고 어서 나가보세요 화검상은 그녀를 바라보며 뭔가 생각해보는 듯하다가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정말 그래도 되겠소 하긴 무슨 일이 생겼는데도 내가 나가보지 않는다면 단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 되겠지 기실 그녀가 지금까지 그렇게라도 버틸 수가 있었던 것은 조금 전부터 화검상이 그녀의 손을 잡아주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었다 무슨 징기 징기를 주입시켜 치료해주는 것도 아닌데 그저 화검상이 손을 잡아주니 그녀는 갑자기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듯하고 고통을 많이 잊을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동방리는 이 사람의 손길은 정말 이상하구나 하고 생각해보기도 했었다 마차 안의 뒷자리에는 동방량이 약간 경직된 표정으로 앉아서 묵묵히 자신의 누나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중이었다 동방리는 그만 아주 우습다는 듯이 다른 손으로 입을 가리고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은 때로는 아주 이해할 수 없는 구석이 있는 것 같아요 설사 당신이 지금 나가지 않는다고 해도 당신에게 뭐라고 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화검상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그녀의 손을 놓고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그래도 어쨌든 지금은 나가봐야 할 것 같소 만일 갑자기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동생을 시켜 나를 부르도록 하시오 마차는 지금 막 우측으로 심하게 굽어진 길모퉁이를 돌아가고 있던 중이었다 이제 이 길모퉁이를 돌아서 얼마간 험한 산길을 가다보면 낙양성 낙양성에 도달할 수가 있을 것이다 오기문과 양기에는 마차의 좌우에 서 있었고 서기현은 한기품과 주기선을 대동하고 앞으로 나가서 그 사람들과 험한 입씨름을 하고 있었는데 뜻밖에도 지금 그 마차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지 않았다 그들은 모두 5명이었는데 나이는 4,50대였고 무공무공도 겨우 인류 인류급의 수준으로 보였으며 다만 특이한 점은 하나같이 장대한 체구를 하고 있으며 은빛의 비늘이 번쩍이는 갑옷들을 착용착용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말할 것도 없이 이들은 바로 농림 36방 녹림 36방의 하나인 백교방 백교방의 사람들이다 그들의 허리춤에 각기 걸려있는 분수자 분수자와 같이 생긴 병장기만 봐도 능히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대체 서기현은 지금 이들과 무슨 일로 그렇게 험한 입씨름을 하고 있는 것일까 화검상은 가볍게 신형신형을 움직여 가장 앞쪽에 나서 있는 서기현의 옆으로 다가갔다 기실당금 무림의 상황은 동방리가 건네준 책자의 내용에 의하면 이상스럽게도 정파정파가 크게 밀리고 있는 상태라고 했으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곳에 농림흑도 녹림흑도의 무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리라 화검상의 그 비범 비범해 보이는 신법신법을 알아보았는지 그 다섯 명의 백교방 교도들은 문득 입을 다물었으며 서기현이 화검상을 돌아보면서 말했다 정말 이자들은 어이가 없는 놈들입니다 자신들이 무슨 우리 편의 사람을 둘이나 억류하고 있으니 은자은자 2만 양을 내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 수많은 농림 도적들을 상대해봤지만 이런 어처구니가 없는 녀석들은 처음입니다 내 눈에도 역시 그렇게 보이는군 화검상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그 도적들을 바라보다가 이윽고 말했다 우리는 이제 막 전원이 강호강호에 나오고 있는 중이오 그런데 무슨 우리 편의 사람이 둘이나 더 있다는 말이오 그 백교방 교도들 중 가운데에 서 있는 자가 음침하게 웃으며 화검상에게 대꾸했다 그야 당신이 이 흥정을 마다한다면 우리로서는 어쩔 수가 없는 일이지 흐흐흐 고 계집들이 정말 야들야들하게 생기지 않았던가 그 옆에 서 있던 다른 자가 음탕음탕하게 웃으며 말을 받았다 To be continue 무리미아그 무리미아그 출력일 98.11.11 제목 화산문화 2 부두권 제57장 1 물론이오 형님 나는 벌써부터 이런 흥정이 마음에 들지 않았소 솔직히 은자도 좋기는 하지만 그런 계집들은 10년에 한번 볼까 말까한 것들이란 말이오 그냥 눈 한번 딱 감고 눌러버리면 우리는 최소한 10년은 젊어지게 될 것이니 그게 어디 은자 2만냥의 가치뿐이겠소 한기풍이 화가 나서 검검의 손잡이를 움켜잡고 있다가 드디어 와락 뽑아들며 소리쳤다 이런 멍청한 자식들과 상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장 처치하고 계속 길을 가도록 하죠 화검상은 이들의 말이 정말로 엉뚱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나 치게 태연해 보이는 것을 보고는 오히려 내심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속으로 과연 그가 알고 있는 어떤 낭자 낭자가 이들에게 걸려들 수가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았다 화검상은 손을 들어 우선 한기풍을 제지한 다음에 다시 그자들에게 말했다 당신들은 비단배짱도 좋을 뿐만 아니라 그에 못지않게 대단히 어리석군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나처럼 마음 좋은 사람들도 아닐 뿐만 아니라 무공 무공도 이미 높은 경지 경지에 이르렀소 그러니 당신들은 쓸데없이 귀중한 목숨을 버리기 전에 어서 돌아가는 것이 좋을 것이오 화검상의 그러한 말은 지나칠 정도로 이런 도적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 중에 한 대 한 대 한 이 느닷없이 분수자 분수자를 뽑아들더니 흉맹하게 휘두르며 한기풍을 향해 덤벼드는 것이었다 무공이 비슷한 경지라면 또 모르지만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상태라면 대개 당사자들도 그것을 이내 느낄 수가 있고 따라서 무공이 낮은 사람이 일부러 자기보다 무공이 높은 사람에게 시비를 거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 대안의 분수자는 본래 흉어막이 짝이 없는 병기 병기이지만 한기풍은 자신의 무공이 훨씬 우위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게다가 마침 화가 나 있던 참이라 내심 잘됐다는 생각을 하며 즉시 마주 상대해 갔다 본래 과거부터 명문정파 명문정파의 무공은 너무나도 점잖은 구석이 많아서 강렬하고 파괴적인 사파 사파의 무공에 비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지금 이 한기풍과 같은 경우는 백혈단 백혈단의 자체 내에서 개발한 실전적 실전적인 무공을 배웠고 또한 그런 경험을 많이 쌓아왔기 때문에 오히려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할 수 있었다 대안의 날카로운 분수자는 대여섯 개의 변환 변환을 일으키며 무시무시한 파공성과 함께 금방이라도 한기풍의 호리호리한 몸을 무참히 지식여버릴 듯 했으나 한기풍의 무공은 절정절정의 경지에 올라있기 때문에 흡사 물이 흐르는 듯 자연스러우면서도 아슬아슬하게 그런 것들을 피해내면서 과연 2초 2초가 지나지 않아 벌써 세 차례나 대안의 가슴과 어깨 등을 후려쳤다 이 어좌장 좌장으로 대안의 하복부를 명중시키고 대안의 몸이 균형균형을 잃어 비틀거리는 순간 어느새 다시 장검으로 대안의 목에 바짝 들이대어 겨누고 있었다 강호에서의 무공이라는 것은 비단 공력 공력뿐만 아니라 경지 경지의 차이에 있어서도 이와 같이 심하게 우열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대안의 은빛이 번쩍이는 비늘갑옷은 비록 몇 차례의 직접적인 공격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는 했으나 검기 검기에 의한 간접공 격은 막을 수가 없었고 이어 내상 내상이 심해져서 신법이 크게 둔화되고 말았으므로 한기풍의 장검장검이 그의 목을 겨누자 대하는 제 아무리 호랑이의 간담을 삶아 먹은 자라고 할지라도 전혀 꼼짝도 할 수 없게 되고 말았다 한기풍이 그래도 이런 녀석이 겁없이 덤벼들 때에는 혹시 무슨 다른 능력능력이나 흉계 흉계가 있지 않을까 하여 어느 정도 신중을 기했었는데 이제 보니 결국 아무것도 아닌 셈이라 다소 어리둥절해 하면서도 어이가 없어 웃으며 화검상을 향해 말했다 이 녀석을 처치해버릴까요 단주님 화검상이 그 대안을 바라보니 한기풍이 화가나 일부러 장검에 힘을 주어 목에 살갗을 약간 베어버렸기 때문에 가느다란 핏물이 흐르고 또한 내상 내상도 이미 적지 않게 입은 것 같은데 도 그 대안은 어이없게도 아직도 태연하기 짝이 없는 기색으로 한기풍을 노려보고 있었다 마치 그것은 자신은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당하는 쪽은 너희들이기 때문에 불쌍하다는 듯이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기도 했다 만일 자신의 동료가 그와 같은 위기위기에 처하게 되면 당연히 그 한편인 사람은 즉시 구하려고 애를 쓰거나 혹은 최소한 놀라기라도 해야 할 것인데도 이상하게도 그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